1. 잃어버린 너 그 어둠의 끝 계속 이어집니다. 입원한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결혼한 이후로 처음 듣는 그분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자꾸 속에서 치밀어가는 구역질을 참느라 애를 써야 했다. 글쎄 내가 하루 없다고 지연이가 갑자기 감개가 들었구나. 애 때문에 꼼짝을 못하겠다. 민우도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고 아버님이야 가시기가 그렇지 않니?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몸조리 잘 하거라. 나는 그분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빨리 끊고 싶은 생각에 네, 네, 괜찮아요라는 말만 연발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때다 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다. 의사를 따라온 인턴들과 간호원이 흰 가운을 입고 무리를 쥐어 들어왔다. 그들의 질문은 전날 저녁 회진때와 비슷했고 나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환자가 의사 질문에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의사는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분이라 전에도 몇 차례 뵌 적이 있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어제 남편은 다녀갔어요? 네, 왔었으면 나에게도 들려가지 않고 결혼식에 가보지 못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 궁금한데 섭섭하구먼. 나는 얼른 말을 바꿔왔다. 선생님, 저 너무 잠이 와요. 그만 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는 게 제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럼 저녁에 다시 만나요. 그들이 나가서 나는 종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출근하자마자 걸려온 나의 전화에 그는 다소 놀란 듯 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젠 결단을 내릴 때라는 나의 말에 그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윤희 씨, 지금은 누구도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윤희 씨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내보내요. 물론 충식이도요. 그렇지 않아도 신정 연휴는 충식이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요. 종환 씨가 그이와 함께 지낸다는 말에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 같으면서도 두 사람의 시간이 무척 부러웠다. 종환 씨, 고마워요. 충식 씨가 좋아하시겠어요. 그것 봐요, 윤희 씨. 내가 잘할 거라고 그랬지요. 그동안의 윤희 씨가 우리 친구 사이에 너무 시간을 안 내주었어요. 종환 씨는 나를 웃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병실은 소용하기만 했다. 병실 가득의 생각을 재어두고 다시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렸다. 충식 씨만 빼고 지연이의 소잘거리는 목소리가 병실 여기저기에 있었다. 엄마라고 부르며 줄곧 치마자락에 매달려 응석을 부리던 그 아이에게 나까지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해서 심한 자책감이 들었다. 그 아이에게는 내가 엄마였다. 지연이가 보고 싶어 미국에서 돌아온 엄마였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엄마라고 깔깔 그리던 그 아이는 자라면서 늘 그를 원망할 것이다. 자기를 부린 엄마는 내가 아니고 박혜영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사람은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남겨질지는 너무도 명백한 일이었다. 답답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어쨌든 서민우와의 일은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낮 시간이 되었는데도 병실 복도엔 간혹 인기척이 들릴 뿐 너무도 조용했다. 물론 그때 나는 내과와 신경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실 주위가 소란할 리도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일과는 달리 병원 같은 곳은 까다롭게 선정을 하시는 편이었다. 쓰러지면서 육교 계단에 부딪힌 어깨와 허리가 몹시 짖근거리고 있었다. 지연이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던 차에 병실 문이 열렸다. 전날 두 번 보았던 수련이 의사였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십니까? 깔끔한 용모였으나 목소리가 무척이나 탁했다. 네, 아주 좋아요. 머리는요? 의자에 앉으며 그 남자가 물었다. 견딜만 해요. 병실 생활이 무료하시죠? 나는 대답 대신 웃으며 그 남자의 가운에 수놓아진 글씨를 보았다. 신경과 소속이었다. 그는 이것저것 물어보며 라이트를 만쩍 그리고 있었다. 저 병실이 들어오면 제일 곤란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아, 이거요. 그는 라이트를 쥔 손을 흔들었다. 아, 네. 담배 피우세요. 괜찮아요.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재빨리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피우는 모습이 특히 후우하고 내뿜는 연기가 너무도 시원해 보였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연기를 내뿜을 때는 나도 숨을 크게 내쉬었다. 선생님, 저 담배 한 대만 예? 의사가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담배를 피우시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피우고 싶어요.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다시 한 번 부탁을 하자. 잠시 망설이던 의사가 담배를 건네주었다. 라이트로 불을 붙였다. 숨을 길게 들이마셔 보았다. 단번에 끓어올리는 불이 연기를 만들어 주었다. 마신 연기를 어째야 좋을지 망설이다. 입을 벌려 후우하고 내뱉었다. 약간의 현기성이 있었지만 별로 달라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았다. 의사는 실험 동물을 관찰하듯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임에도 나는 과히 어색하지 않게 연기를 만들어 냈다. 새해를 맞이하면 의뢰의 사람들은 첫 달을 바쁘게 계획 속에서 보내지만 나에겐 별다른 계획이란 것도 없었고 겨울날이 커서 춥기만 하였다. 따뜻한 병실 안에서도 옷을 자꾸 껴야붓는데 한기를 막을 수가 없었다. 통증과 구토증은 많이 가라앉았고 병실 생활은 점점 무료하기만 했다. 문득문득 충식실 생각에 울기도 웃기도 하며 마음만 급해지고 있었다. 유난히 눈이 많았던 겨울의 하늘은 내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한결같이 면송면송하였고 북풍의 차가움만이 횡행했다. 길가에 쌓인 눈등이와 빙판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행인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움츠려져 보였다. 어머니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까지 찬성을 하는 덕분에 나의 이혼 문제는 많이 진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은영이는 매일처럼 찾아와서 한두 시간씩 머물러 입권했다. 몸 구석구석의 불쾌한 통증과 구토가 반복되는 병실에서 제일 반가운 건 역시 친구였다. 그러나 은영이는 애써 다른 얘기만 할 뿐 내 문제에 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담당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코트를 단단히 여민 채 병원 문을 나섰다. 코끝이 짜릿한 바람이 시원하게 와 닿았다. 어머니의 부축에 이끌려 간 주차장에 낯익은 차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식의 일에서만큼은 손수 운전을 하시는 무척 자상한 분이셨다. 아버지 목이 메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어서 타거라. 차 안은 훈훈하고 방향제의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윤희야 앞자리에 앉거라. 아버지는 나를 옆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셨다.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난 괜찮다. 빨리 안 되겠지만 너도 곧 좋아질 거다. 우리 힘내자.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아버지는 믿고 있단다. 시동을 걸며 아버지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몇 번씩 하고 계셨다. 그 말을 듣자 전화위복의 행복을 바란다는 충식 씨의 말도 또 생각났다. 충식 씨 이제 조금 남았어요. 내가 바라는 전화위복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눈이 온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날이 추워서인지 도로가 군데군데 빙판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온전엔 익숙해 있었지만 매사에 신중한 편이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왜요 아버지? 아니다. 그냥 보았다. 다 잘 되겠지. 집에 도착하기까지 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시댁에서 밤중에 자축을 끓이기 위해 시장에 나왔다가 수일 만에 친정으로 되돌아왔다. 식구들은 퇴원을 한 나에게 걱정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입을 열어 걱정을 표현하려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내 방은 깔끔히 치워져 있었다. 편안했다. 자기 공간이라는 것이 주는 포근함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짐을 챙길 생각이나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는 채 코트 주머니에 손을 엮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바라던 일이었고 또 이제 드디어 끝나가는 상황이었으나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었다. 이번 한 날 저녁에 소민호가 한 번 다녀가고 그 이튿날 평소에는 돌보지도 않던 지연이의 감기 핑계로 못 온다는 시어머니의 전화뿐 8일간의 병원 생활 동안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시댁의 전화번호를 천천히 돌렸다. 신호가 가서 이내 일하는 아이아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잘 있었냐는 나의 말에 대꾸도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아줌마 제 말만 듣고 얼른 전화 끊으세요. 지금 할머니 마당에 계시거든요. 잊어나요. 아저씨 어제 미국에 갔어요. 전화가 찰칵 끊겼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다는 배신감에 몸소리가 쳐졌다. 물론 배신이란 표현은 걸맞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남자의 배신감을 느낄 이유는 없었다. 그럴 만큼 서민호를 신뢰한 적은 없었으니까. 감정이 배신이 그나 분하다는 쪽으로 기울면 나는 충식실을 향한 나의 바람에 다행히도 서민호가 협소를 해주는 셈이라고 생각을 고쳐먹곤 하였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전화 내용을 물으셨다.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때야 비로소 지난 결혼생활의 전부를 사실대로 얘기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조차 글로서 밝히지 못한 능력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 일의 모든 것을 단숨에 어머니 앞에서 시원하게 토해냈다. 나의 말을 전부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다. 내 손을 잡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그분은 꼭 넋이 나간 분 같았다. 어머니는 자리에 놓으시며 동생들의 출입까지 그만 채 밖으로 나오시질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코트 주머니를 뒤졌다. 병실에서 피우다 남은 담배가 손에 잡혔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핑계 삼아 나는 수없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었다. 전화기 코드를 내 방으로 옮겼다. 성남으로 전화를 하려다 말고 종안시 회사 번호를 먼저 돌렸다. 반가워 하면서도 걱정스러워 하는 종안시 에게 퇴원했다는 말과 서민우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말을 하였다. 윤희씨 정말 연할 생각이에요? 종안시의 반응이 약간 서운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충식씨가 없더라도 난 그런 생활은 못해요. 윤희씨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서민우라는 그 친구 생각만 해도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결혼한 건데 조금만 더 견디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에 내가 버럭 화를 냈다. 뭘 견디고 말고 해요? 종안시 왜 그래요? 그 남자는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밖에 오질 않았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오늘 퇴원할 때까지 얼굴도 내밀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대요. 우리 집에서 모든 걸 다 알아버리니까 서둘러 도망을 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종안시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요? 서민우 그 남자가 떠난 거는 어차피 잘된 일이에요. 나로서는 이젠 끝난 일이에요. 충식 씨 소식 이나 날 보고 윤희 씨는 정말 아무 일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괜히 불안하대요. 종안시와 통화를 끝내고 나는 성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정확히 신호가 두 번 울리자 수화기를 들었다. 일주일 만에 듣는 그 음성에 나의 마음은 소급해지고 당장이라도 성남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충식 씨 저예요. 응 그래 시골에 잘 다녀왔니? 오랜만에 통화 속에서 내가 시골에 간다고 했던 얘기를 잊을 뻔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뿐 나 역시 그에게로 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별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이나 계속되던 서로의 침묵은 그의 한숨 소리에 어해 깨어졌다. 윤희야 너 혹시 아 아니다. 충식 씨 그런 생각은 자꾸 하지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아픈데도 없고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데 가끔은 널 두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 혹시 내 걱정을 지나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윤희야 여기 성남에 못 오는 거 너무 신경 쓸 것 없다. 나야 방 안에만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겠니? 또 종환이가 자주 들려고 했잖니. 안 그래? 충식 씨, 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꼭 같이 있어야 해요. 꼭이요. 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모두들 옳지 않았어요. 그가 급하게 내 말을 막았다. 너 왜 그래? 그건 나쁜 생각이다. 윤희는 결혼했다는 걸 애써 부정하면 안 돼. 아무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알았지? 자세한 걸 모르고 있는 그로서는 당연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그의 고독한 시선이 바로 눈앞에 와 닿는 것만 같았다. 충식 씨 우린 지금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요. 네? 그리고 충식 씨 절 사랑하지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하하하 인마 대답 강요하지 마. 나는 그 웃음 소리가 얼마만큼이나 허탈한 웃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아니에요? 그래 널 사랑한다. 그것도 하수 많이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 너 생각만 하면 불안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가 잘못할까 봐 그렇게 걱정이 될 수가 없어. 알았어요. 걱정 안 하게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내가 충식 씨 곁에만 있으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 전화를 급히 끊었다.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안방과 동생들 방의 불이 꺼지자 나도 작은 스탠드의 불빛으로 바꾸어 놓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다. 끝난 일이요. 나를 막을 것이라고 는 더 이상 없는데 정말이지 이제야말로 잘 된 일인데도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노여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커피포트의 뚜껑이 달삭거리며 방향을 알 수 없는 쪽으로 김이 뿜어져 나왔다. 희미하게 방 안의 물체들이 비쳤다. 모두가 제 모습을 읽고 어둠에 쌓여 있었다. 커피잔을 받쳐 들고 몇 모금 삼키자 가볍게 손에서 격련이 일었다. 잔을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러자 차가운 밤공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 들어왔다. 아 시원해. 유리창에 하얗게 번져있는 성애를 손가락으로 꼭 찍어보았다. 나쁜 인간들 누구를 원망한다면 무책임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원망도 저주도 할 수 없단 말인가? 타인의 둥지에 들어간 나를 원망하고 나를 잘못 만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식만을 비호하는 그의 부모를 원망하고 평생을 두고 미워할 인간을 만나다니 그러나 저주해서는 안 돼. 남이 재앙이나 불행할 길을 걷기를 바라는 건 최악이야. 아니야. 미워할 게 뭐 있어? 오히려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충식시와 나 두 사람의 인연을 생각해준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야 돼. 나는 유리창의 성에가 다 녹을 때까지 엄충식이라는 이름을 가득히 쓰고 있었다. 밤은 길었다. 특히나 새벽이 밝을 때는 너무도 지루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나는 방을 나왔다. 뜻밖에도 거실에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어머 아버지 추운데 왜 여기 나와 계세요? 넌 잠을 좀 잤니? 아버지의 얼굴은 며칠 새해 많이 수척해 보였다. 아버지 언제 나오셨어요? 방금 나왔다. 윤희야 우리 커피 마실까? 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럴 수는 나를 아버지가 도로 안 지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하마 맛있게 끓여올 테니 앉아 있거라.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팔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아스라의 창밖에 아침이 열리고 있었다. 거실에서 마시는 아버지가 손수 끓이신 커피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커피산을 내려놓으시며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윤희야 너의 엄마 한테 얘기 다 들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해보아라. 그리고 아버지는 천하의 나쁜놈 같으니 라고 하시며 혼자 말을 내뱉으셨다. 아버지가 그만한 욕설을 하시는 건 처음 듣는 일이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소름이 폭받쳐 올랐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분해하셨겠니. 아니지. 그 어른이 계셨더라면 적어도 속지는 않았겠지. 어디 말 좀 해보렴. 아버지. 제게는 이미 끝냈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역겨운 동굴 같았어요. 그 습하고 음사한한 굴 속에서 전 이제야 빠스나온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지만 이혼이라는 말보다 결혼했었다는 말이 더 부끄러워요. 어제 차 안에서 제게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절 도와주세요. 힘을 주어 울음을 참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는 알았다는 말씀을 하신 후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나 하나 때문에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나로 인한 것이기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집에서의 행동조차 불편하게 만들었다. 침몰한 식탁에서 힘들게 식사를 하고 난 후 시댁으로 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차에 올랐다. 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다가 그 집이 가까워지자 몹시 흥분하고 계셨다. 내가 몇 번이고 연락을 했는데 늘 집에 없다고 그러더구나. 집으로 찾아갈까 하다가 어떻게 나오나 꼬리나 보자고 참고 있었는데 끝까지 사람을 기만 하다니 첨벌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분해하시자 아버지가 말을 막았다. 상대 못할 것들이니 긴 말 할 것 없어. 나는 차 안에 있을 테니 먼저 들어갔다가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불러요. 유니 너도 아직 완쾌 된 것이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집 골목에 들어서면서 나는 갑자기 평소에 안하던 참 의미를 하기 시작했다. 차가 대문 앞에 다다르자 지연이가 엄마 하며 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다. 안 돼 절대로 지연이를 만나지 말아야지. 차 문을 닫으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유니야 절대로 그럴 리야 없지만 혹시나 했으면 하는 말인데 너 예금 통장 있지? 내 아버지 폐물과 예금 통장이 있는지 집에 들어가는 대로 확인해라. 아직 결정난 게 아니니 폐물은 두고 통장과 도장은 가지고 와라. 알았니? 대문을 들었으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 집안에 그 남자는 있지 않았다. 어머니를 맡는 두 노인은 무소우리만치 태연해 보였다. 깍지를 끼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자식이 못한 짓을 하면 목숨이라도 내걸고 말리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세상에 자식과 한통속이 되어 사람을 속이다니.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저 아인 무척이나 이 결혼을 피했어요. 그러는 걸 거의 강제로 혼인을 시켰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자식보다 어두웠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그만 시아버지가 변명을 얽어무렸다. 미룰 것이 따로 있지 이건 이건 완전히 사기 결혼이에요. 더구나 윤희가 그 사실을 알고도 큰소리 한 번 안 했나 본데 얘기를 듣다 보니 자가용 사내라 돈 내놔라 하며 허구한 날 덜 복 같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군요. 남편이 결혼한 경험이 있고 더구나 전처 소생 까지 있다고 할 때 시집은 여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린 통 몰랐어요. 세상에 어려운 게 시집살이라고들 하지만 엄동설한 빙판에 그것도 한밤중에 시집 온 지 몇 달 안 되는 며느리를 시장에 보내다니요. 정말이지 옛날 얘기에나 나오는 시집살입니다. 이번에 있는 동안에 얼굴 한 번 내밀지 하는 것도 서운하지만 그래 그동안 아들 도피 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었겠군요. 잠자 그 듣고 있던 노인의 입에서 주여 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느라 얼른 일어나 내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옆에 놓여있는 티블를 보자 역시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가 말씀은 예금통장이 생각나 장식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은 비어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서랍에 넣어두었을 거야. 허겁지겁 다른 서랍을 열어보아도 통장은 보이지 않았다. 배물 생각이 떠올랐다. 배물은 결혼할 때 학생들이 선물 넣어준 보석함에 넣어두었다. 보석함도 텅 비어있었다. 강도나 도둑을 맞은 것은 아닐 텐데 어찌된 일일까.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다. 얼마 뒤에 거실로 나가 겨우 입을 열어 시어머니를 불렀다. 제 통장하고 폐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곧 따라서 출국하라고 그러더구나. 수속 빨리 밟아서 따라 들어가렴. 어차피 이곳에 남겨둘 돈은 아니고 힘들여 내가 가서 바꾸기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민호 떠날 때 은행에서 찾았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림자도 안 비치던 그 사람들이 그간의 한 일이라는 게 고작 돈을 챙겨 도망하듯 출국한 아들을 돕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였다. 사람을 두고 자기 분수에 못 이겨 지뢰에 혼절을 하고 마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았다. 설마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내가 오히려 한심스러웠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을 나무님을 다해서 토해내고 싶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윤희야 가자 도저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 집이 부모 자식이 모여 사는 집이란 말이냐. 더 있다가는 나까지 이상해질 것 같구나. 어머니와 함께 그 집을 나서며 나는 자꾸만 지연이를 찾느라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연아 미안하다 미안해 지연아.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은 두고두고 나를 괴롭혔다. 퇴원 후 3일째 되는 날이었다.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이어서 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에게 다녀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까마득한 옛날 같았다. 진료는 간단히 끝이 나서 성남행 택시를 붙잡기 위해 고리로 나왔다. 빛바랜 가로수 잎이 쌀쌀한 바람을 타고 팔러 끓이고 있었다. 따스한 햇볕은 아니었지만 여름날의 그 강렬함을 감추어버린 태양빛은 바람을 타고 흩어지듯 도시의 하늘에서 거리로 쏟아서 내렸다.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향했다. 지친 몸을 등받이에 기대서 조금은 편안하였다. 충식시가 있는 곳까지는 택시로 좋게 한 시간가량 되는 거리였다. 운전기사는 지루한지 방송 채널을 이쪽 저쪽으로 바꾸더니 흘러간 유행가에서 멈추었다. 종일 시내를 전전하는 그들의 짜증과 지루함을 달래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적격인 듯 했다. 콧소리가 흠뻑 섞여 흘러나오는 여가수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한 시간이라는 거리를 가며 까다로운 손님이라는 인상을 남기기는 싫어 잠자고 있었다. 성남으로 가는 길가에 좁게 사각을 그리며 이어져 있는 농가밭들이 허전하게 보였으나 그래도 겨울의 숨은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충만하였다. 논 구석에서 아이들이 벽집을 쌓아 불을 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팽이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보였다. 농촌은 어느 것 하나 인간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굳이 흙에 대한 농민들의 숭배가 없더라도 농가밭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베푸는 터전인 듯 하였다. 동네 입구에서 내려 길을 따라 들었었다. 그가 있는 곳이 가까워 오자 나도 모르게 걸음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다. 굳게 닫힌 방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고독이 뿜어내는 가나다란 휘파람 소리 허우적거리는 사지의 신음 소리 방벽에 부딪히는 음악 소리 제각 제각 세월을 파먹는 시계침 소리 아 소리 소리 그의 소리가 나를 부른다. 걸음을 빨리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 할머니가 계셨다. 할머니 일부러 충식씨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렸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는 것보다 더 빨리 그의 방문이 새차게 열렸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보였다. 오른손으로 술잔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탄성 아닌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유니시안이신가 새색씨가 어인일로 이런 시골까지 또 오셨을까 오라버니를 만나러 왔나 옛날 약혼자를 못 잊어왔나 고맙기도 하시지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리 와서 술 한잔 하시지 저 사람이 엄청 식 충식씨란 말인가 깊은 겨울바람 소리 같은 저 소리가 충식씨의 음성인가 무얼 그리 보고 계십니까 들어오시라 하니까요 술이나 마시면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 얘기나 들어봅시다 나는 누구였는가 저 사람에게 나는 무엇이었는가 저희의 절망의 깊이조차 모르고 있는 나의 사랑은 안개였나 바람이었나 아니면 일거려진 저 얼굴에 쏟는 동성이었나 신랑 이름이 뭐였더라 아 그래 소민우 소민우라고 했지 대단한 미남이라지 그러니 얼마나 좋으시겠나 이 반쪽 얼굴을 보다가 미남을 만났으니 좋은 거야 이루 말할 수도 없으시겠죠 공주님 옛날 마포 갑부집 공주님께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지 공주님 아니시면 누가 이 반쪽 얼굴을 찾아줄까 고맙기도 하시지 고맙기도 해 누가 나를 용서해줄까 세상에 날 용서해줄 리 누가 있을까 충식시가 아니면 누가 나를 용서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나는 한마디의 말도 못했다 그 일을 겨우 잠재운 뒤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그곳을 나와야 했다 밖은 어둑어둑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도시와는 달리 땅거미가 지져 잠시 시계가 넓어지는 상쾌함이 느껴졌다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의 눈이 다가왔다 슬픔과 노여움을 띈 눈빛이 천천히 다가와 머물렀다 충식시에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이젠 다 되었어요 우린 곧 다시 만나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 다 말할 수가 없는 거 용서해주세요 이런 것이 정해진 벌인가 봐요 시내 중심가에는 길이 막혀 빽빽히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여기저기서 클렉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좀처럼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클렉션 경쟁만 하였다 오히려 걷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차에서 내렸다 찬 공기가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며 늦겨울의 추위를 시세우는 듯 했다 밤이 짙어지면서 쇼윈도우가 더욱 화려하게 보였다 환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진분홍 빛의 코트가 눈에 띄었다 빛깔이 너무 화사하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치던 눈결가시도 붙잡는 것 같았으나 그 빛깔 때문에 오히려 주인을 만나기가 어려운 듯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신발 신발을 벗자 짜릿하게 발이 절였다 다녀왔습니다 노조습 죄송해요 일찍 들어와야지 내가 때이니만큼 행동 조심해야 된다 쉬어라 더 이상 나를 불러세우는 목소리는 없었다 내가 하는 대로 바라볼 뿐이었다 약간은 허기증이 있었으나 음식을 대하고 싶지가 않았다 방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털썩 주저앉아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서민호에 대한 노여움에 잠시 눈물이 멎는 듯 하다가 다시 그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은 이내 무릎 위로 떨어져 내렸다 눈썹이 파르러 떨렸다 나는 마치 오래된 조각상이 부식되어 쓰러지듯 바닥에 풀썩 엎드렸다 술에 취해 나에게 비꼬는 토의 말을 하던 그의 슬픈 음성이 내 가슴을 치고 있었다 조금만 조금만 참아요 우리 눈물 자국을 애써 지우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저녁 외출을 하시었고 동생들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원래 긴 잠을 사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을 것 같았다 신호가 몇 번 울리자 할머니가 받으셨다 충식씨는 조금 전에 일어나서 다시 술 마시는 중이라고 할머니가 전해주었다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했으나 그는 받지를 않았다 언뜻 수화기를 타고 멀리서 신경 쓸 것도 없다고 해요 안 받아요 라는 그의 술 취한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계속 할머니를 졸라댔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왜 그래 남의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 거야 그의 여전히 빈정거리듯이 말하였다 충식씨 전 결혼 안 했어요 무슨 말이야 전 결혼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는 당신 약혼자예요 좀 바보 같고 못된 약혼자이긴 하지만요 충식씨 우린 안 돼요 우린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이 바람 때문이에요 그의 혀 꼬부라진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또렷해졌다 윤희야 너 말이야 내가 술 마시는 걸 오해하면 안 된다 그냥 마신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기 시작한 거라니까 너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이젠 전화도 안 받고 여기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알겠니 그가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머릿속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간간이 전해오는 통증에 나는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대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웠으나 잠이 오질 않았다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겨울의 막바지 바람이 시세움을 하는 듯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그런 가운데서도 야간 순찰을 도는 방범들의 호루라기 소리는 요란스럽기만 하였다 새벽 역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방앞을 지나치는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구일까 커피 생각이 나서 식당으로 나갔다 물을 끓기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장식 꽃바구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들어와 마순편에 앉았다 큰언니 커피 마시려고 나도 한잔 줄래 남동생인 그는 누나 소리를 하지 않았다 딸부자 집에 막내로 태어나 누나라는 호칭보다 언니를 익숙하게 사용하였다 커피 마시려고 우유를 마셔라 나도 이젠 컸다우 커피 좀 마시게 해줘 그래 알았다 큰언니 힘내 대답 대신에 빙글에 웃어보인 나는 커피 잔에 물을 부었다 짙은 커피 내음이 평온한 아침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다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또 간이 버티고 앉아있는 남동생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 아이의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아침 시간을 보냈다 그때 거실에서 전화별 소리가 들렸다 동생이 거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찾잔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동생의 말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뭐라고요 도망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자기 부인이 이번에 있는 틈을 타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돈까지 찾아가지고 간 것이 도망이 아니면 뭐예요 나는 얼른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벌써 내 주위에 가족들이 삥 둘러 있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존대요 우리 집에다가 이혼한다고 그랬다지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하하하 참 우습군요 그런 박혜영씨하고는 장난한 건가요 따라서 출국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게 뭐야 나는 두 번 이혼할 수는 없어 알겠어 그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나보다 소민호씨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연이 아빠로 정직하게 사세요 서류는 제가 정리해서 보내겠어요 난 못해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말하시면 쓸데없이 거짓 부르지 말고 따라서 들어와 나는 정말 두 번 이혼은 못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가족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두 번 이혼은 못 못한데요 아버지가 허허허 하며 헛웃음을 지으셨다 그것 좀 모자라는 애 아니냐 그래 이혼 못하는 이유가 두 번째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넌 처음이니 해도 되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족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할 것 없다 엄마와 함께 구정에 가서 서류 관계를 정확히 알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너다 동생들도 있고 하니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각별히 행동도 조심해 알겠니 평온할 줄 알았던 아침은 결국 태평양의 파도를 몰고 온 듯한 서민우의 국제 전화로 인해 출렁이고 있었다 가족들은 하나같이 노여운 얼굴이었다 나는 이혼 절차 등을 알아보아야 했다 그런데 평생 이혼 따위를 모르고 살아도 될 것을 자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자 더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동생들은 방학 중인데도 무척 바빠 보였다 텅 빈 집안에 나 혼자가 되었다 우선 충식 씨에게 전화를 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 전화를 받은 그는 나 지금 너무 졸리니까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하며 술에 취했는지 잠에 취했는지 모를 소리만 지껄였다 그와 얘기도 몇 마디 못하고 통화가 끊기자 갑자기 언영이가 보고 싶었다 대원 후에 전화로만 서로의 안부만 물었을 뿐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오래 되었다 그 친구에게는 지난 얘기를 들추어내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심정을 이해했다 단지 지금 언영이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터에 내 문제를 꺼낸다는 것이 다소 미안할 뿐이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라면 언영이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급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윤희야 엉 그래 잘 했었니 화사한 웃음을 띄며 반색을 하는 은영이는 병원에서 볼 때보다 보름을 생길 정도로 여유여 있었다 그래도 밝은 웃음만은 여전했다 서로가 좋지 않은 생활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린 만나면 누구보다도 행복해 하였다 나 자신은 순간순간 서민우에게서 느끼는 감정에 가슴 아파 하였고 언영이는 대개의 부부들이 그랬듯이 결혼생활 중에 한 번쯤 겪는 갈등에 괴로워 하였다 나는 이제 이혼녀가 되어도 좋았다 서민우에 대한 감성을 충식씨와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어 볼 생각에 오히려 그 고통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싶었다 은영이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다시 행복한 가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몸은 좀 어떠니 내 건강을 걱정하는 은영이의 얼굴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이젠 괜찮아 가끔 엄마의 마음이 변하긴 하지만 가족들도 이혼 쪽으로 생각을 굳혔어 넌 어때 잘 잘 되겠지 복잡한 생각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안 될 때가 있어 결혼에 대한 무조건의 복종과 희생 인습에 대한 무감각한 긍정 이런 관념을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갈등을 느끼게 돼 하지만 참아야지 내가 써야지 하다 보면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갈등도 많이 약해지겠지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해도 너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윤희야 너 정말 이혼녀가 되는 거야 우리는 마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친구의 입에서 이혼녀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약간 당황했다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정당한 결혼을 한다면 생활하며 생기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불가피한 이혼에 대해서 인습을 강요하고 남은 삶을 희생하기를 자처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포기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가족들 특히나 어머니의 아픔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이혼녀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충식시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 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나로서는 마땅히 치러야 할 일이었다 맥빠지는 얘기만을 지치도록 한 우리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매일 연락을 주기로 하고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구청에 가서 이혼 절차를 알아보았다 상대방이 현재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였다 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그곳에 있는 영사관이 공증을 받아 다시 서울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었다 신청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이라는 것이 원래 필요없이 복잡하기만 하지만 이혼 서류도 예외는 아니었다 힘들어 알아낸 미국 주소를 영어로 썼더니 발음나는 대로 우리말로 적어야 된다고 했다 30세의 성인들이 헤어진다는데 허락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두 사람의 일을 보증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니 관청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복잡하고 모순된 절차를 밟아 서류를 작성해 미국으로 발송을 하였다 첫 번째 서류는 내 손에 되돌아왔다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그것도 두 번은 못한다는 그에게 서류를 다시 보냈다 미국에서 완전한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는 초조함과 지루함은 말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속달 등기로 붙이면 일주일 걸리고 그곳에서 보내주는데 열흘 정도 보통 한 번 서류가 오가는데 20일 정도는 걸리는 것을 두어 번 하다 보니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봄으로 치닫고 있는 거리의 풍경이 암울거리며 해빙기의 기온으로 지면에서는 봄기운이 살랑거렸다 계절은 계절대로 내 마음속의 계절은 계절대로 싹을 띄우며 발더듬을 했다 미국에서는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도 멈추고 침묵만을 지켰다 그처럼 답답한 일은 없었다 종환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전화통화도 자주 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무던이도 애를 썼다 그러는 중에도 종환씨는 이젠 일이 이만큼 진행이 되었으니 자기가 먼저 충식씨에게 넌지시 암시라도 해 주어야겠다는 의견을 비췄다 사실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에 괴로운 일은 나의 일을 눈치채는 듯한 충식씨의 추궁이었다 내 걱정이 아니더라도 충식씨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은 너무도 많았을 것이다 자유를 잃어버린 욕신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을 얻지 못하는 그 얼굴 현실이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해지는 지난 날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들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 등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의 아픔은 가라앉을 날이 없었으리라 그때는 어렴풋이 짐작을 했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뼈저리게 와 닿는 것은 후회 아닌 후회로 남아 돌았다 이렇게 우리의 추억을 되새기는 작업은 죄스럽게까지 만드는 것 같았다 서민호의 고집은 나를 질식할 것 같이 만들고 있었다 약이 오를대로 오른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마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친구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듯이 그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지연이에게만은 나 역시 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다섯 살 된 딸의 아파라는 것을 명심하고 진실되게 살면 행복한 가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호의를 베풀어 보라며 합의 이혼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에 이것을 거절했을 경우 나는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결국은 이혼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낱낱이 덜쳐지며 내 통장에서 찾아간 돈을 돌려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분명 서민우는 돈의 생각이 미치면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 거라는 나의 추척이었다 사람보다는 돈을 택할 것이 틀림없다는 건 나만이 아는 일이 아닌가 마지막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때쯤 성남을 갔었다 그이가 어떤 예감을 느끼는지 자꾸만 추궁을 한다는 종환시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도 만날 적마다 몇 번씩 다짐을 받고 있을 때였기에 잔뜩 긴장을 하였다 언제나 그곳에는 음악이 있었다 어느 때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어느 때는 부드러운 바이올린의 선유리 그리고 피아노의 경쾌한 곡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감도는 바리톤의 음성으로 슈베르터의 영가곡 겨울나그네가 쓸쓸히 흘러나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저예요 하면서 문을 연 방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았다 나는 나는 그 애가 등을 돌리고 앉은 뒷모습만 보아도 기분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었다 썩 좋지 않은 듯 했다 충식시 저 왔어요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잔뜩 긴장을 하고 왔는데 내 추척이 맞았나 하는 생각에 지뢰의 겁을 먹고 있었다 욕실로 들어갔다 할 일 없이 손을 닦았다 비누거품이 몽실거리다가 이내에 쓸려나갔다 충식시 목욕하실래요 타월에 물기를 닦으며 큰 소리로 말을 하였으나 여전히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그의 침묵이었다 다시 방으로 갔다 커피를 끓일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커피병에는 바닥이 비칠 정도의 커피가 조금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보니 오는 길에 창을 봐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이혼수속이라 뭐라 하며 정신을 차리기도 힘이 들었지만 왠지 방문객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그이와 종환씨에게 몰래 눈을 기든 나의 얄미운 질투가 무색했다 어떤 말이라도 다 꺼내어서 해야 할 만큼 어색한 방안의 공기는 쓸데없는 얘기라도 하라고 나를 충동질 하고 있었다 충식씨 글쎄요 오는 길에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해라 괜한 얘긴 그만두고 그이가 불쌍 나의 말을 막았다 무슨 얘기를요 내가 가상하고 싶은 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나의 일로 얼마나 가슴을 태웠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종환씨에게 귀띔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언제라도 해야 할 이야기인데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충식씨 저 이혼해요 모든 거 확실히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셨군요 그럼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이는 휠체어를 돌리더니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너 정말 이혼해야 되겠니 네 정확한 이유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무엇을 전부 다해요 윤희야 너는 잘 참쩨니 조금만 더 참아보아라 남편의 좋은 점이 반드시 보일 거다 아무 앞에서 나 잘 참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에 꼭 참아야 된다고 할 때만 그러지 사실 난 참을성이 아주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만두겠어요 말해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을 떠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의 대답을 듣자 그의 지목은 다시 시작되어 온 방안에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다 담배 연기가 점점 가득했다 나는 그가 내뿜는 연기를 눈치껏 훔쳐 마셨다 얼마나 되었을까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너는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더구나 나에게 오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건 더더욱 큰 실수를 저지른 거다 내 이혼을 쉽게 인정 안해 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어? 그럼 내가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정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윤이야 너의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야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이가 나의 결혼을 인정하던 이유와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던 나는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였다 내 생각을 해서 날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틀렸으면 무엇 때문인가요? 충직 씨는 물끄름이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어보였다 그러나 웃음이 아닌 웃음이었다 너 내 말 잘 들어 나는 난 말이야 사실은 윤이 널 사랑하지 않아 이혼을 하면 물론 내게 오겠지 난 내가 부담스럽고 피곤해 미안하다 그의 말이 어찌나 단호하고 진지한지 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두 마음이 나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당신 생각이 어떻든 난 이미 결성을 내렸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미국에서도 응해줄 거예요 충식 씨가 아니더라도 난 그런 사람하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미국에 가서까지 그리고 이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은영이 까지도 서민우라는 남자가 이혼에 동의 안 해주는 것에 노여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여기 오고 안 오고 당신이 날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은데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피곤하다는 말에 모욕까지 느끼며 무얼 형용할 수 없는 소름이 자꾸만 눈물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혀를 깨물었다 그는 다시 휠체어를 뒤로 했다 혼자 있고 싶다 피곤해서 쉬었으면 좋겠구나 돌아가라 내게 등을 돌린 그의 모습이 무척 서운했다 울음을 참으며 일어섰다 방을 나스다 말고 그를 돌아보았다 충식씨에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피곤하다는 말이 어쩌면 진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닐텐데 당신은 그렇지가 않을텐데 하면서도 말이에요 충식씨 내 생각이 틀리다고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저 이대로는 집에 못가요 우리 얘기해요 미안하다 널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나에게 힘이 없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나에게서 뒤돌아있는 그의 넓은 등과 어깨가 내 눈에 위압스럽게 보였다 쓸쓸하게 돌아서 나온 길이 질퍼난 어두움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난 널 사랑하지 않는다 난 내가 피곤해 하는 그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귀전을 울려왔다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며 미친 듯이 큰 길로 뛰었다 그의 목소리가 나를 자꾸만 떠밀어 댔다 가라 가라 돌아가라 충식씨 진심이 아니지요 내가 왜 이렇지요 당신 말에 이렇게 서운해 하다니 내가 미쳤나 봐요 하지만 전 포기 안해요 우리의 사랑을 포기한 채 난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전 무엇을 했나요 주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해야했던 보상이라고 생각하나요 밑바닥부터 솟구쳐 오르는 응어리와 미열로 타이너의 시선을 인식하리만큼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택시 택시안에서도 얼굴을 묻고 계속 눈물을 훔치는 나를 기사는 불안하다는 듯 백미리를 통해 찔검 그리고 있었다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눈을 훔치기에 바빴나 보다 마 퍼요 말 끝을 맺지 못했다 무심하게 지나치는 차들의 불빛이 방울방울 피어올랐다 차가 서울로 들어서자 빌딩에는 불이 꺼진 것이 보였다 믿을 수 없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나를 받아줄 때까지 나를 지켜보며 괴로워했을 것은 나의 괴로움보다 더했을 것이다 방황을 한다 해도 나에겐 밖으로 났을 자유가 있었다 그는 누워있을 자유는 있어도 일어설 자유는 없었다 사람을 보고 싶다 싶어도 만날 수 없었다 내가 가져와야 만나고 종환시가 있어 좋아야 볼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미 자유를 떠난 억압이오 형벌이었다 정신형이었다 눈을 떠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그에겐 스물 네 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들이 음악과 책으로만 짜여 있었다 보통 사람들 야망과 성공을 꿈꾸는 남자들이 그 나이에 갖는 분주한 활동이라는 게 그에겐 없다 학생 시절 그는 야망 못지않게 실력을 갖춘 평범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나는 남자였다 신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의 그런 모든 욕구와 이상이 일시에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의 그런 아픔과 고독을 알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아픔을 되도록이면 잊게 해주고 싶었다 나와의 시간은 그의 절망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바람이 있어서였다 의신연스러운 기온이 덩그러니 비워진 나의 가슴에 직면할 때 나는 그때의 안다고 자부했던 그에 대한 모든 아픔이 조그만 조각의 일부분이었음을 느낀다 이것만큼 가슴을 지니기는 일은 없다 그날 성남을 다녀온 후부터 나는 자리에 누워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항공우편을 기다리며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병도 알아야만 했다 단 1초라도 급했다 비록 법적이라는 형식의 절차라 해도 나에게 있어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이었다 초봄의 따스함과 시세움의 바람이 짜릿하게 와 닿는 날씨였다 대문 밖의 공기는 어떨지 이대로 나선다면 어느 것 하나도 새롭지 않은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결국은 나 자신 이외에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받을 데가 없는 것이 서글펐다 집안 분위기는 나로 인해 무거웠다 방 안에 혼자 오래 앉아있는 것도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는 것도 모두가 식구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돕고 출근과 등교길에 현관밖까지 배웅을 할 뿐 대문을 나서지 않았다 머릿속에 꼭 박혀있는 충식시어의 가슴 아픈 말이 내 남은 힘을 다 빼앗아 가고 있었다 하루에 두세 번씩 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번번이 끊으라 하는 말을 할 뿐 굳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때마다 사랑하지 않는다 피곤해 라고 하던 그의 말이 생각나 나는 순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였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린 왜 이렇게 되어갈까 끝이 없는 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라도 하면 나른해지는 피곤함이 몰려와 자리에 누워 울먹이다가 잠이 들기도 했다 미국에서 편지가 배달된 시각은 해가 머리 한가운데에 올라왔을 때쯤이었다 우편배달 이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받아든 우편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수신인이 나인지 누구인지 호흡을 멈추고 단번에 거뻥을 찢었다 영사관의 붉은색 직인이 찍힌 이혼서류가 들어있었다 그 집에서의 숨막히던 생활이 뇌리를 서치었다 몇 년 동안 내서 모아두었던 돈을 빼앗긴 것도 아까웠다 결국 이 몇 쌍의 서류를 받기 위해서였나 대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싼 것이었다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 구청에 가려고 했지만 텅 빈 옷장만이 공화하게 보였다 아직 그 집에서 짐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고 나갈 옷이 없었다 수중엔 버스를 탈 차비도 있지 않았다 그러고 쉽지는 않았지만 안방문을 두드려 약간의 돈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탓인지 이혼서류라는 거리낌이라던가 미련이 있을 리가 없었고 남의 심부름이라도 하듯 덤덤하게 구청문을 열었다 직원들과 마주서서 손짓 발짓을 하며 신랑이를 버리는 사람 의자에 앉아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사람 쓰고 있는 사람 전화를 하는 사람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은 달랐지만 어떤 책임을 하나쯤은 씻어버리고 가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다지 많지 않은 수의 사람이 있었다 서류를 제출하였다 본인이십니까 친절한 인상은 아니었지만 낮은 음성으로 침착하게 직원이 물었다 단정한 옷매무새와 깔끔한 와이셔츠 소매가 더욱 눈에 띄었다 네 이런 일을 본인 혼자 오셨습니까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직원의 따뜻한 말씨가 모처 고맙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는 모를 것이다 나의 이혼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이젠 정말 자유롭게 보다 절실한 사랑으로 그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그러나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랑은 지금 불확실해지고 있었다 인생이란 긴 과정에서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결혼을 실패했다고 해서 공공연히 도상을 찍고 갈라쓰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달랐다 물론 나에게도 결혼에 대한 꿈과 나름대로의 계획과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충식실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헛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김윤희씨 창구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뭐가 또 잘못되었나 서류가 빠진 것이라도 있나 순간 겁이 났다 다 되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참 3,4일 후쯤 오셔서 호적 등본을 떼어보세요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알았다는 말을 뒤로 한 채 빈손을 너러뜨리고 허름한 구청 건물을 빠져나왔다 엄습해 오는 비해가 물밀듯 쏟아져 내렸다 그 길로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미끄러지듯 걸음을 옮겼다 집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걷다가 강뚝으로 올라갔다 강줄길을 따라 목적한 곳도 없이 흙길에 신발을 박히면서도 추락감을 느끼며 마냥 걸었다 강물은 개설을 잊은 듯 어울리지 않게 탁한 빛을 햇빛에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개를 줘도 잊혀지지 않는 그의 음성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부담스럽고 피곤해 하는 절대로 진심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때 그의 표정과 단호하던 억양이 생각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늦게까지 싹을 튀오지 못한 강변의 가로수 하나가 한들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대의 사랑 앞에 이혼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약혼녀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바람이 이루어졌는데도 나는 성남쪽의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 감히 그의 곁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몇 번의 전화에 대한 그의 응답에 나는 점점 절망만을 느껴야 했다 이상한 것은 그의 달라진 마음보다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 마음이었다 두 사람의 일인데도 한쪽에서 끝을 낼 수 있는 것이냐며 얘기도 해보았지만 나의 목소리는 그의 대덮보다 별로 강하지가 않았으니 정말 이상하고 답답할 노릇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더 구름한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 일을 찾아가야 할 텐데 서민호와 내가 법적인 남남으로 되던 날부터 나는 심한 돈의 궁핍을 겪어야만 하였다 서민호가 가져간 예금 적금 통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신장에서의 어려운 생활은 그 나름대로 앞으로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사야 할 것도 꾹 참아내곤 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잘못된 결혼 때문에 견뎌야 할 마음의 고통은 접어두고라도 이대로 다시 그이와의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 크나큰 걱정거리였다 모처럼 그를 위해 사고 싶은 물건도 보는 것으로 그쳐야 했고 더구나 교통비 걱정까지 해야 되는 것은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 노릇 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며 내게 적잖은 액수의 용돈을 주시었다 오랜만에 돈을 손에 쥔 나는 성남행을 서둘렀다 넓은 농가 밭에서는 농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앞에서도 아낙네들이 겨울동안 잠시 떠났던 땅 위에 소중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을 쓰고 있었다 마을 끝과 맞닿아 있는 넓은 대지 그는 나에게 대지였다 그것도 아주 넓고 비옥한 대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넓은 대지가 나를 거부하고 있었다 모두가 내 탓 이었으며 비옥한 땅을 외면한 게어른 농부같이 그에게 충실지 못했던 내 잘못이었다 산다는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충분한 것이 삶이려니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제 모든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지 않고는 그와의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다 지금 그를 향해 내딛고 있는 발걸음마다 에도 의미를 붙여야만 했다 그이는 방에 들어서는 나를 거저 물걸음이 바라볼 뿐 입을 굳게 다문 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가지고 간 물건들을 풀어 정리를 하였다 새알 초콜릿의 봉지를 떠도 유리병 속에 가득 채워 담았다 과자를 좋아하지 않는 그이지만 무료할 적마다 유리병에서 초콜릿을 하나 둘씩 꺼내 먹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몹시 화가 난다거나 내게 불만이 있을 때는 절대로 병에 손을 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방을 들었으면 어뢰의 원형의 유리병부터 슬쩍 눈여겨보는 습관이 있었다 초콜릿이 조금이라도 줄어있으면 마음이 노였고 병에 가득히 채워진 채로 있으면 그이의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은 날이 분명하였다 닥자의 병을 갖다 놓는 나의 몸짓이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색하였다 캣 맥주를 꺼내어 깨끗이 닦은 후 냉장고 안에 넣었다 그이는 별로 밥 생각이 없는 날은 아침 대신 맥주를 마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늘 맥주는 준비해 놓아야 했다 우리의 장소인 그 방 안에서 나의 몸짓이 어색함을 느끼자 심한 짜증이 났다 게다가 이렇게 된 현실이 가슴 아팠다 커피잔을 그의 앞에 넣으며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충식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더 할 얘기가 뭐였겠니 그만두자 나한테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해요 이제 마음 돌리세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그냥 여기 오는 것만 막지 말아줘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살아왔는데 너에게 사랑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니 그러나 끝까지 내 마음을 숨길 수는 없잖아 지금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 생각을 해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가 드나들며 내 시중을 들어주는 건 너무도 피곤한 일이지 나의 이러한 말이 너를 크게 배신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진심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는 얘기야 미안하다 요니야 그동안 고마웠고 말이 끝나서 그는 휠체어를 뒤로 돌렸다 무언가 말을 꺼내야만 했다 그러나 목에 걸려 말은 나오질 않았고 방안 가득히 퍼져있는 침묵은 나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의 냉정하고 단호한 말이 절대로 진심이 아닐 거라고 몇 번씩 다짐을 하면서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섭섭한 이유는 뭘까 나는 그날따라 더욱 쓸쓸해 보이는 그의 등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아주 단단히 결단을 내린 듯 했다 커피도 마시질 않았고 음악도 듣지 않았으며 나는 방에 들어온 이후 그의 얼굴조차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고 있었다 예전같이 우스갯소리라도 할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지만 피곤하다는 그의 말이 떠올라 참기로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서질 않는 나의 마음이었고 그 또한 착잡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듯 했다 그의 등 뒤에는 처절한 고독이 흥건히 배어있었다 살며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의자에 힘없이 걸쳐있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충식시 난 당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석 달 동안을 나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멀리 보이는 빛을 향해 지친 걸음을 걸어왔어요 그 빛은 바로 당신이에요 내가 싫어 피곤하다면 나의 위에 피곤한 것을 조금만 참아줄 수는 없나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난 도저히 지우지를 못해요 이제 마음 돌리세요 네 제발요 충식시 내가 그의 허리를 안으려 하자 밖에서 들리는 노크 소리가 방해를 하였다 종환시였다 그때 종환시의 출연은 너무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다 내가 와 있는 것을 보고는 그도 무척 반가워 했다 어쩐지 일찍 오고 싶더라니 윤희 씨가 와 있었군요 몸은 좀 어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의 인사가 오가자 그때서야 충식시는 겨우 휠체어를 돌렸다 그 일을 바라보던 종환시가 휠체어 바퀴를 툭툭 치며 말을 했다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프긴 그러면 왜 윤희가 와 있는 게 답답하다 가라고 해도 저러고 있어 그의 말이 끝나서 종환시는 길길거리며 웃었다 인마 너 몇 살이냐 윤희 씨한테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마음 풀어 종환시는 다 알고 있는 듯 했다 종환시의 중계 역할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던 나는 친구의 설득에도 도무지 풀릴 줄 모르는 그의 마음이 서운하기만 했다 아직 왕쾌 왕쾌되지 않는 몸이 더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나는 가까스로 핸드백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현기증이 났다 왜요 갈려고요 종환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네 가겠어요 그의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때 종환시가 내 손에서 핸드백을 빼앗았다 윤희씨 앉아요 그러나 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여자가 시원치 않아 시집간지 석 달 만에 쫓겨나와 친정오빠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듯한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윤희씨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서울까지 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내 차로 같이 가도록 해요 자 앉아요 어서요 송환씨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피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휠체어와 떨어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두 사람의 담배연기를 보자 불현듯이 나도 한 모금 피웠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생각뿐 참느라고 애를 써야 했다 윤희씨 충식이가 섭섭하지요 종환씨의 말에 그 애가 피식 웃으며 댓글을 하였다 섭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겠지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니 종환씨가 화난 표정을 지었다 나쁜 자식 너 이제 그만할 수 없어 윤희씨 얘 이러는 거 믿어서요 이번에는 그 여의 얼굴에 노기가 스쳤다 그러한 그 입에서 노여움이 튕겨나왔다 너야말로 그만둬 다 쓸데없는 짓이야 윤희노 빨리 가지 못해 윤희씨 말해보아요 전혈성 말이 믿어서요 종환씨는 나의 대답을 부추기고 있었다 두 사람의 다툼 속에서 점점 더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보며 논시홀이 자꾸 뜨거워졌다 종환씨 저분을 만난지 벌써 12년이나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으니까요 그때 나는 충식씨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서 우리 집 앞에서 날 보내며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는 말을 생각하며 신입생답지 않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었죠 어떤 일을 결정지을 때는 저분이 좋아할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염려했었고 나의 앞날에 대한 꿈속에는 반드시 저분이 끼어 있었어요 저분이 빠져있는 나의 생각 저분이 비어있는 나의 꿈은 가질 수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충식씨는 나의 전부였어요 종환씨도 아시겠지만 저분 역시 절 얼마나 생각해 주셨어요 충식씨가 술에 취해서 윤희야 너 졸업하면 내 색시 될래 하시던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기뻐서 눈물을 흘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나는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은 다 손에 준 것 같았고 약혼식장에서는 수없이 저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을 다짐했었어요 그리고 난 후 미국으로 떠나셨잖아요 저분이 안 계신 서울에서 나는 말할 수 없이 쓸쓸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은 대단한 희열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어땠었죠 생각나세요 종환씨 명륜동에서 비원까지 걸어가며 저분의 사고 소식에 가슴 아파하던 날 말이에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새차게 불었잖아요 바람 속에서는 아파하는 저분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늘 바라던 스킨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미씨의 가슴 아프고 무서운 논청을 받아야 했었죠 그때 정말이지 그때 제가 제일 걱정이 된다며 나를 보살펴준 종환씨가 아니었으면 난 저분의 죽음을 믿은 채 따라 죽었을 는지도 몰라요 미국으로 떠나시던 날 공항에서 약속을 굳게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밤에 잠자리에서 꼭 충식씨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가슴 몰래 죽음만을 꿈꾸는 비밀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난 병이 들었고 학교도 휴학을 해야 했어요 겨우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할 때 약수동 언덕에서 저분을 다시 만난 후 실험실험 알던 내병은 말끔하게 나아버렸죠 나에게 죽음을 알린 후 더구나 귀국해서 약수동으로 가게 되었을 때까지 나를 찾지 않았던 저분의 사랑하는 마음은 난 죽었어도 흉내 내지 못해요 충주에서 신장으로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생활하며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저분의 충실한 종이었으면 하는 바람 외에는 그러나 해도해도 모자라는 내가 내 맘에도 안 들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두 분은 이젠 됐다는 듯이 절 보내기 위해 애쓰신 걸 알아요 절대로 받았으면 안 될 두 분의 마음을 난 결국 받아들였죠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자리에 저분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서민우라는 남자가 결혼했다는 사실과 딸이 있다는 걸 동해에서 확인하던 날 나는 신의 존재를 느낄 정도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석 달 동안의 결혼생활은 다른 여자들의 10년 시집살이와 맞먹는 고통이었어요 그 당시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여길 당당히 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당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이유는 더욱더 정당해지는 셈이었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곳에 오는 자유를 갖는다는 건 저분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밤이 되면 일부러 그 사람과 잠자리를 피하기 위해 늦게까지 일을 만들어서 하곤 했어요 어느 때는 신경안정죄를 먹은 적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몇 번의 관계를 맺었죠 그 행위는 결혼 자체가 내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폭행이라는 의미 외에는 아무런 행위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달랬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저분이 날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나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내 바람이 거의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가벼운 몸살 정도라구요 난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이에요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떳떳한 자유를 얻은 셈이죠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은 저에게 없는데 저분은 힘들게 달려온 길을 막고 서 있어요 더구나 날 화나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믿으면서도 그 말이 참 서운해요 청완 청완씨 청완씨 이럴 땐 전 어떻게 하죠 저분은 계속 마음을 풀지 않고 난 동달아서 서운한 마음만 늘려가고 있으니 청완씨가 말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나온 날이 그리웠고 지나온 날이 서러웠으며 지나온 날이 허무했다 두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은 벌써 오열이 되어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얼른 백을 집어들고 방을 뛰쳐나왔다 청완씨가 뒤쫓아 나와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윤희씨 미안해요 모두가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윤희씨한테 너무 큰 벌을 주었어요 청완씨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었고 내 어깨를 잡은 손까지도 몹시 떨고 있었다 청완씨 우릴 도와주세요 저희를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나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토해냈다 이대로 못 간다는 종완씨의 손을 뿌리치고 막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충식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희야 이리와 윤희야 윤희야 가면 안 돼 아 저희가 날 부르는구나 가면 안 된다고 저희가 날 부르다니 고마워요 충식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가려던 방향이 나도 모르게 대문에서 그의 방으로 바뀌고 있었다 종완씨는 마당에 우득헌이 서있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충식씨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이 머리카락에 닿을 일정마다 그간의 서러움이 눈물에 씻겨오고 있었다 윤희야 널 어쩌면 좋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부모님께 나타날 걸 그의도 울고 있었다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제 탓 이에요 충식씨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모두가 당신 혼자 있게 한 제 탓 이에요 몸을 일으켜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여인 얼굴에 턱스러고 개진 수염이 나의 가슴을 서럽게 찌르고 있었다 윤희야 날 위해서 오랜만에 집에다 거짓말 좀 하겠니 오늘은 너하고 있고 싶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나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서절하게 붙잡고 매달려 있던 나의 바람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듯 했고 나는 비로소 거짓없는 웃음을 지을 수가 있었다 종환씨가 들어왔다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방 안을 서성이고 있던 그는 반쯤 남은 양주병을 치켜들었다 충식아 오늘 이거 비울까 오랜만에 혈맹의 관계가 모였는데 파티해야지 자식 술 마시고 싶으니까 핑계도 좋다 그래 마시죠 마셔 오늘은 윤희도 여기 있을 거다 그래 좋았어 오늘은 밤새고 마음껏 마셔보자 윤희씨 준비 좀 해주세요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힘들게 외박 허락을 받은 후 모처럼 두 사람의 술안주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옆방의 할머니도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며 좋아하셨고 방안 분위기는 마냥 들떠있었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세 사람이 마주했다 술을 따른 후 종환씨가 술잔을 높이 들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위해서냐 그이의 무릎에 종환씨는 나를 쳐다보며 짓꽃은 웃음을 보냈다 음 오늘은 말이야 근데 윤희씨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깨끗해야 따귀밖에 더 맞겠어 잘 건배합시다 윤희씨 이혼을 축하하며 잘못된 결혼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잘된 이혼은 충분히 축하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잔이 찰랑하고 부딪히며 우리 세 사람은 한바탕 웃었다 나는 일찌감치 첫잔에 기권을 해버리고 두 사람 사이를 술잔이 바삐 오고 갔다 어느정도 취기가 돌자 종환씨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는 흘려간 가요에서부터 이태리 가곡 그리고 아리아까지 못 부르는 노래가 거의 없었으며 상당한 수준의 매력있는 바리톤이었다 경쾌한 노래를 부를 때는 일어서서 손짓까지 해가며 불렸고 조용한 노래인 경우에는 팔짱을 끼고 앉아 눈을 감은 새 모두를 한 끗 고소시키며 불렀다 그와 나는 한참 동안 성악가를 능가하는 그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다 몇 곡을 부르고 나면 그는 어뢰의 우리에게도 노래를 시켰다 충식시의 노래 숨쉬는 보통이었고 나는 보기 드문 음치였다 가끔 우린 함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각사 부를 거야 아니면 함께 부를 거야 송환씨는 우리의 노래를 독촉하고 있었다 글쎄 어떡할까 나는 그냥 웃었다 빨리 결정해 인마 급하긴 자식 난 다 이유가 있다고 따로 부르면 밖에 나가서 슬슬 바람이나 쏠 거고 함께 부르면 아무래도 금방 끝날 테니 마당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래 들어보나마나 뻔한 거 뭐하러 방에 있냐 곧 나갈 듯이 엉거주춤하는 글을 보며 우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시간은 참 빠르기도 하였다 자정을 넘자 사람 사는 것 같다며 방을 기웃거리던 할머니도 들어가셨으나 두 사람은 점점 쥐기가 돌며 얘기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주로 종환씨의 직장 얘기였다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그이는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남자로서는 생활이 정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충식시의 시간이 안타까웠다 잠시 대화가 끊기자 종환씨는 담배를 피우며 날 빤히 쳐다보았다 왜요 종환씨 나의 물음에 그가 씁쓸히 웃었다 미안해요 한숨에 가까운 말이었다 또 뭐가요 윤희씨에게 나쁜일이 일어나는 건 다 나 때문이죠 난 윤희씨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환씨가 아니었더라면 전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나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충식시와 저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을 때만큼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시면서 고마워요 사실 힘들 때는 내 원망도 한 번쯤 할 만한데 잘 참아줘서 고마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볼 적마다 심한 죄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누구보다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종환씨인데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충식시를 만나게 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듯 했다 특히 내가 힘들어할 때는 더욱 어쩔 줄 몰라 했다 잠자코 얘기를 듣고만 있던 그 애가 빈잔의 술을 따르며 말을 했다 송환아 이젠 그 생각 버려 내가 윤희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내가 연락을 하고 말았을 거야 그때 내가 윤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참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넌 알고 있었니 내가 아니라도 나는 윤희를 찾았을 거야 미안한 건 오히려 나야 송환이 너한테도 미안하고 윤희한테야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구나 이번 일만 해도 그래 윤희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너희 말을 들었을 때 난 서민호라는 친구한테 몹시 화가 났었다 세상에 그런 나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니 윤희 앞에서 모른척 하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었지 그러나 나는 윤희가 결혼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무서웠어 더구나 그런 못된 자식을 만난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니 윤희 마음은 빤한 게 아니겠니 윤희야 윤희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다시 이곳에 떠나들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안정되시면 재혼을 서두를 것이 분명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윤희는 나한테서 벗어나야지만 되고 내가 윤희한테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믿었지 그러나 윤희 말대로 우린 안 돼 종환아 아까 윤희 말하는 거 들었지 안 되겠어 나는 그의 깊은 사랑을 소중하게 가슴에 새길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이제 나는 눈물 겪도록 고맙고 소중한 사랑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주어도 주어도 모자랄 것만 같았다 그날 혈명의 관계인 우리는 베토벤의 운명의 웅장함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다 아무도 피곤한 기색은 없었다 종환씨의 말대로 혈명의 관계만 모이면 마셔도 마셔도 취하지가 않았고 몇 날 밤을 세워도 지칠 것 같지가 않았다 나의 이혼파티는 세 사람의 오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다짐하면서 아침이 열릴 때까지 계속 되었다 햇살이 창가에 다가올 무렵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하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의 절망으로는 저토록 눈이 부신 하늘과 태양을 바로할 것 같지가 않더니 중심을 알 수 없는 태양이 온 공기 속으로 찬란한 빛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동안 나는 순간순간 이제는 끝인가 하는 절망과 끈질기게 나를 붙잡는 미련같은 오기로 버텨 왔었다 그러나 이제 절망은 끝이 났고 오기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았다 종환씨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확인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한 것이었다 행복 미처 나는 이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었다 그것은 그의 태도 속에서 빠져들던 절망과 암울 때문이었다 농촌의 아름다운 공기 포근하고 정겨운 흙냄새가 빠르게 지나갔다 도시를 지척해둔 신선한 공기이기에 더 소중했다 아낙네들의 튼튼해 보이는 피부빛 그 아래로 아상거리는 꿈둥이가 따르고 있는 길을 그 흙을 밟고 싶었다 배 속까지 한껏 들으신 이 행복과 안식과 기쁨을 이대로 숨이 끊어진다 해도 되뇌이고 싶지는 않았다 얼마만에 준비하는 귀한 사람들의 아침이었는지 모른다 긴장이 되어서 구기 끓기까지 몇 번이나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야 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연기를 뿜는 건지 한숨을 내쉬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담배였는데 그날은 달랐다 실성한 여자 모양 쪼그리고 앉아 벙글거리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그 애가 보았다면 얼마나 정이 떨어졌을까 그러나 나는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싱글거리고 있었다 연희야 그렇게 좋으니 응? 좋고 말고 얼만큼 좋길래 그렇게 참질 못하니 너 그러다가 실성하겠다 그래 맞아 실성할 만큼 좋아 나 혼자서 말을 주고받으며 나는 드디어 소리내어 낄낄 그렸다 정말로 실성한 여자같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두 남자를 깨우기란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었다 내가 계속 나 집에 가야 돼요 하면 그들은 그래 가 라며 듀엣을 했다 가버릴까 하다가 충식시 목욕과 머리 때문에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나 배고파서 죽겠어요 빨리 아침 먹어요 먼저 먹고 가 어찌나 잠에 취해 있는지 내 말귀를 알아듣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나 혼자 먹고 가라고요 같이 먹어요 네 내가 계속 졸어져 종환씨가 몸을 뒤척여 그 이쪽으로 돌아 놓으며 우물우물 말을 하였다 야 충식아 웬 녀석아 저렇게 해칙은 대고 있니 저 여자 누구냐 너 아는 여자야 나도 모르는 여자야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자 이야 그 여자 되게 이상하네 내쫓어버릴까 보다 나의 고집과 심술이 드디어 발동을 하기 시작했다 전축을 크게 틀고 물소리를 크게 내며 욕실 청소를 했고 방 구석 구석을 정리하며 소란스럽게 방 안을 돌아다녔다 다시 종환씨가 그이를 깨웠다 충식아 난 말이야 집에서 내 마누라가 저러면 막 두들겨준다 근데 넌 참 잘 참는구나 인마 그이의 잠꼬대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면 난 졸리니까 내가 일어나서 두들겨줄래 부탁한다 친구야 그이의 말이 떨어지자 종환씨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윤희씨 맞을래요 우리를 자게 할래요 말을 하며 그는 벌써 웃고 있었다 충식씨도 이불 속에서 킥킥 끓이고 있었다 둘 다 싫어요 종환씨도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요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겠어요 나야 토요일에 여기 올 때는 미리 허락을 받고 와요 내일 여기서 바로 출근할 건데요 하루 더 있겠다는 말에 그이가 심심하지 않을 생각을 하니 너무도 반갑고 종환씨가 고마웠다 부인이 쉽게 허락을 해주셨나요 괜히 우리가 부인한테 미움받겠어요 그건 사실이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면 어뢰의 친구만을 찾는 남편에게 토정을 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 종환씨 부인에게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염려 말아요 누가 공짜로 허락을 받나요 며칠 집에 일찍 들어가 주고 토요일 아침에 팁을 두둑히 주고 나왔죠 내 마누라는 돈만 주면 만사 오케이라고요 종환씨의 익살스러운 농담에 그이도 껄껄거리며 잠에서 깨웠다 바삐 그이의 이발 준비를 하였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던 그이를 약수동에서 다시 보았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의 육신과 일그러진 얼굴만큼이나 날 슬퍼게 했던 것은 종환씨가 이발을 해주다가 망쳐버린 그의 머리였다 벅이나 괜찮았던 외모에 늘 단정하던 그의 머리는 아무리 보아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수안보에 가서 또 내가 몇 번의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솜씨 좋은 이발사가 되었다 그이의 머리만큼은 눈을 감고도 잘 다듬을 수가 있었다 담배를 비우며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종환씨는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그이가 이발하고 있는 걸 보며 종환씨가 머리를 극적거리는 때는 의뢰의 자기도 머리 손질 좀 해달라는 의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내 예감은 그날도 적중했다 윤희씨 나도 조금만 다듬어줄래요? 벌써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말을 하였다 어떻게요? 종환씨가 머리를 극적거리는 거 보고요 꼭 그러셨잖아요 종환씨는 다시 손을 머리에 가져갔다 어? 내가 그랬었나? 우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의 이발이 끝나고 그이를 욕실로 데려가서 목욕 침대에 눕혔다 정승스럽게 비누 그품을 내고 있는 동안 방안에 쓰는 종환씨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무엇으로도 표현 못할 행복이었다 맨 마지막으로 머리를 헹구며 큰 소리로 종환씨에게 마른 타월을 부탁했다 욕실의 문을 연 종환씨는 건달같이 휘파람을 불며 타월을 빙빙 돌리고 있었다 음 경치 좋은데 그의 익설은 다시 시작되었다 빨리 주세요 충식씨 감기 들어요 이거 풍기문란죄로 신고해야 되겠는데 꼭 퇴폐 이발소 같잖아 이발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윤희씨 그럼 나도 이발했으니까 목욕도 해줘야 돼요 해줄거죠 야 이 집 서비스 괜찮은데 음 좋았어 몰라요 종환씨 수건이나 빨리 주세요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웃었기도 하여 얼른 수건을 빼앗았다 충식씨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저 녀석은 술이 아직도 덜 깼나보다 윤희야 찬물 한 바가지 끼얹어 주어라 정말 그럴까 봐요 나는 찬물을 떠는 흉내를 내었다 어 이 집 완전히 손님 차별하잖아 누구는 더운 물로 온몸을 씻어주고 누구는 찬물 한 바가지라 에이 내일 가려고 했더니 나도 마누라한테나 가야겠다 욕실을 무니 쾅 하고 닫혔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는 떠날 준비를 하였다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은 자꾸만 꾸물거리게 했다 그러나 종환씨가 계속 남아주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그를 떠나면서 마음이 가볍고 즐거울 때도 있었다 그날같이 대문 앞까지 나온 종환씨는 할 말이 있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종환씨 고마워요 어제 안 오셨으면 우린 여전했을 거예요 그거야 충식이가 지게 되어있어요 그건 그렇고 윤희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학교에 다시 나가긴 어렵죠? 네 학교는 자리가 비어야 되는데 학기 중간이니 아무래도 힘들죠? 차차 생각해 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종환씨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종환씨? 괜히 딴 생각하고 거절하면 안 돼요 윤희씨한테 용돈 주고 싶어 그래요 자 받아요 어서요 종환씨는 꼭 바보 같아요 그래요? 바보가 주는 돈 한번 써봐요 안 받으면 나 화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같이 하얀 봉투는 공손히 받아 빽에 넣었다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웃음만 보내고 대문을 나섰다 농가밭의 흙들은 파란싹에 많이 가려워지고 있었다 생명의 움직임은 매서운 주위가 한때 있었다는 것도 잊게 해 주었다 술령님과 함께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가지의 파란싹들이 시세워 발도둠을 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살갗을 내보인 아가씨들의 짧은 진저리를 보며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사는 삶이려니 생각했다 그리고 즐겁게 그의 이름을 새겨보았다 엄충식 엄충식 도시의 열기는 좁은 인도와 차도에 빼곡히 들어차 했었다 혼잡한 시내를 빠져나와 골목길을 들어서자 트인 듯한 시원함이 있었다 허락을 받은 외박이었지만 전화통화로 했던 외박 사유를 틀리지 않게 답하려고 되새기면서도 어머니의 질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하니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보니 집앞 피었다 대문을 들었으면 몇십 년씩 묵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그리고 몇 가지의 과실나무들이 빽빽히 서 있어 도시 속에서 갑자기 작은 숲을 만난 듯 했다 현관에 들어갈 때면 머리를 스치는 나뭇가지가 짜증스러웠지만 그날은 달랐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동생들은 일요일인데도 집안에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와 일하는 아이만이 동그랗게 큰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오니? 밖에서 잤으면 일찍 올 것이지 걱정되잖니 친구가 자꾸 잡았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안 하셨으면 함께 먹어요 엄마 난 생각 없다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좋지가 않구나 약은 드셨어요? 따뜻하게 하고 쉬세요 저 들어가겠어요 어머니의 외박에 대한 질문은 감기 덕분에 수월하게 모면할 수 있었다 방 안은 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로 따스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괜스레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는 했지만 점심을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 샤워를 했다 이혼의 과정에서 지루어야 할 맨 마지막의 일을 끝낸 셈이었다 샤워를 하고 난 내 몸은 날아갈 듯이 상쾌하고 홀가분하였다 유리창으로 스며든 햇살은 꽃유비로 한우즙 끓이듯 내리앉은 나비의 날개처럼 나른함을 가져다 주었다 커피를 끓였다 향긋한 갈색의 내음이 다 행복이었다 그 옆이 아닌데도 그와 함께 마시는 따끈한 차가 되었다 전화를 하고 싶었으나 참았다 전화를 하면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부풀어 올라 터져버릴 것 같았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아끼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고픈 생각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자연히 길어지고 있었다 생활에 나가는데 여러가지 문제는 있었다 그 하나는 가족들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데서 오는 미안함이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충분한 용돈은 주셨지만 그 역시 떳떳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학생들 작품 지도가 남아있긴 했으나 매일 외출을 할 수가 없어 온종일 집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간이 나를 무료하게 만들었다 날이 갈수록 충식시에게로 향하는 나의 열정과 그로 인한 우리의 열정은 더해만 갔다 혼자 사는 여자로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언젠가 은영이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 나는 약간 짙은 화장을 하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초반에 있는 여자의 화장으로서는 결코 지나친 화장이 아니었다 그때 은영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얘 너 돈만큼 매력있는 이혼여티가 줄줄 흐르는구나 남자들 조심해라 혼자 사는 여자는 이상하게 티가 나더라 나는 그날 이후로 충식시를 만나러 가는 날 외에는 기초화상 밖에 하지를 않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노크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어머니였다 엄마 왜요 너 어디 아프니 울고 있었니 다 잊어버려라 나는 그날 이후에 아무리 졸려도 적당한 시간까지는 불을 켜둔 채 잠을 쫓아야만 했다 그 이후 잠이 오지 않아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었다 그날도 방문 앞에서 소송이는 인기척에 나가보니 어머니였다 엄마 왜 그러세요 잠이 안오니 어디 아프니 다 잊어버려라 나는 그날 이후로 불을 끄고 밤을 새워야 했다 생활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으며 반대로 혼자 사는 데서 오는 아니람도 있었다 별일이 없는 날은 약간 늦은 잠에서 일어나 음악을 듣거나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 드리워진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더구나 충식시와 기분 좋은 아침 전화라도 나누었을 때 느끼는 아니람은 온몸을 전율케 할 정도였다 나의 이혼 사유가 궁금해 친구들은 끈질기게 그 이유를 물어왔다 나는 그때마다 재미없어서 그만두었어 라는 농담을 했다 참을성 이 없고 입담이 좋은 친구들은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내세우며 떠들어댔고 개중에는 나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부러워하는 진짜 위험스러운 이영감의 친구도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왜 그리도 간사한지 나를 가성에서 뛰쳐나온 여자로 취급하던 친구도 남편과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성을 갖고 있는 친구를 젖혀놓고 나에게 의논이라는 구실로 틀어놓고 나였다 남편의 험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악담까지 하며 다른 친구에게는 꼭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흥분해서 떠드는 친구에게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니 남편 귀한 줄 알아 하고 특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그 친구는 나의 진심이었다 그러나 친구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죠 나에게 새롭게 찾아오는 것도 많았다 자신에게로 귀착하게 되는 계획과 노력 자기 애라는 것이 햇빛과도 같이 나의 돈탁하고 침울했던 기억들을 녹여주었다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설계에 대해서도 나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아버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다 다시 교사직을 얻기도 힘들어 집에 있는 나에게 아버지는 평소부터 말씀하시던 회사 근무를 청해 오셨다 꼭 아들이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학생 과외도 남았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일주일에 사흘씩만 출근을 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 회사일은 생소하고 바쁘긴 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활력소였다 어머니와 동생들도 안심을 하는지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는 자연스럽게 외출도 하게 되었다 회사에 나가지 않는 날은 그에게 찾아갔고 주말은 반드시 함께 보냈다 하루는 회사 하루는 충식씨에게 그리고 주말이면 여행이나 저를 찾는 이유로 외박 허락을 받았다 어느 때는 그이와 둘이서 어느 때는 혈맹의 관계가 함께 지냈다 독실한 불교신자이신 어머니는 절에만 간다고 하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다 부모를 속이고 외박을 하는 것이 보통 죄스러운 일이 아니었으나 별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이와 나도 별다른 일 없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틀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고 토요일 밤에는 그이의 팔베기를 하고 밤을 세우기도 했다 활동할 수 없는 것은 비단 육신뿐이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가 열치감치 섹스 문제를 초월해버린 그 인고를 생각하면 나는 감히 팔베기도 송구스러워 논시호를 적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의 피는 절대로 뜨거워지면 안 되었다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지극해졌다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기쁘게 우리의 사랑은 불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질그릇이었다 생활의 기쁨과 안일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혼녀라는 불명예가 따라붙자 어머니께서는 홍기노친 딸을 시집 보낼 때보다 훨씬 맹공격을 가했다 지원 부대도 대단했다 재원으로서는 최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중매장의도 있었다 최상의 조건이란 그리 별난 것은 아니었으나 역겨움이 절로 일어나는 그러면서도 약간은 이해가 가는 한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 따지보면 이것도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좋지 못한 규칙이었다 내 견지에서는 페어플레이를 위한 교정은 아니었다 첫째 딸린 자식이 없다는 것 둘째 나이가 젊다는 것 셋째 집안이 부여하다는 것 재원을 할 리도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조건이 무엇이란 말인가 예전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집안 어른의 뜻을 따르기에는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히 변해 있었다 변했다고 해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뿐이었지만 어찌 되었건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몇 건의 약속을 무시한 나에게 어머니는 강경책으로 나오셨다 손을 본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 나의 마음은 확고했으므로 단지 약속 장소에 나가는 것은 어머니의 정성과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였다 재원을 전제로 한 맛순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인격적으로 볼 때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형식적인 것이 싫어 가벼운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나에게 어머니는 눈짓을 보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내 결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일인 것만 같았다 할 수 없이 안방을 노크했다 나의 어머니는 내 나이의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는 어외로 젊고 아버지의 사업에 직접 관여할 정도로 활동적이었으며 사고방식 또한 진부하지가 않았다 어머니께 재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비췄다 그러나 어머니는 몹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혼자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엄마 재혼 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다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괜한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시끄럽다 누구 애간장을 태우려고 그러니 요즘 세상에 일부 종사 못하여 이혼한 거 그리 큰 허물 아니다 그 나쁜 인간 만나 고생한 것이 넌 분하지도 않니? 불안한 듯이 너도 한번 잘 살아보아야지 아예 다른 생각 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다 나도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엄마 마음에 없는 결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울타리에서 평생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구나 나는 결혼하고 싶지가 않다구요 아버지 회사에 나가면서 혼자 자립해 보겠어요 엄마 말씀대로 한 남자와 이혼한 것이 허물이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만큼은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누가 알아요? 이러다가 재혼한다고 내가 먼저 술 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그렇게 해주세요 강국한 딸의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마지 못하여 알았다는 대답을 하셨다 그 후로 나의 재혼에 대한 어머니의 열성은 조금씩 식어가는 듯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나는 더욱더 가까워졌다 어느 때는 자매같이 어느 때는 친구같이 서로의 어려운 일들을 털어놓으며 언혼할 때도 있었고 어머니가 외출을 할 때는 자주 나와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틀에 한 번 그를 만나기 위한 나의 성남행은 예외 없이 이루어졌다 후두둑후두둑 즐거움에 취한 나날들이 재빨리 지나쳤다 어제의 그의 체온이 상상 속에 맴돌다가 오늘은 어느새 나의 머리 위로 가볍게 머물고 있었다 그날은 충식시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유리병 안에 초콜릿도 조금 남아있었고 전죽에서는 가벼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유난히도 밝아보이는 그의 표정에 나도 덩달아서 신바람이 나아있었다 레코드를 올려놓은 손끝도 강한 터치로 튀어오르듯이 신명이 깃들어 있었다 충식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무척 좋아 보여요 내심 새로운 어떤 일로 인하여 놀라어질 마음의 한구석을 챙겨놓고는 설레임에 바싹 그에게 다가앉으며 물었다 어? 정미가 온대 정미가 그래요? 나도 몰래 평상시 정미에게 갖고 있던 서운함이 똑똑한 의경으로 묻어나왔다 목욕하셔야죠 물 받아야겠어요 나는 애써 딴전을 피웠다 언제 도착한대요? 무슨 일이래요? 등등 신우위의 갑작스런 방문에 마땅히 가져야 될 사소한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 나를 그이는 의아해하면서도 섭섭해하는 것 같았다 직접 연락받았나요? 어? 엽서가 왔어 어제 그는 대답을 하면서 나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말없이 욕실로 들어가 목욕 준비를 하였다 도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등을 뒤밀고 엎뒤어 있는 그가 마침내 짐작했던 말을 꺼냈다 내가 그의 아내라면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동생이 아닌가 윤희야 정미가 오는 게 반갑지 않니? 그 아이에게 서운한 게 있는가 보구나 아니에요 말만 아니라고 하지 내게는 다 보이는데 내 이마에 써 있는걸 엎드려 있으면서 내 이마가 어떻게 보여요?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미씨 온다는데 반갑지 않을 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내 진심이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이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던 그 추웠던 겨울이 아닌가 충식씨의 사고 소식에 모두들 넋이 나가 있던 때 그의 신음소리를 실어다 주던 바람보다 더 슬프고 더 매습게 내 마음을 찌러든 정미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어쩌다 그의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이 유난히 처절해질 때면 내가 복이 없는 여자라 충식씨가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수안부에서 올라와 신장에서 그 어렵고 쓸쓸했던 시절 그때까지 정미의 편지는 오빠만 찾았을 뿐 나에게는 하기 쉬운 격려의 말 한마디도 없더니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는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갔었는가 초라했던 방 나로서는 최선이었으면서도 그 일을 누추한 곳에 있게 하는 것이 한없이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곳에서 정미는 어떠했는가 방을 둘러보며 오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런 데에 살 수가 있어 하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울면서 오빠에게 매달렸고 오히려 충식씨가 나는 지금 너무 편하다 라는 위로의 말을 정미에게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었고 나의 사정심은 심한 상처를 입었었다 그녀가 할 말은 결코 아니었다 그때의 상황을 굳이 그런 식으로 확인시켜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이다 그와 내가 충분히 겪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설계로 잘 견디어 나가던 곳이었다 나로서는 그런 정미가 달갑게 보일 리는 없었으며 미안한 소리지만 충식씨가 얄밉기까지 했다 다시 그녀가 와서 마치 방문객처럼 이것저것 체크하고 신작에서와 같이 오빠의 현실을 애통해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것이 남도 아닌 동생이기에 우린 더욱 슬플 것이리라 생각되었다 방의 커튼을 바꾸고 침대 시트도 새로 산지 얼마 안 되는 건데도 굳이 다시 새것으로 바꾸었다 정미의 방문에 대비한 환경정리가 내 손으로 단 며칠 만에 후딱하니 이루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오기도 약간은 잊지 않았나 싶다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충식씨가 가졌을 방황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정미가 오는 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일찍 성남으로 가서 그이의 목욕 시중을 들고 더 이상 손댈 데도 없는 방안을 괜히 둘러보는 등 마치 환경미화 심사를 받는 학생같이 나는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그이는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나에게 말하면서도 옷을 골라 입는 등 몇 년 만에 만나는 노이동생을 기다리며 마냥 들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외국의 대통령이라도 올 때면 몇 시간 전부터 길에 나가서 태극기와 상대 국기를 움켜쥐고 다리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던 지루한 시간이 생각났다 대문 앞에서 난익은 클렉션 소리가 방안의 정적을 깨트렸다 종환씨였다 종환씨는 나와 함께 공항에 나가자고 온 것이었다 떨떠 있었던 것은 그의 뿐이 아니고 종환씨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성남까지 차를 몰고 온 그를 그냥 혼자 가게 할 수가 없어 차에 올랐다 차가 시내를 벗어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을 종환씨와 나는 별로 입을 열지 않았다 어쩌다 잠깐 돌아본 그는 마치 초보 운전자 같이 열심히 앞만 보며 길을 익히고 있는 것 같았다 제2항강교를 건너면서 종환씨가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유니씨 부탁이 있어요 제게요? 무슨 부탁요? 정미에 대한 마음 풀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미가 유니씨한테 취한 행동을 생각하면 괘씸한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성미가 쌀쌀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지만 정미는 그곳에서 혼자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생각을 해서라도 여기와 있는 동안 우리가 따뜻하게 돼줘야죠 유니씨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한때 혼자서 애태우며 좋아하던 정미를 생각하는 종환씨의 마음이 소년같이 아름답기도 했다 그의와 나는 마음이 뒤틀릴 때마다 종환씨의 어혜에 길이 잘 들어지고 있었다 종환씨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설득력이 대단했다 조금 이른 시각에 도착한 우리는 공항 커피숍으로 올라갔다 오래전 충식씨가 미국으로 떠나던 그날이 생각났다 그때의 공항 건물은 아니었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환속 나온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도 그의의 눈길만은 나에게 머물고 있었다 그때의 당당하던 그의가 이젠 불구의 몸으로 모든 시간들이 정지당한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앞날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는 웃으며 마주할 때가 많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어느 구석 하나하나 의심할 것이 없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추고 있는 깊은 고독감으로도 충분히 확인되어지고 있었다 출입구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정민은 나의 씁쓸한 추억 속의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40대 중반의 행복한 주부의 모습이었다 나와 정환 씨를 번갈아 보며 빠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머, 윤희 씨가 나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요, 나와 주어서 고맙긴요 그간 별거 없으셨죠? 오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나야 잘 있죠 정환 씨가 정미를 재촉해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성남까지 가는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기 바빴다 오빠에 대한 얘기 종환 씨 가성에 대한 얘기 정미의 대만 생활 등 물어도 물어도 한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미는 나를 불렀다 윤희 씨, 이혼 수속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녀에게 알고 있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고 물어볼 생각도 안 했던 일이었는데 정미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럼 그게 언제 얘긴데? 그 당시 잘 해결이 났지 정환 씨가 나 대신 대답을 해 주었다 윤희 씨도 잘 알아보고 갈 것이지 어떻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윤희 씨는 그런 남자 맞는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다고 너의 오빠를 떠나서는 윤희 씨는 안 되겠더라 그는 나의 대변인이었다 정미의 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건 정환이 오빠가 잘못 아는 거예요 좋은 가슴의 좋은 남편이었으면 이혼은 못하지요 나도 여자긴 하지만 여자들 욕심은 뻔한 거라고요 안 그래요? 윤희 씨? 나는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멎는 것만 같아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정미와 함께 가는 성남길은 너무도 멀고 지루했다 정환 씨는 대문 앞에 다다르자 클렉션을 빵빵 올렸다 그러자 방문을 열고 그이가 울상을 지연 채 내다보았다 정미는 목이 메인 소리로 오빠를 부르며 뛰어갔다 그이는 정미의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를 쓰다듬기도 하며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 남매의 한 맺힌 재회를 보며 정환 씨와 나는 차 앞에 오둑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정환 씨가 나를 바라보며 빙글에 웃어주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글썽거렸다 윤희 씨 괜찮아요? 뭐가요? 차 안에서 정미가 한 말 나는 그냥 웃어주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충식 씨의 눈물을 보면서 정미에게 서운한 마음을 나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다 정미를 미워하는 것은 그의 눈물을 욕되게 하는 것이리라 그이는 누이 동생의 손을 잡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헤어져 살면서 얼마나 그리워하던 동생인가 그때 그의 흐느끼는 단지 누이를 만난 기쁨에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유롭지 못한 육신과 그의 자존심조차 거부하고 있는 얼굴로 어쩔 수 없이 방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그이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터뜨리는 오열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핏빛이었다 나는 그이가 쉬울 것 울 수 있도록 종환 씨와 함께 그 방을 나오고 싶었다 그의 무릎에서 정미가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다 오빠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래 아픈 데는 없다 윤희가 아플 틈도 안 준단다 남매는 나를 쳐다보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오빠 하루 종일 뭐하면서 시간 보내요? 답답하겠어요 아니다 아직도 다 듣지 못한 음악과 읽지 못한 책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윤희가 오는 날은 날 잠시도 가만 놔두질 않는단다 남매는 다시 나를 쳐다보며 웃어 보였다 요즘도 술 많이 하세요? 술은 줄여야 되는데 술? 자주 마시지 그러나 밤새워 마시는 술이 예순의 주량에는 못 미친단다 아마 술 마시는 시간보다 안수 먹는 시간이 더 길 거다 안 그러면 윤희한테 혼나셨니? 정미가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윤희씨 면목이 없어요 얼마나 바라던 일이었는가 정미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가졌던 서운한 마음이 오히려 부끄러웠다 그리고 충식씨의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미야 정안이는 우리의 고문이란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린 꼼짝도 못하지 정안씨가 껄껄 웃었다 어이구 그래서 날 그렇게 어려워들 하는구먼 정안씨가 그이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을 하였다 정안이 오빠 오빠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다 나한테는 그럴 거 없다 그러나 윤희씨는 잊으면 안 된다 알겠니? 나를 잊으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정안씨의 따뜻한 우정을 난 잘 알고 있었다 성남에 오는 길에 정미의 가시도 친말을 나보다 더 가슴 아파했던 우리 혈맹의 관계의 고문이 아닌가 그날 우리 네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길고 긴 얘기의 꽃을 피웠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열한시를 알리는 시침이 잠깐 멈춤을 하고 있었다 그만 숙소로 가서 여독을 풀어야 한다는 두 오빠의 걱정에 자리를 털고 일어선 정미는 떠나기를 아쉬워하며 정안씨의 차에 올라탔다 방문을 열어놓고 차가 마을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는 휠체어에 조각같이 앉아있었다 자정이 넘어 취침용 불이 켜진 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충식씨의 들뜬 마음은 진정할 줄을 몰랐다 벌써 몇 번은 반복된 이야기가 또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런 때가 있었냐며 흥미를 갖고 듣는 나에게 그는 한참 신바람이 나아있었다 누구에게나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지만 형제와 자라면서 겪었던 일이야 더할 나위 없는 소재가 되어주는 것 같다 특히나 나이를 먹고 고적한 한때에는 윤희야 그땐 정말 그는 오른손을 천정을 향해 번쩍 지켜들고는 휘휘 내두르기도 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다른 손이 그것을 열심히 지켜보는 듯 했다 그는 중간중간 소리 내어 혼자서 껄껄 웃기도 했다 녀석 벌써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다니 자연스러운 일이라지만 참 신기하고 대견하던 말이야 내가 외삼촌이지? 녀석들 잘 생겼을 거야 한번 보고 싶구나 조카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며 짧게 한숨 섞인 탄식을 하기도 했다 윤희야 창문 좀 열겠니? 시원한 바람이나 쏘이자 창밖으로는 짙은 어둠이 일렁이고 마을엔 불빛 한두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순간 무슨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 헛된 발성에 불과할 것임을 아는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급작스런 정적, 우리의 충만된 언어, 공동의 아픔으로 멍에 지워진 침묵의 소리가 깊숙이에서 들끓으며 솟구쳤다 그러나 나는 감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법을 곧잘 잊곤 하였다 적어도 그의 앞에서만은 내게 아픔이라면 그에게는 그 이상의 무엇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묵인의 아픔이어서 쓰라린 외면의 요구에 따라 나는 감성의 표현을 잊어야만 했다 윤희야, 정미에게 서운하게 생각 마라 그 아인 원래 말하는 게 직선적이란다 속으로는 널 좋아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의는 정미와 나 사이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려고 신경을 쓰는 듯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정미에 대한 감정을 말끔히 씻어버린 뒤였다 만약에 앞으로 다시 그녀가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충식 씨는 밤새워 지난 날의 흔적들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이튿날 오후에 정미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나를 제외한 세 사람의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난 후 나는 서울로 오기 위해 집을 낳았다 그녀는 마을 입구까지 따라 나오며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되풀이하였고 나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녀는 공항 로비에서 내 손을 꼭 잡아준 후 눈물을 글썽이며 대만으로 떠났다 그녀와의 자연스러운 화해는 나에게 큰 용기가 되어주었다 그이도 오래도록 보고 싶어 하던 동생을 만난 후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는 별일 없이 이틀에 한 번씩 만나 음악과 책 이야기 그리고 이런저런 실없는 얘기로 웃기도 하고 가끔씩 중환 씨와 함께 밤샘도 하며 그저 그렇게나마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쩌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점점 누적되어가고 있는 고독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이 일어났고 그의 앞에서 시중을 트는 일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한 무력함에 가슴을 치곤 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내면의 이야기나 현재의 바깥 활동에 대해서는 제외될 때가 많았다 활동을 하지 않는 그의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관한 것은 소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었다 예기치 않는 일로 서로의 신경이 날카로워서 한 번씩 생각지 않았던 감성의 폭발로 인하여 며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신경전은 필요했다 자신에게 담아둘 수 없어 몸소리를 치는 것까지 인내하며 감춰되었던 감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응결되어 있다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일과 관련해서 짜증스러운 침묵이 일어났으나 우리는 잘 이겨나갔다 겉으로 보는 우리의 관계는 어쩌면 늘 서로 괄구하고 의심으로 가득 찬 정상적인 부부보다 더 행복할지도 몰랐다 그저 성남에 가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불편한 일이 하나가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배우기 시작한 담배의 위력에 나는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베르균트와 커피 한 잔으로 충분했던 것이 이젠 담배가 있어야 했고 회사에서 점심식사 후에나 일을 하다가 잠시 쉴 때에는 담배를 피울까 말까 하는 갈등이 일어났다 집에 돌아와서는 꿈조렸던 사람처럼 잘 때까지 한없이 연기를 뿜어내곤 하였다 모순된 핑계이긴 하겠지만 요즘 철없는 젊은 여성들 같이 막연한 호기심도 아니었고 내 나름대로는 충식실을 만나는 마지막 고난의 과정에서 담배는 내게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는 피울 수가 없었다 내게 일어나는 조그만 일조차도 그것이 나쁜 일일 때는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고 믿는 예민함이 그에게 있었다 애연가들은 이해하겠지만 담배를 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번인가 결심을 하고 끊을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그 원인은 내가 왜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지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건강을 위해서 그건 아니었다 신체에는 나쁘지만 정신에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은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었다 30이 넘은 여자로서 담배 한 대로 인해 사람들의 눈치를 볼 만큼 자신의 큰 수치로 알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반문 때문에 나는 결국 끊는 것을 포기하였다 다만 충식 씨 앞에서만은 자신이 없었다 성남에 가서 정 참지 못하겠을 때는 부엌에 가서 연기를 만들곤 하였다 할머니 앞이라서 어렵기는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해 주시는데 연기를 얻어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하였다 어느 날 그때도 저녁을 먹은 후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안에서 그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이봐, 나 좀 보자고 담배불을 황급히 끄고 나서 재빨리 양치질을 하였다 왜 그러세요?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틈 사이로 얼굴을 디민 나를 그의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리 들어와 봐 방금 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니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는데요? 나 부엌에 가야 되니 여기서 들으면 안 돼요? 들어오지 못해? 그이가 소리를 지르자 나는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거 언제부터야? 뭐가요? 담배 나는 너무도 놀랐다 내 딴에는 철저히 숨긴다고 했는데 그에게 다시 속상해할 일거리를 만든 짝이 되었다 그럴 때 주눅이 들어 그의 눈치를 보면 그의 성화는 더 심해졌다 하여튼 충식 씨 눈치는 알아줘야 돼요 딴전 피우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언제부터야?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그를 대하기가 민망했지만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너도 많이 변했구나 모두가 나 때문이긴 하지만 말이다 두 번 다시 말 안 할 테니까 끊도록 해 나도 너 앞에서 안 피울 테니 알았어? 충식 씨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있어 난감했다 와 지독해요 난 안 되던데 그러지 말고 못 본 척 해주세요 그걸 왜 끊어요? 끊지 말고 같이 피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갑자기 그이는 큰 소리로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었다 그의 웃음을 놓치면 큰일이었다 그렇게 해요 충식 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울 생각은 없었어요 병실에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의사에게 하나 달라고 했죠 조금은 아주 조금은 시원하더라고요 들키기 전에 말하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지 돼서 미안해요 하지만 끊으라고 강요하진 말아요 많이는 안 피울게요 나에겐 시간이라는 게 없어 예전에 멈춰버렸지 창밖으로 보이는 이 작은 마을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야 가끔씩 날 괴롭히는 내가 활보했던 거리 신촌이나 명륜동은 지금 많이 변해 있겠지 그러나 난 그때의 거리밖에 몰라 윤희 너도 마찬가지야 같이 있을 때도 내 앞에 앉아있는 김윤희는 나에게 오빠 오빠 하며 부끄러워하던 그때의 윤희로 보일 적이 많아 이젠 날 들어 담배도 같이 피우자고 하니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이 상황에서 뭐든지 하지 말라고 또 안된다라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나 때문에 겪는 너의 고생을 생각하면 담배라도 피워야지 어디 견딜 일이니 정말이지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윤희도 30이 넘었고 이제는 나하고 담배도 같이 피우자고 하니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의 말이 방 안에 쓸쓸히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그의 말은 나를 우울하게 하였다 어떻게 그의 시간을 잃어버린 그의 시간을 찾아야 할지 나는 또 한 번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 이후로 그의 앞에서 차츰 차츰 애연가로 변하고 있었다 다시 부는 바람 그 해 겨울은 정미도 다녀갔고 그의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채 조용히 지나고 있었다 겨울이니만큼 어레이 눈은 몇 차례 하늘로부터 흩어져 내렸다 어떤 때는 많이 어떤 때는 감질이 날 정도로 눈이 상독위를 살짝 덮은 날도 있었다 저수지의 물도 얼어서 단단함을 확인한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겨울놀이로 한나절을 보냈고 겨울가의 얼음도 두께가 두껍게 얼었다 그 위에 쌓인 흰 눈들은 밤이 와도 하얗게 푸른 빛을 바라며 포옹을 한 채로 이 겨울을 지키고 있었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겨울이었지만 유난히 따뜻하게 지낸 기억이 난다 충식시는 무척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고 겨울 내내 우리는 시집을 줄곧 사들였다 짧은 시 귀절에서 혹은 긴 글귀 속에 한 단어 한 단어에 매료되어 난로가에 앉아 긴 겨울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귀절을 암송하기도 했다 우리는 많은 시들 중에서도 특히 사랑초소라는 시를 자주 읽곤 하였다 그 이와 나는 서로 좋아하는 시를 하나씩 골라 커피를 마시며 시를 주고받았다 그는 특이한 점으로 한 귀절을 읊었다 평생의 그 하나 손안된 죄를 죄 지으려면 그대와 나눠야지 마른 날 불별하기 모진 천부를 그대하고 나눠야지 사랑은 귀한 능력 내겐 그 힘이 없다고 허공에 낙서 쓴다 오늘 다른 진실은 없다 내가 웃으며 좋아하는 귀절을 읽었다 마음에 대답하는 마음 영혼에 사놀림하는 영혼 이를 생각만 해도 나는 운다 꿈조렸고 바보인 아이처럼 나는 그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의 무릎듣개에 얼굴을 묻었다 누구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나이를 먹고 인생이란 연륜을 대가로 얻듯이 그와 나에게도 지난 날의 어려움은 추억으로 퇴색되어만 갔다 새해를 알리는 재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겨울가의 얼음장은 얇아졌으며 군데군데 넓직한 구멍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빨랫줄에 널려있는 옷들이 햇볕을 받고 있었다 아직은 시샘을 하는 겨울 바람으로 옷소매 아래에 고드름이 달려있고 동네 어귀에는 쌓아둔 눈이 흙빛이 되어 남아있었다 봄에 대한 성급한 기대가 어디를 가든 해맑은 색채로 자극해왔다 기다림의 애틋함에서 정녕 봄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았다 이었고 봄은 곧 와주었다 꽃샘 추위가 지나자 그이는 창문을 자주 열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거나 방문을 반쯤 열고는 멀리 보이는 마을을 보며 봄을 맞고 있었다 그이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나는 발을 꺼내어 방문에 걸어두었다 혹시 마을 사람이라도 들어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방문에는 반드시 발을 쳐두어야 했다 가나다란 대나무로 엮은 가리개 사이로 보이는 봄은 그에게 어떤 빛으로 와 닿을까 그 빛은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그만이 않은 색깔일 것이다 그의 봄은 나는 무척 바빴다 익숙해진 회사일로 정신이 없었으며 어느 때는 그에게로 가서 세상 모르고 잠만 자다가 오는 날도 있었다 그 즈음 종환 씨는 사회인으로 완전히 기반을 잡고 있었다 40이 훨씬 넘은 중년 남자의 중호감도 풍겼고 가슴도 많이 안정을 찾아 수유리의 꽤 괜찮은 집을 장만하였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순조롭고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한 종환 씨는 점점 바빠지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렸지만 예전같이 오래 있지는 못했고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갈 때까지 계속하곤 했다 잘 참고 있던 그인은 가끔씩 혼자 마시는 술은 맛이 없다고 짜증인지 한탄인지 모를 소리를 혼자 말처럼 할 때가 있었다 친구가 찾아오지 않는 주말이면 그인은 유난히 심심해했고 나는 혹시나 하고 자꾸 밖을 내다보고 나였다 그동안 종환 씨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다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종환 씨의 여름휴가가 가까워 오자 우린 소풍날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 같이 날짜만 새고 있었다 나는 그때 심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배가 아파 진통제를 빼게 넣고 다닐 정도였다 더운 계절이긴 해도 식은땀이 흐르고 어느 때는 자리에 누울 정도로 배는 점점 심하게 통증을 일으키곤 했다 그에게 가서 통증을 감추고 있다가 서울에 올 때면 식은땀을 하도 흘려서 집에 들어오면 기진맥진한 날이 점점 많아졌다 어찌나 심해 가는지 허리를 펴기가 힘들 정도로 심상치가 않았다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나는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내렸다 우선은 급성맹장인 것 같지만 도중에 산부인과 수술까지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 환자인 나보다 더 서두르는 의사에 의해 나는 그 자리에서 입원 수속을 한 뒤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술대 위에 누워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미처 그에게 연락조차 못한 것이 보통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인상을 가진 간호원을 찾았다 종환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후 간단한 맹장 수술이니 걱정 말고 충식씨에게 잘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마취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긴 섬에 들어갔다가 심한 아픔에 깨어났다 나중에 들은 인턴의 말에 어하면 회복실에 옮겨진 나는 계속 그 이만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6시간 동안 외과와 산부인과 의사의 집도로 대수술을 받은 나는 병실 생활을 시작했다 사흘 동안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 진통제만 찾았으며 충식씨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침대에서 일어설 기력조차 일어나질 않았다 어머니는 그때 병실에서 처음으로 내게 팔자라는 말을 하셨다 세상에 무슨 팔자가 그러니 혼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놈의 뱃속엔 웬 그리도 혹이 많았는지 모르겠구나 자식 하나 낳지도 않은 애가 복부 수술이라니 팔자도 기구하지 언제나 좋은 날이 있을런지 원 어머니는 병실에만 덜었으면 침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내 생만 안 하셨지 나로 인해 마음 고생을 모척이나 하고 계신 어머니는 대수술까지 받은 큰 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셨다 수술을 받은 지 사흘 후 미염을 먹기 시작하면서 걸어도 된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매스를 댄 상처 때문에 복대를 하고 겨우 일어나긴 했지만 걸음을 걷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았다 그에게 전화를 해야 될 텐데 병문안 오는 사람들로 병실이 조용할 순간이 없었고 면회 시간 이외에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속만 태우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더니 어머니가 수화기를 내게 건네주셨다 누군데요? 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처음 듣는 목소리다 친구인가 보다 수화기에서는 낯선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김윤희 씨죠? 잠깐 기다리세요 잠시 후 종환 씨가 나왔다 윤희 씨 나예요 정말 맹장이에요? 종환 씨의 걱정스러운 말보다 드디어 그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 무척 반가웠다 맹장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고장 났었나 봐요 지금은 괜찮아요 친구분은 잘 계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충식 씨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 녀석 걱정할 때입니까? 수술은 잘 된 거죠?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 종환 씨는 겁쟁이 같았다 네 괜찮다니까요 친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걱정 말아요 윤희 씨 퇴원할 때까지 성남에서 출퇴근할 거니까요 충식이가 걱정을 여간 하는 게 아니니 빨리 일어나야 돼요 나도 마누라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윤희 씨 아픈 바람에 우리 부부는 생이별을 하고 있다고요 알았죠? 빨리 나을 수 있죠? 40이 넘은 남자의 마누라 타령에 웃음이 나왔으나 수술 자국이 당겨 웃을 수도 없었다 미안해요 빨리 나을게요 그래야죠 괜한 걱정 사사하지 말고 더운 날에 피사한다고 생각해요 병실은 시원할 거잖아요 언제 퇴원이죠? 약 3주 후면 돼요 내 말에 그는 야 우리 마누라 큰일 났다 하며 소리내어 웃었다 한 번도 종환 씨의 구정을 잊은 적은 없었지만 새삼 그의 정다운 마음에 나는 감격하였다 3주일은 모척 길었다 가시지 않은 통증과 충식시 걱정에 신경까지 날카로워져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모척이나 애를 써야만 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가고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언젠가 추운 겨울날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신경과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던 그때에도 아버지는 차 안을 따뜻하게 해놓고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딸을 기다리고 계셨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번에는 무더운 여름날 대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큰 딸을 기다리고 계셨다 차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었다 차가 흔들릴까 봐 지나가는 차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강한 부성애가 깃들어 있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너무나도 변했다 숲을 연상케 하는 거목들이며 테라스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각가지 꽃들이 그간의 고통을 소용히 위안해 주고 있었다 동생들은 마침 방학 중이라 모두들 나를 환영해 주었고 아직도 상처 때문에 꾸부정하게 건넌 나를 부축해 주었다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은 커피였다 막내가 끓여주는 커피 맛은 기가 막혔다 동생들이 각기 자기방으로 흩어지자 재빨리 전화 코드를 뽑았다 우선 그의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와 나는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 신호가 울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퇴원했어요 그래 고생 많이 했지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는 그에게 향한 내 열정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젠 괜찮아요 당신은 어때요? 잘 계신 것이요? 그럼 나야 나쁜 게 뭐가 있었겠니? 야 이젠 됐다 퇴원했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미안해요 난 일도 잘 저지러죠 이제 건강할게요 그리고 모레 병원에 갔다가 들려겠어요 더운데 전기 아끼지 말고 에어컨 틀고 계셔야 돼요 내 걱정은 말라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모레 온다는데 말리지 못하겠다 그래도 많이 힘들면 더 있다가 와도 돼 아니에요 꼭 가요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어요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날 꼭 갈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이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았다 이틀 후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서 약속한 대로 그에게로 갔다 날씨는 왜 그리도 더운지 방의 열기로 인해 얼룩처럼 증기가 꿈틀거렸다 복대를 두른 상처는 마치 단단한 끈으로 엮어 놓은 것 같이 걸음을 걷거나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팽팽하게 당겨왔다 여름에는 지칠지도 모르는지 성남에 도착할 때까지 끄덕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이럴 때 옷이라도 훌훌 벗고 수영이라도 했으면 싶었지만 내 형편은 도터운 복대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 아니었다 오겠다는 연락은 했었지만 뜻밖에도 충식씨는 마당까지 마숭을 나와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에는 바깥에 얼굴을 비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내가 지금 나를 위해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이었다 멀리부터 내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와라 상처 아프겠다 그의 걱정은 끝이 없었다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천천히 그의 휠체어를 따라 앞방으로 들어서서 괜한 서러움이 일었다 윤희야 이리와 어디 상처 좀 보자 흉해요 아직 아물지도 않았고요 겨우 실밥 뽑고 복대 감고 있어요 어때 인마 이리 와봐 따뜻한 그의 손이 나를 이끌었다 이것 봐요 흉하잖아요 창피하게 그는 대답 대신 나의 상처 위에 입을 맞추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와 나 우리는 그렇게 울고 있었다 이젠 아프지 않아요 나 때문에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사고 뭉치라니까요 뱃속에 혹은 왜 넣고 다녔는지 나는 그의 뒤로 가서 힘껏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마중에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그의 머리카락에 긴 입맞춤을 했다 수고했다 이젠 사람 놀라게 하지 마라 알았지 그는 목을 감고 있는 나의 손을 토닥거려 주었다 종환씨가 궁금했다 종환씨가 그동안 애 많이 썼어요 내가 한턱 내야지 말도 마라 10시가 넘어서야 와가지고는 마누라 보고 싶다고 별소리를 다하며 웃기더라 그이가 낄낄 그리며 웃었다 병실에 전화 걸어가지고 절 보고도 그랬어요 마누라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낳아야 된다며 자기도 어떤데요 종환씨 이젠 좋겠네 마누라랑 같이 있게 되어서 우리 종환씨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이가 다이얼을 돌리고 종환씨를 부탁하였다 나다 나다 바쁘니 윤이가 와있다 뭐 윤이가 왔다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구나 그런데 윤이 큰일 났더라 오리그럼을 걷더라고 어기석 어기석 하면서 말이야 나는 그의 팔을 꼬집었다 아야 아야 이제 흉 받다고 꼬집잖아 그래 바꿔줄게 그이가 정말 아픈지 얼굴을 찡그리며 나에게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종환씨 여 이제 살은 거예요 네 살았어요 종환씨도 살았죠 내가요 내가 언제 죽었었나요 아 마누라 보고 싶어서 죽겠다고 했잖아요 종환씨 특유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속에서 크게 울렸다 말 말아요 매일 사내 녀석하고 자려니 어디 무드가 잡혀야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에 하였던 애 많이 쏘셨어요 다음에 뵙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그이는 휠체어를 냉장고 쪽으로 밀고 갔다 윤희야 너 커피 마시면 안 되지? 괜찮아요 그럼 시원한 냉커피 타줄까?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설렘이 상쾌하게 와 닿았다 그가 한 손으로 타주는 냉커피 맛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나에게 퇴원을 했어도 워낙 대수술이었고 수술은 그 뒤처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꼼짝도 못하게 하였다 이것저것 먹을 것을 권하기도 하고 안전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를 줄곧 살폈다 상처 부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어린 아이 다루듯 겁을 주었다가는 이젠 괜찮을 거라고 위로도 하는 등 난리를 비웠다 저녁상 위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애틋했다 그의 밥 위에 잔을 놓아주며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이 그토록 큰 기쁨인 줄은 그날에야 알았다 내게 있어서 평생을 두고 사랑하는 이는 하나뿐 그로 인해 늘 목이 타는 사랑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다 가을 가을 가시 위에 내리는 풍요의 은혜와 기나긴 휴식으로서의 생명을 벗어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 우리는 그렇게도 원했던 종환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이는 자주 친구의 가성을 보고 싶어 했다 종환씨의 부인은 두어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아들에 대해 말을 할 때는 그의 표정은 진지할 정도였다 수유리의 아담한 집을 구했다는 말을 듣고 몇 번이나 가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는 그의 자신 없어 하는 마음의 변화 때문에 포기하곤 했었는데 드디어 외출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이의 첫 번 외출에 할머니까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하셨다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한 종환씨와 함께 우리는 설레임으로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밤이 서서히 시작되자 우리는 차에 올랐다 종환씨는 잠실 쪽으로 들어서자 그이를 불렀다 내가 왜 여태까지 이 생각을 못했지? 가끔 밤에 드라이브라도 할 걸 그랬다 충식아 시내 한번 나가볼래? 전혀 생각 없다 그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친구의 권유를 거절하였다 차창 밖으로는 눈길 한번 안 돌리는 그이를 보며 소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외출을 반대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였다 차가 보문동을 지나 도남동으로 접어들자 그이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삼량동 종환씨 집이나 화개사 그리고 우위동을 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던 길인가 그러나 그날들을 그리워하는 일은 현실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 화개사 입구를 지날 때 종환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충식아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다 추억은 있고 또 힘든 현실도 갖고 있는 거야 서로 힘들어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니? 그래도 우리 세 사람이 모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잖니 말 좀 해 인마 자식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행복하단다 한밤중에 되어서야 종환씨 집 앞에 도착을 하였다 손님을 맡기 위해서인지 대문에는 외등이 환히 밝혀져 있었다 인기척을 들었는지 부인이 반색을 하며 나왔다 종환씨는 그이를 휠체어에 옮겨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들어서자 거실의 꽃꽂이가 눈에 띄었다 저녁 식사가 아직 준비 중이라며 부인은 식당으로 들어가고 종환씨는 이곳저곳 우리를 안내하기에 바빴다 나는 그이의 표정만 살피며 따라다녔다 서재겸 거실로 꾸며진 방 안에는 졸업식 날 학사모 차림의 권장한 두 청년의 기념사진이 확대되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명윤동 아버님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다 종환씨가 아버님을 모측이나 따르고 존경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그이는 사진을 보더니 짜식하며 종환씨를 툭툭 쳤다 두 사람은 그 사진 앞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집안 구경이 끝나자 종환씨는 도착할 때부터 실랑이를 버리던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이에게 인사를 시켰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종환씨의 어렸을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사내 아이는 아빠를 쏙 빼어 닮아 보였다 그래 아저씨 얼굴이 흉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누군 줄 아니? 네 아빠 친구에요 저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잖아요 그이는 혹시라도 얼굴 때문에 아이가 놀랄지도 모른다며 안 만나겠다고 오는 길에 부탁을 했었으나 종환씨는 더러운 척도 하질 않았다 아이를 보자 그이는 조심스럽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있었다 그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평상적인 몇 마디를 더 묻고는 아이를 내보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종환씨 부부는 하루만이라도 묻고 가라고 붙잡았지만 우리는 성남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이는 종환씨의 생활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도 되는 양 기뻐하고 있었다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공부하여 성공한 종환씨를 자랑스러워 했다 친구의 잘 된 모습에 그토록 좋아할 수 있는 우정이 내게는 막연한 슬픔과 뿌듯함을 자아내게 했다 윤희야 종환이 사는 거 보니 참 좋더라 그렇지? 네 너에게 미안하구나 뭐가요? 종환씨 잘 사는 게 왜 저에게 미안해요? 그이의 말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아빠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기르며 사는 가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윤희 너에겐 할 말이 없구나 충식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엄마가 되어 아이를 길러보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건 못지않게 당신이 절 사랑해 주시고 저 역시 당신을 사랑해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고맙구나 늦게 도착한 우리는 종환씨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이의 팔베개를 하고 최취를 들이쉬며 평온하고 깊은 잠에 아이는 엄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서투른 단전을 피우기도 한다 아주 어려서는 옹알이를 하려고 입을 방긋거리고 걸음을 배울 때쯤엔 카페트에 주저앉기도 하고 물건을 잡고 일어서도 본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디론가 가버려 엄마를 울리기도 한다 나도 아이의 엄마가 된다면 그이를 닮은 아이를 낳아 길러볼 수 있다면 그러나 나에겐 극히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의무가 제외되었다 아무리 쏟아도 채워지지 않는 내 사랑의 우물 난 그 앞에서도 때로는 허허하니 빙글을 쉴 때가 있었다 19살에 그이를 만나 졸졸 쫓아다니던 나는 이제 30의 중반을 막 넘어섰고 그이도 40이 넘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이를 보고 있노라면 대상도 없는 울분이 치솟아 가슴을 치게도 하지만 살아온 날들을 생각할 때 그 무섭고 마치 죽음과도 같았던 수많은 고비를 어떻게 넘겨왔는지 우리 삶의 과정이 신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꺼질 줄 모르고 불길을 더해갔다 연어 부부와 사는 형태가 달랐을 뿐이지 분명 우리는 부부였다 그것도 서로의 확인되지 않은 사랑을 잡으려고 호우적 거리는 부부에 비하면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더없이 행복하고 보유한 우리였다 늘 정체를 알 수 없어 목이 타는 갈증은 있었지만 다른 여자들을 부러워한 적은 없었고 내게 죽음을 가상하고 약수동 산비탈에서 침묵하던 그때 그의 사랑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누가 사십의 나이를 불혹의 나이라 했지만 그는 오래전에 세상과 절교를 했으며 나 또한 이미 세상일에 미혹하지 않은 채 새삼스러울 것 없는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도 나에게도 이젠 힘든 고비란 없을 것 같았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평이했고 종환시의 사회적 활동도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서 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들었던 지난 날 뒤에 감수어 두었던 고요한 정원이었다 소슬바람이 낮을 간지르며 담상 넝쿨이 키를 재며 올라가고 진하지 않은 꽃향기가 섞여 열린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정원 그런 정원 같은 날들로 우리는 또 한 계절을 넘겼다 그이가 어느 날 아침 눈에 띄게 얼굴이며 몸이 부어올랐다 간혹 붙는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별다른 정세는 아니라는 그의 말에 걱정은 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는 하던 일이었다 충식시 병원에 가보아야겠어요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간혹 붙기도 하잖니 그래도 진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괜찮다니까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사람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속으로 애만 태웠다 그때쯤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자리를 비오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회사일로 출장이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그의 걱정에 안절부절 못했다 시간에 쫓기다가 일이 끝나면 그에게 가기를 서둘렀다 급하게 서두르는 만큼 처음에 생각해 두었던 이번에는 꼭이라는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고집에 지기가 일쑤였다 할머니께 자주 살펴봐 달라면서도 심상치 않음에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붙는 정세 이외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눈치채게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붙는 것만을 의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진찰을 받게 할 궁리만 하였다 그이는 기분이 자주 가라앉았고 왠지 우울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서운 이야기를 하면 짜증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이가 그러는 것이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있으리라고 짐작도 하지 못한 나는 혹시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 하는 생각에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을 널어놓는 등 그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오해를 썼다 그때 나는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면 보통 9시가 넘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이튿날 성남에 준비해 갈 것을 메모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막 깊은 잠에 빠지려고 하는데 전화 받으라는 동생의 목소리가 날 깨웠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가 급한 용건이라서 사람을 긴장시킬 때가 있다 수화기에서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는 목소리가 나를 확인하고 있었다 성남 할머니의 조카 며느리였다 그 여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순간 나는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침착할 수가 없었다 저 아저씨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열이 심하고 온몸이 퉁퉁 부었어요 종환이 아저씨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줌마가 오셔야 될 것 같았어요 어떡하죠? 제가 갈게요 지금 곧 가요 그때까지 옆에 좀 계셔야 돼요 옷을 갈아입는데 어찌나 떨리는지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가끔씩 얼굴이 붓는 것을 보고서도 괜찮다라는 말을 믿었던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조차 몰랐던 내가 과연 그의 여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에게 미안할 뿐이었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어딜 가느냐며 말리는 부모님을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겨 꼭 가봐야 된다며 뿌리쳤다 주차장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어갔다 나는 그때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었고 회사에 나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승용차 한 대를 선물로 받았었다 그의 불행이 자동차 사고였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을 몹시 불안해하였으므로 그에게 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사고에 두 대를 주차시킬 수가 없어 내 차는 집 근처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차에 올랐으나 침착하지 못한 내 성격으로 나는 몹시 떨고 있었다 시동키를 꿇는데도 한참을 도둠거려야 했다 밤중에 여자가 차를 몰고 어딜 가려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보거나 말거나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연기를 내뿜었다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액셀을 힘있게 밟았다 그러자 차는 전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절대로 집으로 전화를 걸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이가 얼마나 심하면 연락을 했을 할까를 생각하니 성남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몇 배 더 멀기만 하였다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나는 운전을 하며 중얼거리며 그를 불렀다 충식씨 내가 잘못했어요 난 왜 이렇게 덜 됐죠 많이 아프면 안 돼요 열은 시키면 되고 붓는 건 빠지게 하면 돼요 문제 없을 거예요 기운을 내셔야 해요 이제 우리에게 나쁜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오래오래 혈맹의 관계를 지켜야죠 침착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길하게 방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툭하면 울고 비굴하게 눈치를 잘 보면서도 중요한 건 지나쳐버리는 등 내 성격의 단점은 너무도 많았다 마을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고 멀리 보이는 할머니 집만이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대문 앞에는 종환씨의 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하루 만에 보는 그에게 난익은 것이라고는 목소리 뿐 얼굴이며 손이며 발이 모두가 내게는 낯설었다 종환씨는 나를 힐끔 쳐다보았을 뿐 어디엔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피 맺힌 한보다 더 뜨거운 열이 끓고 있었다 충식씨 아픈 데는 어디에요? 아픈 데는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의는 어찌 생각하면 나보다 더 한심한 남자였다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나 말이야 사실은 요즘 소변을 더욱 못 보고 있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다 그동안 이곳에 와서 나는 무엇을 하고 갔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저 곁에 있는 것만 좋아 눈이 멀어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불구의 남자를 돌본다는 허영애들도 그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나란 사람은 무엇하는 여자인지 되먹지 않아 제 남자 하나 살피지 못했는가 그저 갖고 있다는 건 쓰잘데없는 감성뿐이니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대책없는 여자에 불과했다 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죄의식에 갇혀 그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다 종환 씨를 바라보았다 담배를 피우며 물구름이 나를 보고 있는 그의 표정은 나를 질책하고 비웃는 것만 같았다 종환 씨 도와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서두르지 말고 침착해요 앰뷸런스를 부탁했으니까 출발하면서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그는 내게 담배를 건네주었으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종환 씨가 그에게 다가갔다 충식아 힘내라 병원에 가면 곧 낫게 될 거야 자시 시시하게 아프긴 남이 하는 건 다 하려고 그러냐 글쎄 말이다 내일 윤희가 온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괜히 전화를 걸어서 너희들 잠도 못 자고 어떡하니? 종환 씨가 그의 손등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인마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도 괜찮다고 시치밀를 때라 넌 뭐가 그렇게 맨날 괜찮냐 앞으로 그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우리한테 말 못하고 숨긴 거 의사 앞에서는 다 말해야 된다 불편한 데를 전부 다 말이야 알았어 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밖으로 나왔다 가슴을 치는 자책으로 나는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뒤에서 종환 씨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 씨 걱정하지 말아요 병원에 갈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하듯이 그를 잡고 모든 것을 사죄하고 싶었다 종환 씨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오히려 저에게 짓만 되었어요 저렇게 되도록 눈치를 못 채였으니 말해요 괜찮겠죠 정말 괜찮겠죠 그는 내게 담배를 뽑아 주었다 라이터 불을 건네주는 종환 씨의 손과 불을 붙이는 나의 손이 몹시 떨리었다 괜찮아야죠 우릴 보았으라도 저 녀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우리들 삶의 목적이기도 하죠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희 씨가 먼저 힘을 내야 해요 그렇게 많이 울고 살았으면서 아직도 눈물이 남았어요 윤희 씨 눈물 보면 충시기도 나도 주저앉고 말아요 울면 안 돼요 윤희 씨 얼른 눈물을 거두었다 안에서 종환 씨를 찾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슬픈 얼굴은 슥힌 냄새도 없었고 바람도 일지 않았다 종환아 나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부기가 가라앉는 주사나 맞아보게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의사를 데려와 줄래 너 미쳤어 종환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인마 우길 걸 우겨라 이지경이 되어 가지고 병원을 안 간다니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가기 싫어도 윤희 씨 생각을 해서 아무 말 말고 가도록 해 죽고 싶으면 안 가도 되지만 말이야 단 내가 죽는다는 건 우리 모두를 죽이는 일이야 친구의 화난 말에 그 입에서는 놀라운 탄식의 말이 신음소리 같이 새어 나왔다 그래 죽고 싶다 이젠 정말 죽고 싶어 얼른 나는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의가 내 손을 잡았다 아 너만 아니면 너만 아니면 스물세 살 때 그의 사고 소식을 듣고는 울음을 참으려 가슴을 짓눌라야 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러나 나는 그때보다 더 참을성이 없었다 종환 씨의 말대로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때는 그의가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코끝이 시끈한 적이 있었다 울음은 불길하다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 그러나 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윤희야 그가 나를 불렀다 네 너 운이 내가 참 걱정이구나 그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떻게 살아가니 내 맘이에요 당신이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사 알아서 걱정하기로 해요 당신은 빨리 나을 생각만 하라고요 한심한 여자는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콧물에서 끼었다 그래야 나는 그의 아픔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다 종환아 우리 답답한데 음악이나 듣자 운명 일학장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날 듣는 일학장은 평소에 듣던 웅장함이 아니었다 엉뚱한 소음으로 나의 귀 속에 들어와 소용돌이셨다 쿵쿵거리는 스피커의 울림을 따라 내 가슴은 마구 뛰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두 번째 신청곡을 종환 씨가 바꾸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이 모두 좋아하던 베토벤의 피아노 협조곡 5번 황제였다 막 일학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앰블런스가 출발한다는 전화였다 통화를 끝낸 종환 씨는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휠체어에 옮겨 앉히는 등 갑자기 부사한한 손놀림을 하였다 그 사이 1학장이 끝나고 2학장이 시작되면서 피아노의 선율은 애소를 띄우며 감미롭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조금 후 피아노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며 뒤이어 방 안을 쿵쿵 울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우리의 바쁜 행동을 도와주고 있었다 사랑이여 슬픔이여 새벽과 함께 온 여명이 창가에 빛을 들이올 때가 되어서야 앰블런스는 도착을 했다 하얀색의 자동차에는 나치익은 병원 이름이 빨갛게 새겨져 있었다 서울로 가는 동안 그인은 애써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나 지금 한양 가는 길이냐 촌놈 서울 갔는데 꽤 큰 차 타고 가네 그것도 누워서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자 그인은 간호원을 불렀다 간호원 나 부탁이 있어 보다시피 내 얼굴이 말이 아니잖소 난 이게 낯선 사람 앞에 나서는 첫 번째 외출이여 얼굴을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내 사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얼굴이오 간호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환씨와 나를 보고 있었다 종환씨가 그이를 내려다보았다 바보 같은 자식 지금 이 시간에 보는 사람도 없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뭐가 어때소 전 그렇다면 내가 널 가려줄게 어때 됐니 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밤에 아팠던 사람은 충식씨 뿐이었는지 응급실은 텅 비어있었다 당직 의사들은 그의 몸을 살피었다 그의 팔에 두 개의 주사바늘이 꽂히고 그의 소중한 그곳에 호스가 이어졌다 젊은 의사가 보호사를 부르자 나와 종환씨는 황급히 대답을 하였다 환자와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분은 부인이고 저는 친구입니다 종환씨가 대답했다 그러자 의사가 다시 물어왔다 얼굴은 왜 저렇습니까 순간 침대 쪽에서 그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얼굴하고는 상관없는 병 아니요 15년이 넘은 얼굴이니 내 얼굴에는 신경 쓰지 말아요 아셨어요 고맙게도 젊은 의사는 그의 호통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응급실이란 것이 그렇듯이 그이는 응급조치만을 받은 채 다른 의사들의 출근을 기다려야 했다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종환씨는 공중전화에 매달려 이런저런 업무를 지시하고 누구에겐가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밤에 급히 오느라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한 손에는 담배를 놓지 않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양손에 꽂혀있는 주사바늘이 그의 손을 잡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바보같이 앉아 있었다 응급실 당직 의사들이 바뀌면서 병원 업무는 시작되는 것 같았다 얼마 후 나이가 지긋한 의사가 들어오더니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충식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몇 마디를 물어본 후 응급실에서 기록한 진료카드를 펼쳤다 그리고 나를 불렀다 부인이세요? 네 의사의 미간에 수렴이 잡히었다 부인도 참 딱하십니다 이제야 병원을 오면 어떡합니까? 부끄럽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애가 소리를 질렀다 의사선생 그 여사를 탓하지 말아요 내가 숨겼소 앞으로 선생님이 날 맡을 겁니까? 예 갑작스런 그의 말에 의사는 얼떨결에 대답을 하는데 됐다 그렇다면 얘기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아요 이 얼굴에 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오른팔 하나뿐입니다 저 여자 스물세살에 난 이렇게 됐죠 이제 서른여덟이 된 저 여사는 지금까지 나 하나만 돌봐왔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소? 그러니 내 일로 인해 저 여사의 나무라는 일은 없도록 해요 부탁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의사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부인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웠고 또 부끄러워 모두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었다 충식씨에게도 부끄러웠고 종환씨와 의사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웠다 우선 엄선생을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동안 부인은 원무가에 가셔서 입원 수속을 하세요 의사의 입에서 중환자실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나는 심한 현기증을 일으켰다 응급실을 나가는 의사를 황급히 뒤쫓아 나갔다 선생님 중환자실이라뇨?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느 정도길래 의사의 눈길은 인자해 보였으나 표정은 굳어있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남편은 중환자예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언제 나왔는지 종환씨가 내 팔을 부축해 주었다 왕케 될 수는 있겠지요? 종환씨가 의사에게 물었다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검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뵙도록 하죠 전 회신을 돌아야 하니까요 의사가 가버린 뒤에도 종환씨와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저렇게까지 된 것은 모두 내 탓이었다 그저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 그에게 매달려 괜찮다는 말만 믿었다니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한심한 일이었다 종환씨 그이가 날 필요로 할 때 나는 항상 멀리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일도 말이에요 그이는 왜 나에게 숨겼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몰랐나요? 아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종환씨 저희를 어떡하지요? 중한 사람이요 말도 안 돼요 걷잡을 수 없이 후회의 눈물이 솟구쳐 흘렀다 머릿속에는 순서도 없이 들썩이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종환씨가 나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윤희씨 약해지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번 기간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윤희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윤희씨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충식이도 나도 주저앉고 말아요 기운을 내요 자 원무가에 갑시다 이번 수속을 해야죠 잠깐만요 그이를 보고 오겠어요 종환씨의 손을 뿌리치고 입원실로 들어갔다 그이는 잠든 듯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다시 가슴을 치는 죄책감이 세차게 일어났다 나는 분명 부기가 있는 그의 얼굴을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도 왜 그냥 지나쳤는가 그이가 뭐라 하든지 왜 당장 진찰을 받게 하지 못했는가 아픈 사람의 괜찮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왜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인가 그것은 고통을 참아낸다는 그리고 참을만하다는 걱정이었다 말 그대로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나에게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었다고 한들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할 만큼 급한 일은 없었다 아무리 그이가 철저하게 할머니 가족들에게 감출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만 나에게만은 허용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내가 그의 사람임이 분명하고 내가 그의 사람임이 분명하고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니 당치도 않는 말이었다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었다 몸은 자꾸만 휘청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하여 터질 것만 같았다 이번 수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끝없는 질책과 의혹 때문이었다 원무가에 이번 수속을 끝내자 그의는 중환자실로 옮겨섰다 수립이 금지된 상태에서의 소조한 시간은 차라리 내 숨통을 끊는 것만 같이 고통스러웠다 몇 년이 된 것 같은 지루한 시간이 지나서 중환자실의 문이 열렸다 그 문을 통하여 침대 하나가 어르신들에 의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다가갔더니 그의였다 충식 씨 침대를 따라가며 자꾸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충식 씨 저예요 또 대답이 없었다 무서웠다 이분 지금 말을 못하나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제 말을 못 알아듣죠 네 말 좀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침대가 멈추었다 그이가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침대를 밀고 온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여자 좀 빗기게 해요 아주 참을성이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다시 그는 눈을 감았다 파란색의 수술복 차림인 젊은 남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부인이세요? 네 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은 척추와 요추 검사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병실에서 뵙게 될 테니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이가 내 뒤에 서 있는 종환씨를 불렀다 종환아 저의 좀 어떻게 해줘 윤희를 어떻게 좀 하라고 그 지경이 되어서까지 나를 챙기려는 그이는 바보가 아니면 지독하고 철저한 위선자일 런지도 몰랐다 병실로 올라갔다 새벽에 잠자리에서 보이는 대로 옷을 주워입고 나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다 간편한 티셔츠 차림의 종환씨와 내 모습은 몇 시간도 안가서 초췌해 있었다 두 사람은 말도 하지 않은 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종환씨와 내가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침착하지 못한 건 나뿐이 아니었다 내가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 비뇨기과인데요 보호자 되시는 분 내려오세요 지극히 사무석인 간호원의 목소리가 끝나서 급히 비뇨기과로 내려갔다 의사가 부른 것이었다 그 의사는 우리가 흔히 종합병원에서 대하기 어려운 그런 타입은 아니었다 이웃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러면서도 중년을 막 넘어선 듯 사상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다 부인께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인사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의사의 말에 반감을 갖고 대답을 피하였다 그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방광 요도가 모두 말이 아닙니다 방광에는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자세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시작된지 꽤 오래 되었을 텐데 통 몰랐습니까? 의사의 말이 채찍이 되어 나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악성이라면 암이란 말입니까? 종환씨가 다급히 물었다 악성이면 그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치면 안 되었다 어금니를 깨물었다 쥐가 나는 것 같은 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붉은 쥐었다 의사는 다시 신경외과로 가보라고 말했다 신경외과 의사는 종환씨보다 더 젊어 보였다 젊은 의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서툴고 딱딱하였다 엄청식 환자 보호자입니다 종환씨가 말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의사가 간호원을 불러 진찰카드를 가져오라고 하자 잠시 후 간호원이 다시 들어왔다 차트를 훑어본 의사는 고개를 겨우뚱하였다 교통사고 라고 했는데 언제였죠 종환씨가 횟수를 세많은 듯 하더니 16년 되었소 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동안 병원치료는 받았었나요 아니요 내가 벌받는 학생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의사의 눈이 저런 무식한 여자 같으니 라고 하는 것만 같아 고개를 숙였다 무척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적수보다 요추가 더 문제였습니다 치료를 쭉 받았으면 다리는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하며 눈을 크게 떴다 종환씨가 의사의 말을 맞고 나섰다 됐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얘기했으면 좋겠군요 지금은 그만 듣겠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를 종환씨가 부축해 주었다 어찌나 내 어깨를 세게 잡는지 뼈가 어스러지는 것 같이 아팠다 굳게 담은 그의 턱에 격련이 일고 있었다 나갑시다 나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으나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정말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나요? 제 의견일 뿐입니다 종환씨가 나를 세차게 흔들었다 나가요 빨리 나가자니까 더 알려고 하지 말아요 의사의 방을 나오면서 종환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 지금은 늦었나요? 이제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네 지금은 어려워요 크 하는 소리와 함께 종환씨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종환씨는 나를 놓아주었다 주머니에 손을 찔려넣고 힘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고문 이종환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뒤를 흐느끼며 따라갔다 이번 실에는 아직도 그이가 와 있지를 않았다 자신의 몸을 내팽개치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히며 종환씨가 눈물을 닦는 것이 보였다 그이가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소리 내어 흑흑 흐느끼어 울었다 신에게도 용수를 받을 수 없는 나는 큰 죄인이었다 종환씨가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자식 지독한 자식 이렇게 골탕을 먹일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종환씨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난 그이가 웃으면 그저 기분이 좋아서 웃는 줄 알았어요 시무룩해 있으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정말 중요한 눈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왜 고통을 참는 거죠? 왜?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지나온 시간이 마냥 죄스럽고 후회스럽기만 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몇 년을 두고 참았단 말인가 그가 참았을 고통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이러한 죄책감은 어림도 없는 것이었다 서서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의사는 똑똑히 말하지 않는가 그가 자기 힘으로 그럴 수 있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간지럼을 태워보라던 그 야 간지럽다 하며 감각을 느끼던 그의 목소리에 나는 탄성을 지르지 않았던가 왜 그때 치료를 받지 않았는가 왜 한 번이라도 진찰을 받게 하지 않았던가 그가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 그땐 우리가 너무 가난했다는 것 이러한 것은 이제 와서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이제서야 내가 그의 여자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저지른 숱한 잘못을 용서받는다 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다 그의 웃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할 때 그는 웃음 뒤에 감춰진 혼자만의 고통으로 쓸쓸해 했던 것이었다 함께 있어도 늘 혼자였던 것이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이가 침대에 실린 채 들어오고 있었다 얼굴의 보기는 조금 빠진 듯 했으나 무척 피곤해 보였다 젊은 남자들에 의해 이번 실 침대에 옮겨지는 충식 씨는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가고 성남을 떠나온 지 한나절이 지났어요 우리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침대 옆에 서서 그이를 물걸음이 내려다보고 있던 종환 씨가 한참 뒤에야 말을 하였다 충식아 자는 거 아니잖니 눈 좀 떠라 날 봐 인마 귀찮다 담배나 피우게 해줘 괜찮을까 폐는 건강할 거다 공기 좋은 데서만 살았잖니 종환 씨가 담배에 불을 붙여 그의 입에 물려주었다 그이는 담배 연기를 핑계 삼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곁에서 그의 다리를 주물렀다 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었다니 당신은 그럴 수가 있었대요 그럴 수가 그러나 이젠 늦었대요 날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윤희야 이리와 그의 앞으로 가사 종환 씨가 비켜주었다 내 말 잘 들어라 고집부리지 말고 명심해야 된다 너희들이라도 부탁을 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난 오래 있지 않을 거야 며칠 있다가 퇴원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 날 여기 묶어둘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알았어 종환 씨도 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해 그러겠다고 인마 인마 너는 어째 점점 그 모양이냐 주사 꺾고 누워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야 너야말로 내 말 명심해라 의사 허락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성남 방이나 병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시키는 대로 잠잡고 있으라고 그이는 다시 눈을 감았다 침대 옆에 늘어서 있는 호스와 연결된 작은 원형의 비닐통 기둥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주사약은 그가 앉을 자유마저 완전히 빼앗고 있었다 막상 그이가 병실에 들어오고 나니 필요한 물건이 너무도 많았다 타월, 세면도구, 물컵 등과 소형 카세트 라디오라도 있어야 했다 물건들을 챙기려면 내가 먼저 다녀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병실을 나왔다 사랑이여 슬픔이여 계속 이어집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할머니는 마루 끝에 허탈하게 앉아 계시다가 나를 보자 달려 나왔다 어때? 심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할머니 그이가 그렇게 아팠으면서도 우리 앞에서 참았던 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서 가지러 왔어요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충식실을 친자식 같이 보살펴 주시며 정이 들대로 들었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다 방으로 들어갔다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었다 침대 옆에 있는 빈 휠체어가 저 혼자 방 안을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세면도구를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큰 가방에 넣었다 나는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 보았다 아직 그의 체온이 거기에 남아있는 듯 했다 외출한 그이를 기다리는 환상이 잠시 나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장식장 구석의 서랍을 열었다 낯익은 노트가 보였다 가끔씩 그 노트를 볼 때마다 펼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외출이 정지된 그의 앞에서 감히 펼쳐볼 시간과 엄두가 나질 않았다 노트 속에는 그의 정겨운 필적이 꽉 들어차 있었다 그의 일기였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이는 일기에서 나를 아내로 부르고 있었다 몇 월 며칠 오늘은 아내가 이틀의 외박에서 돌아왔다 무엇인지를 하나를 망고 돌아와서는 정리를 하며 입을 잠시도 쉬지 않는다 술이 나오고 담배가 나오고 초콜릿 과일 책과 카스트 테이프 몇 개 그녀는 요술을 하는 여자 같이 봉투에서 자꾸만 새로운 걸 꺼낸다 입은 여전히 바쁘다 우리가 젊은 시절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녀의 변신이 슬프고 나로 인한 것이기에 더욱 슬프다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아내가 하루 만에 들어왔다 아직 봄은 올까 말까 한데 아내의 옷차림은 매우 화사하다 봄은 내 아내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다 몇 월 며칠 TV 뉴스 시간에 사치 외래품 사용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저렇게까지 허용을 부릴 수 있냐고 흥분한다 그러는 그녀는 내게 올 때 심심치 않게 외제 물건을 잔뜩 사오곤 한다 미제 커피 양주 초콜릿 등 오늘 내가 입고 있는 가운만 해도 일제 상표가 붙어 있다 하도 흥분을 하기에 내가 말을 걸었다 그만 흥분해라 이 방에만도 내가 사온 외제 물건이 지천으로 놓여 있네 충식 씨는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안 써잖아요 그녀의 어이없는 억지말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윤이는 나의 아내지만 난 그녀의 남편이 못되고 있다 영원히 약혼자일 뿐 몇 월 며칠 예전의 아내는 그저 알았어요 그럴게요 라는 말 외에는 별로 말이 없는 꽤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여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종환이와 내가 따를 수 없게 말도 잘하고 때로는 수다 보따리를 열어놓기도 한다 나이가 33살이나 된 그런 그녀가 나이 800에 하나만으로 고운히 사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가엾고 미안하다 숭식 씨는 거의 매일매일을 스물 네 시간 속에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 일기장에서는 그동안 나 자신도 잊고 있었던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이 튀어나왔다 서른이 넘어 마흔을 바라보는 나에게 그때의 내 모습이 남아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거울을 보는 듯이 생생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거울이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방 안에 거울을 두지 않았다 내가 그의 거울이었으며 나는 지갑에 챙겨넣는 손거울이면 되었다 그날따라 나는 손거울조차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막연히 그때의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흘러버린 시간 속에 묻혀버린 나의 모습을 덮었다 남편 나의 남편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육신 중에 유일하게 자유스러운 오른손으로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새겨넣고 있었다 아내가 이틀의 외박에서 돌아왔다는 그의 일기는 뼈가 저렸을 것 같은 그의 고독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가 날 기다린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언젠가는 이 일기를 다 볼 수 있겠지 우리가 더 나이를 먹고 너 부부가 되었을 땐 그가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제자리에 일기장을 넣고 혹시나 손을 댄 흔적이 남을까 살피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나는 그의 엄청난 사랑에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번씩이나 차를 세우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다 병실에 있는 두 사람은 내가 나왔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이는 눈을 감은 채였고 종환씨는 우두커니 창방만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종환씨가 가방을 받으며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였다 전혀 내겐 밥 생각이 없었거니와 그이를 두고 끼니를 챙긴다는 것이 싫었다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이가 나를 불렀다 가서 먹고 오도록 해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 배고프면 그때 먹을게요 그러나 종환씨가 신경이 쓰였다 종환씨 잠깐 나갔다 오지요 시장하시겠어요 나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먹어야 돼요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만 이 녀석 괜찮아 라는 병을 고쳐준다고요 그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종환씨를 따라 병실을 나왔다 지친 그름으로 식당에 들어갔으나 결국 두 사람은 식사를 포기하고 맥주 두 병을 주문했다 종환씨가 기운을 차리지 못한 채 하루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것이 나는 불안하였다 그래도 그래도 그 사람이 버티고 나도 기운을 차릴 것 같았는데 이번 일에는 자꾸 내 눈치만 보고 있는 듯 했다 잔이 넘쳐 거품이 흘러내렸다 종환씨가 물걸음이 바라만 보았다 나 역시 넘치는 잔을 보기만 하며 탁자 모서리 위에 맥없이 지친 팔을 얹었다 앞으로 그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왠지 그의는 괜찮다거나 얼마간 입원치료를 받으면 될 거라는 확신이 서지를 않았다 반드시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괜한 불안감에 질의 기운이 빠졌다 종환씨까지 왜 그렇게 지쳐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던 아니었던가 종환씨가 뽑는 담배연기가 잠시 앞을 흐려놓았다 따라 둔 맥주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줄담배만을 피웠다 갈증이 났다 한 모금을 들이키자 나를 위로하는 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아무 일 없이 평온했어 그래서 약간의 어려운 시기가 있는 거야 이런 것 이런 것쯤은 문제가 안 돼 충식씨는 이겨낼 거야 꼭 이겨낼 거야 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종환씨 힘내세요 병실에서는 그이에게 큰소리 치더니 뭐예요 그이는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에 웃으며 재떠리로 손을 가져갔다 그도 목이 타는지 단숨에 잔을 비웠다 미안해요 윤희씨 그 녀석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힘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미안하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미안해 괜찮아라는 말밖엔 서로에게 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담배값을 내밀었다 식당에 들어와서 새로 산 담배는 몇 개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가 그것을 벌써 연기로 날려버린 탓이었다 가슴 깊숙이까지 숨을 들이마셔 뽀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충식이 기다리겠어요 그만 일어납시다 네 자리를 떠려니 수복이 쌓인 꽁초더미가 무색하게 보였다 그리고 종환씨의 눈길도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허탈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날 저녁 종환씨는 돌아가고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능숙한 거짓말로 억제 허락을 받아냈다 저녁에 회신을 온 의사에게 그이가 몇 가지 부탁을 하였다 환자용 식탁을 문 가까이 둘 테니 식사를 가져오는 사람은 병실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말 것 필요하면 호출 벨을 누를 테니 주사를 맞는 일 외에는 간호원도 들어오지 말 것 사람 출입을 막는 부탁이었다 아침에 그이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던지 의사는 쉽게 승낙을 해 주었다 그이는 음악도 듣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간간이 그의 작은 한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밤이 깊은지 오래되었지만 그이를 처음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를 회상하고 또 하고 몇 번을 되풀이해도 밤은 물러갈 줄 몰랐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충식씨 가만히 그이를 불려 보았다 어? 눈뜨고 날 좀 보세요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서요 피곤할 텐데 눈 좀 붙여라 당신 나한테 화났어요? 싱겁긴 아니에요 당신이 화를 안 내도 내 잘못은 너무나 커요 난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돼요 아 답답해 그이가 깊은 한숨과 함께 탄식인지 말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내 생각만 하면 나는 답답해 널 어떡하니? 윤희야 널 어떡하면 좋으니? 나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뺨을 비볐다 아직도 날 몰라요 난 당신만 있으면 끄떡없어요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어떡할래? 그의 얼굴에서 우리의 눈물이 섞이고 있었다 몇십 년 후의 일을 지금 걱정할 건 없어요 그건 아주아주 나중의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의 조선 눈에 나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날부터 나는 충식시의 팔베개를 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왼팔을 뻗어 내가 나의 팔을 베고 누웠다 이튿날 종환씨는 새벽역에 병실로 다시 와 주었다 그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서 가끔씩 인마 짜식 이라고만 할 뿐 별로 말없이 있다가 회사에 출근을 해야겠다고 했다 현관까지 내려간 날을 보며 검사 결과가 오후에나 나올 테니 2시쯤 다시 오겠다고 했다 회사일을 걱정하는 나에게 종환씨는 3일간만 결근 허락을 받아야겠다며 쓸쓸이 웃음 지었다 그의 하얀 와이셔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셨다 오후가 되도록 우리를 찾는 연락은 없었고 나는 자꾸 수다를 떨었지만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았다 목소리도 안으로 안으로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오후에 2시가 조금 지나서 종환씨가 나타났다 그는 3일간 같이 있어줄 테니 날 들어 교대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검사 결과 때문에 듣는 둥 마는 둥 하였다 우리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기운을 낸다면 조금 나을 텐데 두 사람의 침묵보다 세 사람의 침묵은 더 큰 무서운 맛을 느끼게 하였다 저녁 회진을 들어온 의사는 나가며 나를 불렀다 30분 후에 제 방으로 오세요 의사의 방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나의 피를 마르게 하였다 담배를 물었다 종환씨가 라이트불을 대어주며 골초가 다 되었군 하고 중얼거렸다 저만치에서 낯익은 흰 가운의 무리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담배를 끄고 일어섰다 들어오시지요 두 사람은 의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는 머뭇거리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선생도 그렇군요 검사 결과는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부인께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택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분도 계시고 하니 부인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주 비관적입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한 정도예요 반광의 종량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밖의 기타 소식이 모두 말썽이라 힘이 들겠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의 기능도 형편없고 그동안 고통이 심했을 텐데 참고 견딘 생각을 하면 참으로 답답하군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나마 하는 말은 믿지는 마시되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간은 앞으로 3개월입니다 신경과에서는 수술기간이 지났으므로 5개월로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3개월 5개월이라뇨 뭐가 남았단 말씀인가요 그 후에는 기대를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인 선생님 전혀 방법이 없나요 종환씨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떨고 있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니 앞으로 2,3일도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나는 의사가 정확한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동문스톱으로 들렸다 답답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었다 방에서 나오자 우리는 뒤뜰로 나갔다 땅바닥으로 내렸던 더위는 가해 질식을 할만했지만 나갔을 땐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직선 방향으로 반듯한 건물이 눈에 띄었다 건물 자체보다는 문으로 드나드는 여인네들의 옷차림이 선뜻 다가왔다 소복이었다 저것이 영안실이구나 불길하고 무서웠다 그의 800일을 못한지 2개월 동안의 병실 생활 그의 고통 그의 침묵을 더 이상 옮기지 못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둔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몇 번이고 내가 쓰는 글을 멈추려고 하였다 이미 출간이 된 상권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싶었고 그런 후 먼 길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이 되어진 일이니만큼 나의 방황과 후회는 계속될 수 없었다 또한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믿으며 2개월 동안 그와의 마지막 추억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나의 욕심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그 부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다 그이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 정환 씨는 출근하기 전과 점심 약속이 없는 날은 낮 시간까지 하루에 두 번씩 다녀갔고 퇴근 후에는 거의 들려지를 못하였다 중책을 맡은 직장이 있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그가 그의 의무와 책임까지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원치 않았다 정환 씨와 나는 그의가 입원한 지 두 달이 되어 오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다 병실 출입은 그의 부탁을 받은 의사의 지시로 철저히 통제되었다 저녁 회진이 끝나면 바로 주사를 맞은 후부터 아침 회진까지 아무도 들어오질 못했다 그날 저녁에 그의는 제발 집에 가서 푹 쉬고 볼일도 다 본 다음에 다음날 늦게 오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였다 내 말 들어라 윤희야 그래야 내가 편하단 말이야 제발 오늘은 집에 들어가 알았어요 집에 갈게요 대신에 불편한 일 있으면 배를 누르셔야 돼요 배를 누를 때는 주사반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나는 집으로 오기 위해 일어섰다 윤희야 네 윤희야 네 충식씨 미안하다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저도요 10분만 있다가 갈래 그럴게요 그는 계속 윤희야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였고 나는 저도요 하며 그의 얼굴을 자꾸자꾸 쓰다듬었다 이제 가봐 내일 오려고 하지 말고 오후 늦게 천천히 와야 된다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마 네 내 방에 가면 서랍에 일기장이 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일만 적혀 있단다 내가 내가 왜 일기장을 너에게 보여주는지 그 이유는 내일 가르쳐 주마 됐다 잘 가라 잘 가 윤희야 너무도 고마워 눈물이 나왔다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왔다 아무리 한여름의 날씨라 하지만 더위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 1984년의 여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의 폭염은 생각하기도 끔찍할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욕실이었다 찬물은 끼얹을 때 뿐이었다 가족들은 내게 의심에 찬 눈길을 피해 일찍 불을 껐다 3개월 5개월 벌써 2개월이 지났다 가슴속에서는 죽음을 쫓는 곳이 한창이었다 잠을 잔 것인지 아니면 밤새 꿈속을 헤맨 것인지 아침의 머리는 너무나 아팠다 안방에 풀려가 한바탕 꾸중을 들은 후 휘청거린 걸음을 끌며 다시 내 방으로 왔다 여기저기 몇 군데 전화를 걸고 외출 준비를 하려는데 도대체 몸이 움직여 주질 않았다 심한 통증은 멈출 줄을 몰랐고 편도서는 부어 침을 삼킬 수가 없었다 시계를 보았다 벌써 12시를 넘고 있었다 서둘러 방을 나왔다 성남으로 바삐 차를 몰았다 한때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다짐하게 해 주었던 시를 그에게 읽어주기 위해 시집을 몇 권 가지고는 할머니와 얘기할 틈도 없이 다시 차를 돌렸다 3개월 5개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그런 형벌은 안 내릴 거야 하마터면 병원 성문의 기둥을 들이받을 뻔하였다 엘리베이터 앞은 많은 문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병실 문을 노크할까 하다가 그냥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다 되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창가에 내가 꽂아둔 안개꽃이 보였다 잘못 들어온 게 아닌데 이인은 어딜 갔지?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는 안내 창구로 뛰었다 여보세요 엄충식 씨 어디 갔어요? 다리가 어찌나 떨리는지 무릎이 자꾸 구부러지는 것 같았다 어머 그럼 모르셨어요? 간호원의 눈이 놀라고 있었다 뭘요? 빨리 중환자실로 가보세요 중환자실이 어디예요? 아 아니에요 알아요 나는 계단에서 몇 번을 주저앉았다 충식 씨 안 돼요 안 돼 충식 씨 계단을 올라오던 어느 여자가 날 부추게 일으켰다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로 중환자실로요 중환자실의 문을 열었다 푸른 가운 차림의 여자가 날 못 들어오게 막았다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나가세요 엄충식 엄충식 씨 여기 있죠? 그분 가족 되세요? 네 제 남편이에요 어머 어떡하지 안치실로 가보세요 안치실? 네 시간이 꽤 되었는데 거기가 어딘지 난 몰라요 데려다 주세요 간호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 팔을 잡았다 계단을 내려가고 병원들을 지나며 간호원이 말을 건넸다 왜 병실을 비우셨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생각하셨겠어요 자살요? 자살? 그럼 거기가 욱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어디론가 뛰고 있었다 복도를 요가는 하얀 가운에 내 머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낯선 문병객들에게 나의 몸이 마구 부딪혔다 발밑에서는 크나큰 건물이 휘청거렸다 그리고 어둠뿐이었다 무서운 천둥소리가 쉴 새 없이 어르렁거렸고 짧은 번개뿔이 실승한 한 여자를 희롱하고 있었다 아픔에 기대어 떠나간 너 안치실에 그는 누워 있었다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의 고통은 이제 사라졌다 영안실로 옮겨 분양대가 마련되었다 세상에 그를 위해 향불을 바칠 리가 누가 있단 말인가 나는 혼자서 조문객이 되기도 하며 자꾸자꾸 향을 꽂았다 윤희야 미안하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마구 내 귀를 파고 들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자살이라니 나를 두고 스스로 가다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내게 준 그의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위선 지독한 위선이다 그는 내가 걱정이라고 했다 걱정 무엇이 걱정인가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의 죽음은 배신이었다 18년 동안 지켜온 내 꿈에 석유부를 지르는 무서운 배신이었다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그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그를 두고 신녀를 알았던 내 열정을 그에게 희롱당한 것이었다 그의 죽음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때 입구에서 발사국 소리가 들렸다 종환씨였다 그의 걸음은 휘청거리다 못해 절룩거리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앞에 섰다 연희씨 나의 눈은 그를 매습게 노려보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저 나쁜 사람 다시 안 만났어 난 충식씨에게 희롱당한 거야 모두가 너 때문이야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종환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다 슬펐다가는 화가 나서 울다가 다시 웃는 등 내 머릿속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는 잠시 동안 우리에게 목장과 샘과 소군대는 넓은 숲과 깊은 부동의 바위 꿀과 푸른 하늘과 호수와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꿈과 사랑을 안겨 주신다 이었고 모든 것을 거두어 가고 시는 우리의 불꽃을 불어 그신다 우리가 불빛 밝히는 등불을 시는 어둠 속에 잠기게 하신다 그렇다 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내게 주셨다 아주 잠시 동안 정말 잠시 동안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데 내게 무슨 큰 잘못이 있었단 말인가 차라리 다른 걸 내게서 빼앗아 가면 안 되었던가 하필이면 이 사람을 중식씨를 내 남편을 아니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편 엄중식씨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영안실에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혈맹의 관계인 종안씨와 오랫동안 그의 뒷바라지를 해 주신 성남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쓸쓸하고 무서움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옆에 있는 영안실에서는 문상객들이 어찌나 많이 찾아오는지 텐트가 두 군데나 설치가 되고 음식과 술이 배달되는 등 한 인간의 죽음이 너무 슬퍼 아예 술에 취해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듯 온종일 북적대고 있었다 세상에는 많은 이별이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따라 헤아려 보자면 수도 없이 다양하다 그러나 누구나 겪는 이별의 하나 그러면서도 가장 큰 것이 생과 사의 이별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면 어뢰의 유족들이나 조문객들이 모여들어 죽은 이의 넋을 기리고 성격이나 삶에 대해 떠들어대며 나름대로 자신의 남은 삶을 정돈하기도 한다 또 그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죽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간 사람을 위로하고 자신의 죽음을 감춘다 그들의 말 속엔 언제나 상관된 뜻이 있는 것 같다 누구나 죽는다는 그 말엔 그들은 체념과 생명에 대한 숭배가 끈적인다 소문객에게 감사를 표하느라고 상주가 되는 사람은 울음도 멈춰야 한다 그들의 그런 부자유와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경계가 쥐어지는 소란함이 우리 두 사람 옆에서 어색하게 어울리고 있었다 아 우리는 조용한 걸 좋아했었지 나는 이틀을 그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줄담배만 피워 때며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더해도 그의 열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그런 일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쁜 사람 엄청 시 엄청 시 미안해 정말 미안하구나 널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윤희야 내가 걱정이 된다 잘 하겠지만 정말 걱정이 된다고 평소에도 자주 하던 말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유언 중의 하나로 뒤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가 하고 싶었던 말 하나 하나가 담겨져 있었다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말 속에 그이가 나와의 이별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의 죽음을 방조한 죄인이 되었다 날 위해서 내가 걱정이라고 잘 할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의 죽음은 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가 아니면 내 사랑에 대한 거부의 표시인가 마음 한 구석에 일어나는 마음 한 구석에 일어나는 그에 대한 의문은 진정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용서의 포장이었다 그가 나를 위해 나는 그의 발이여 손이여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눈을 감았다 눈을 뜬 순간 그는 빈 휠체어 앞에 서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가 내 곁에서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충식 씨의 죽음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야 충식 씨는 절대로 날 두고 죽을 리가 없는 사람이야 어이없이 혼자서 오해를 하고 잠시 동안 내 곁을 떠나간 것 뿐이야 며칠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그래 꼭 돌아올 거야 그렇다 충식 씨는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많은 액수의 입원비 청구서 간호 때문에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는 일 무엇보다도 내가 마냥 지쳐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는 괴로워했을지도 모른다 나로서는 억울한 일이었고 가엾은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으리라 그래요 사실 나는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힘든 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미안할 정도예요 이제 오해를 풀어요 난 억울하니까요 제발 오해를 풀라고요 풀어요 제발 도무지 정리할 수 없는 엉망인 생각으로 넋을 읽고 있는데 관리실 직원이 독적을 하러 왔다 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입관 절차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주머니 이렇게 앉아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결정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고 빨리 입관하실 준비를 하셔야죠 원 세상에 이렇게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주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으세요? 정말 혼자세요? 친구분이 있는 것 같던데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직원이 돌았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저러다 돌시 돌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입관이라니 아니 그럼 그에게 수위라는 걸 입히고 네모난 상자에 넣고 안 돼 안 돼 그 일을 관해 넣다니 나는 내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이 나누어야 할 이별의 의식이란 말인가 나에게 왜 이런 일까지 시키는지 그에게 섭섭한 마음뿐이었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내 눈치를 살피고 있는 직원이 보였다 나는 곧 준비를 하겠으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한 후 영안실을 나와버렸다 7월의 날씨는 지독히도 무더웠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겨우 뚫고 주차장 쪽으로 발을 옮겼다 차 안은 마치 뜨거운 물을 분무기에 담아 뿌려놓은 듯 뜨겁고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액셀을 힘있게 밟고 변속기를 바로 4단으로 옮겨버렸다 차는 잠시 땅 위로 솟는 듯 심하게 흔들리더니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고속버스 터미널 앞을 신어 밤보 동작동 그리고 노량진 입구에서 강변도로로 들어섰다 속력을 내고 계속 압차트를 추월하자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댔다 엄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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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사람의 영원한 부재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어디로 갈 곳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나는 강변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가 없으므로 내가 혼자이듯 내가 없는 그는 혼자였다 그를 사가운 영원실에 있게 한 채 도망치듯 나와버린 나를 걱정하고 있을 그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그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직 그는 죽지 않은 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다 나는 차를 돌려 남자 기성복 가게로 갔다 검은색 양복을 샀다 흰 와이셔츠와 하얀 실크 넥타이 그리고 검정색 양말을 샀다 신사화가 진열된 코너에 멈추었다 그에게 구두가 없으니 늘 가슴 아팠었다 그러나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가끔 종환씨가 새 양복을 맞춰 입고 오면 그의는 친구에게 잔사를 아끼지 않았다 야 근사한데 아주 넥타이도 새거잖아 오늘 착복식 해야겠네 그럴 때면 나는 종환씨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의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종환씨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양복을 사들고 착복식을 하기 위해 전속력을 내었다 엄충식씨 가서 준비되었으니 들어오세요 의사의 방에 있는 진찰대 같은 침대 위에 그의는 하얀 이불을 덮고 단정히 누워 자고 있었다 무슨 꿈을 꾸는지 자기 여자가 들어와도 모르고 잠에만 취해 있었다 저 사람을 깨워야 해 바보같이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해 그만 자게 해야지 깨워야 돼 하얀 전을 살짝 젖혀보았다 충식씨 저예요 윤이라고요 그만 자고 눈 떠보세요 저 왔다니까요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내 남자의 고집이 하얀 전 속에 있었다 그의는 차가운 체온으로 자기의 죽음을 확인시켜 죽어 있었다 나를 그로부터 떼어놓는 인부들이 재빨리 그의 흰 덮개를 완전히 조치었다 그리고 하얀 탈지면에 무슨 물인가를 적시더니 그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었다 내 팔을 잡고 있는 종환씨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내가 늘 목욕시키던 저 사람인데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정말 수위를 양복으로 입히실 겁니까? 대답 대신 고개를 꺼덕여 주었다 허참 내 이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신사복 입고 저승 가는 양반은 처음일세 그려 저승을 보내기 위한 단장은 아니었다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그에게 새로운 방문지에서 좋은 인상을 받도록 아내로서 준비를 해줄 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여행지를 알고 있다 이제 나는 남편을 만나러 집이 아닌 숲이 있고 새가 있고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곳에선 아마도 남편은 제일 당당하고 멋진 남자겠지 얼굴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진 않을 거야 올해 많은 여행으로 그에게 가져다줄 홀가분함이 방 안에 가득했다 아저씨 옷 잘 입혀 드려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가까이 가려하자 종환씨가 내 팔을 잡아 당겼다 그리고는 내 귀에 대고 작은 소리지만 힘있게 말을 하였다 윤희씨 정신 차려요 손에 힘을 주어서 주먹을 부을 건 쥐고 눈을 크게 떠서 저 녀석을 똑바로 쳐다봐요 아주 금방진 자식이에요 저렇게 금방 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 울지 맙시다 나쁜 자식 그러나 종환씨는 나보다 더 울고 있었다 우리의 눈물이 도와주는 것을 방해하였다 인부중한 사람이 옷을 입히며 내게 말을 걸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자식이 없으시오? 네 원 세상에 자식이라도 하나 남기고 갈 것이지 보아하니 나이도 젊으신데 혼자 어찌 살려느? 아 정말 혼자 어떡하나 누구의 머리를 깎고 누구의 목욕을 시키며 누구를 위해 음악을 틀어야 하나 난 못해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래 따라가는 거야 아 이제 편하구나 따라가면 되는 걸 괜히 그랬어 그이가 정장을 하였다 그렇게도 입혀주고 싶던 양복이었는데 저성의 길에서나 새 옷을 입게 되다니 그 사람의 양복을 입은 모습은 약혼식 이후 16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에게 다가갔다 충식씨 섭섭해요 얼마나 섭섭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날 혼내주면 어떡해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내 말은 목에 걸려 겨우겨우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손을 만져보았다 내 손을 꼭 잡아보세요 자 어서요 잡아봐요 자꾸 손에 힘을 주어보았다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당신 이제 괜찮은가 보지요 부기가 많이 빠졌네요 눈물이 자꾸 그의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다 가슴의 얼굴을 가만히 대어보았다 아 당신 정말 갈 거예요 아니죠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요 빨리요 눈물이 그의 새 양복을 적시고 있었다 종환씨가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의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다시 장소를 옮겼다 나무로 만든 작은 배에 테이프 몇 개를 그의 가슴에 올려놓아 주었다 그릭의 페르균트 아침에 꼭 들으세요 저도 그럴게요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종환씨랑 나랑 생각날 때 이 곡을 들으세요 바엘벨의 카논 디상조 이건 제가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선물이에요 남자들이 모취를 하기 시작했다 내 가슴에도 자꾸 못이 박히었다 그 남자들은 자꾸자꾸 내 온몸에 못을 박아댔다 종환씨에게 끌려 밖으로 나온 나는 뒤떨로 가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낮 동안 더위와 습기를 빨아들인 땅은 밤을 텀다 후덥지근한 지혈을 내뿜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말할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지 그럼 저곳인가 영혼은 정말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아니야 있다고 믿어야지 나는 자꾸자꾸 하늘만 쳐다보았다 성남시 쪽으로 서울에서도 볼일을 보다가도 그이가 생각날 때면 자꾸 성남쪽 하늘을 바라보곤 하였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의 회상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사랑은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가엾은 사람 행복했던 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섞이고 몸은 어디로 눕기만 하면 금방 잠이 들 것만 같았다 종환씨가 커피를 뽑아왔다 미안해요 난 죽은 저 녀석 생각보다는 유니씨 당신이 걱정이 돼요 오래선 정말 오래 되었군요 충식이 부모님께서 유니씨 앞날을 위해 그 녀석이 죽은 걸로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기고 약수동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앞으로 유니씨가 불행해진다면 그건 모두가 내 탓이요 정말 미안해요 종환씨는 툭 하면 그 소리예요 잿돌이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빈컵이 생겨서 잘 됐네요 종환씨 담배째 여기다 떨어요 잿돌이 타령이라니 말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잘 해왔듯이 우선 무얼 좀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해요 산 사람은 살게 마련이라는 말도 있잖소 나는 아무 말 없이 일하나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종환씨의 걱정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산 사람이 산 사람을 걱정할 시간은 너무도 많았다 내 뒤를 쫓는 종환씨의 발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둔탁하게 머리를 치는 것 같이 느꼈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 꼭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어딜 가려고요? 종환씨가 볼멘 소리로 물었다 나는 두 남자가 다 미웠다 집에요 졸려 죽겠어요 이틀이나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택시를 타도록 해요 지금 운전은 안 돼요 종환씨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랐다 그는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려요 말 들어요 제발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소년 같았다 내일 아침에 올게요 왜 이래요 택시를 타라니까 종환씨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웃음을 그에게 보내며 시동을 걸었다 그가 재빨리 차 앞으로 돌아서 내 옆자리에 앉았다 윤희씨 이대로 운전은 안 된다니까요 고집 부리지 말고 택시를 타요 종환씨는 마음도 참 한가하군요 지금 나 챙겨줄 여유가 있어요 하기야 나도 졸리니까 참견하지 말고 내려요 빨리 가서 자야겠어요 종환씨가 핸들을 잡고 있는 내 손을 잡았다 윤희씨 충식이 하고 내가 밉죠 그래요 미워요 난 서민우라는 남자가 내 인생의 회방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진짜 회방꾼은 엄충식 이종환 두 사람이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흑흑 소리 내어 울었다 나의 고집을 잘 알고 있는 종환씨는 차에서 내리고 말았다 빨리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잠이 올 것 같다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밤새도록 꿈속에서 충식씨와 다투고 나니 벌써 아침이 오고 있었다 보통 날과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페르귄트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페르귄트는 노르웨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됐다 페르귄트가 누구든 내가 알 게 뭐예요 이젠 아침에 이 곡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전축을 끄고 마시다만 커피산을 밀어버렸다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쳤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화났어요? 나는 뒤에서 어머니의 목을 입게 안으며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라고 말을 했다 얘가 왜 이래? 이거 놓아라 또 얼랑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암만 해도 네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고 다니지 허구한 날 외박에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새벽이면 나가고 이러다가 정말 망신당할 일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엄마 아침이에요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침이라고 말 못하게 하고 밤에는 피곤하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도대체 언제 얘기를 하자는 거냐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 속을 더욱 모르겠으니 어휴 너무 관세운 보살 엄마 충식씨가 죽었어요 오늘 그 일을 산에 묻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충식씨의 죽음을 알리였다 엄마 죄송해요 나쁜 일은 없어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머리의 물길을 터는 척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건 그렇고 요새는 왜 옷도 신경을 안 쓰고 그래? 좀 밝은 색의 옷을 좀 입어 얘가 왜 점점 그러니? 네 엄마 그럴게요 아 그렇지 오늘은 화려한 색의 옷을 입자 화상도 하고 오랜만에 화상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고 눈두덩은 푹 들어간 것이 며칠 심하게 앓고 난 사람 같았다 먼저 젖은 머리를 잘 다듬은 후 분을 바르고 눈썹을 다듬고 아이라인 마스카라 그리고 빨간 로즈를 발랐다 피곤한 기색은 화장 속에 완전히 숨겨져 버렸다 빨간색의 마지로 된 원피스에 흰색의 구슬백과 하얀 하이힐을 준비하는 등 우리 두 사람이 이별의 식장에 가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났다 약혼식 때는 기쁨의 화사함이 지금은 화사한 슬픔이 소리 없이 퍼졌다 원해서 가는 길이니 축하를 해 줘야지 그리고는 나도 따라가는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그 사람이 죽음의 방법으로 나를 배반한 것 같아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자기의 죽음 뒤에 내가 어떨 거라고는 왜 생각을 못했나 잘 견딜 거라고? 나 혼자 뭘 어떻게 견뎌? 배신자 엄충식 아주 멋있게 축하해 주리라 영안실 앞에는 연구차가 와 있고 종안씨와 성남할머니가 나와 계셨다 빨간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 나를 보고 두 사람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종안씨가 내 팔을 잡아당기며 큰 소리를 질렀다 왜 이래요 유니씨 뭐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산에 못 데려가요 나는 그냥 피식 웃으며 영안실 안으로 들어갔다 분양대 위에 있는 그의 사진이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야 인마 그렇게 좋냐 네 좋아요 그래 그러는 거야 뭐가 그래요? 당신이 이러라고 시켰잖아요 안 그래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등 뒤에서 종안씨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유니씨 그는 나를 끌고 영안실 구석으로 갔다 내 양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제발 이러지 좀 말아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냐고요 그럼 따라 죽던지 유니씨답지 않게 왜 그래요? 웃기지 말아요 나다운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엇씩 중에 괜한 종안씨를 쏘아 보고 있었다 당황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나갑시다 이제 떠나야죠 끝까지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엄충식 내 남편의 관이 어느 남자들의 어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딜 가려고 하는가? 당신 어디 가세요? 오실 것이요? 다시 나한테 올 것이요? 저만치에 의사인 김박사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를 보자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왠 빨간 옷이에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저항의 표신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죠 저항이라는 의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가해졌다 목선을 타고 당겨오는 무엇이 있었다 스스로 택한 죽음이니 슬퍼하지 말아야죠 오늘 저희는 내게 별로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동안 예 많이 쓰셨습니다 박사님 며칠 동안 식사도 안하고 잠도 못 잤을 테니 오늘 무척 힘들 겁니다 응급실에 말해 놓았으니 주사를 맞고 떠나도록 하세요 괜찮아요 박사님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병실 관리를 잘못해서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충식 씨는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환자였습니다 부인도 함께요 안녕히 가십시오 오랫동안 고립되어 오던 그가 종환 씨와 할머니 그리고 나를 제외한 누구의 기억에 남는 것이 고마웠다 나는 연구차를 바라보았다 종환 씨가 타라는 신용을 했다 저 차를 타고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이제 우린 정말 헤어지는 것인가 나는 타고 싶지 않은데 정말 저 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될까 연구차 안에는 사람 수보다 빈 의자가 더 많았다 경기도 용인군 어느 산 속에 남편을 잠재우고 성남 집으로 돌아왔다 슬퍼서 울었고 화가 나서 웃었다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 산에서 일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후에 할머니는 산에서의 나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만 피울 뿐 종환 씨가 날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표정도 없는 듯이 아마 제정신이 아닌 분명히 미친 여자였다고 말씀하셨다 성남 집에는 우리가 쓰던 가구와 물건들이 두 달 사이에 주인을 기다리다가 지쳐 있었다 그 애가 늘 앉아 있었던 휠체어는 자꾸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고 욕실에서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탓인지 쾌쾌한 습기 냄새가 차 있었다 턴테이블 위에는 레코드가 얹혀 있었다 스위치를 누르고 바늘을 올려놓았다 소리가 들렸다 아 저곡 황제 두 달 전 병원에 가던 날 새벽에 듣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이었다 베토벤이에요 황제 우린 저곡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당신은 1학장 나는 2학장을 좋아했잖아요 종환 씨는 다 좋다고 그랬죠 우리 혈명의 관계가 단합대회라도 할 때는 반드시 이 곡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 왜 그 구석에서 듣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훨씬 소리가 좋을 테니 이리 와봐요 충식 씨 나는 휠체어를 잡아 끌었다 가볍게 아주 빨리 다가와 내 무릎에 부딪혔다 빈 휠체어 빈 침대 빈 빈 빈 텅 빈 방 구석구석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 아 절망이었다 아주 처절한 절망이었다 우리 두두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살아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불이 꺼져 싸늘하게 된 잿더미처럼 수많은 회상은 바람 따라 없어진다 우리 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는가 오고 가는 그때는 아무리 소리쳐도 헛되단 말인가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람은 나뭇가지를 희롱하고 집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본다 우리 둘이 있던 곳에는 다른 사람이 머물리라 우리 둘이 오던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오리라 일찍이 우리 둘의 혼이 꾸기 시작한 꿈은 이제는 그들이 보리라 영원히 나에게 주어졌던 기쁨을 받아들이기에 내가 세상에 던진 잘못은 없다 그러나 남편을 두고 생각하면 나는 큰 죄인이었다 그의 사랑의 깊이와 은밀함과 진실함에 거리낌 없는 수용자로 남기만을 원했던 것 같다 침묵과 고독과 사랑하는 일로 나의 남편은 끝맺음을 하였다 아무에게도 그의 마지막 숨결을 남기려 하지 않고 홀연히 나의 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까지 혼자의 길을 자처했던 것이 그에게 운명 지워졌던 것일까 나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나에게 남겨준 최고의 사랑의 표적을 보았다 그러나 나의 사랑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무엇이었나를 또한 진정 내가 그의 운명 속에 뛰어든 그의 반쪽이었나를 생각하며 끊임없는 추론으로 방황을 했다 나는 그를 지키겠다는 말로 그를 붙잡아두기에 급급했고 그의 아픔을 깊이 알지 못했다 이제는 모두가 나의 잘못이라는 말까지도 위순에 찬 자기 위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와의 헤어짐을 두고 나의 잘못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가진 것 38년 세월 속의 소유 엄충식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품 속에서 자유로웠다 나를 가둔 것은 그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약혼식을 하고 그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그는 내가 널 꼭 붙잡아놓은 것 같아 미안하구나 라고 했다 기다리라는 약속이 사랑의 구속이 깨어지던 날 나는 절망 속에서 그를 찾아 떠돌았다 그와 함께 했던 화개사 숲길 가사노바 기찻길 이제 기다림을 거두라는 자유를 주며 돌아선 그에게 감사라도 하란 말인가 아픔에 기대어 떠나간 너 나는 그를 떠나보낸 후 거의 매일처럼 그가 있는 곳을 찾았다 예외 없이 어둠은 새벽의 부지런함에 밀려났다 이런 시간인데도 계절은 개성을 부려 일찍부터 정원이며 집안 구석구석 온갖 물체를 그려냈다 그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어수선한 잠자리를 그대로 두고 방문을 잠갔다 차창을 열고 핸들을 돌려 예전처럼 우리 집이 있는 성남쪽으로 달리다가 나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다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그가 지금 성남에 있단 말인가? 이제 그곳엔 날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 방향이 다르지? 이 길이 아니라고 급하게 차를 돌렸다 그가 있는 곳은 매일 아침 다닌 길이라 낯설지는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내 모습은 농촌의 오일장에 개를 팔러 다니는 아낙내를 방불케 할 만큼 햇볕에 그을리고 얼굴 군데군데에선 각질이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이른 시간이면 그가 누워있는 배앞골의 산지기 박씨는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첫 방문객이길 놓치지 않는 나에게 그는 일손을 넣고 멀리서 인사를 보내왔다 오늘은 몇 분 늦었다며 그에게 핀잔을 드릴 것만 같아 대충 핑곗거리를 생각하며 비탈신 곳을 올랐다 하얀 의자가 나란히 아래를 바라볼 뿐 그의는 왠지 나와 있지 않았다 충식시 빨리 나와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늦었다고 그러기예요 가져간 보험병에서 커피를 따라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카세트를 꺼내어 페르균터 제일 조국을 털었다 어느새 그가 일어나 내 옆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유니야 그러고 보면 너도 꽤 괜찮을 때가 있어 여름이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엔 더운 커피 맛이 좋다는 걸 알고 있다니 충식시 다 충식시가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는 어제보다는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았다 그와 얘기를 하고 그의 팔베개를 하고 잠시 누워있다 보면 해는 바로 앞에서 찬란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충식시 너무 더워요 더위 먹겠어요 쉬세요 저 그만 갈게요 그래 가는 길 조심해라 너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해 예전처럼 오지 말라고 억박지르는 일은 없었다 그보다 나의 고난이 더 커졌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도 시간은 잘 지나갔다 달의 모양도 어기지 않고 때 맞춰 변했고 계절의 꽃도 바뀌고 나무의 빛깔도 다양해지려 했다 하루는 종환씨와 내가 술과 안주를 사들고 그를 찾아갔다 여 오늘은 자리가 하나 모자라겠구먼 반가움의 소리가 날아가는 작은 새의 날개에 실려왔다 충식아 나 왔다 이 나쁜 자식 산에 오고부터 말없이 술만 마시던 종환씨는 나쁜 자식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한쪽에 앉아 충식시를 보고 있었다 웬일인지 그도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말을 하는 대신에 가져간 담배를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하나 둘씩 쌓여진 꽁초가 한 움큼은 저 귀에 넘을 것 같았다 쉬기가 엿보이는 종환씨는 일어서서 그의 무덤 주위를 돌며 술병을 기울여 그에게도 술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그는 다시 술을 한 잔 들이켰다 나쁜 자식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차자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종환씨는 두 손으로 무덤을 짚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인마 일어나 우리 술 마시자 하고 그에게 말했다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함께했지 부품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든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뜨거운 우정을 잃은 그의 노래는 차라리 통곡이여 오열이었다 단지 술이 그로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노래 소리가 작은 울림이 되어 정확하지 않은 소리로 구렴처럼 따랐다 종환씨의 노래는 끊이지를 않았다 땀을 타고 내려온 눈물을 술과 함께 삼키었다 우리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잃지 않든 그가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다 바람을 탄 빗방울이 부딪히는 창문에는 기온차인지 김이 서려 있었다 깜짝 놀라 일어난 나는 간단하게 세면만을 한 후 집을 나섰다 가까운 곳에 가서 김장 때 쓰던 비닐 면말을 사들고 평소에 그와 즐겨 마시던 술을 가지고 그에게로 갔다 산직의 박씨는 이런 날씨에 집에 계시지 오셨느냐며 나무라는 눈치였다 그의 부인은 우산을 바치고 나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미안하긴 했지만 그보다 비를 맞고 있을 그 일을 생각하니 박씨 부부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 괜찮다며 한사코 올라가는 날을 박씨는 걱정스러운지 하던 일손을 놓고 따라 나섰다 사가지고 간 비닐로 무덤 위를 덮고 가장자리를 돌로 눌러 물을 스미지 않게 하여 한쪽으로 물길을 만들었다 정신없이 무덤을 돌며 맨손으로 흙을 가지런히 하는 날을 박씨는 반대편의 비닐을 덮으며 바라보았다 저렇게 하시다 병이나 안 나실지 그의 혼잣말이 내 귀에 들렸다 충식씨 추웠죠? 이젠 괜찮을 거예요 술 한잔만 하실래요? 몸이 훈훈해질 거예요 비닐을 살짝 올리고 그 위로 술을 따랐다 야 좋은데? 고맙다 너도 많이 젖었구나 몸 생각해야지 우산은 썼지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물길을 느낄 정도로 몸이 젖어 있었다 부인 이제 끝났으니 저희 집으로 가셔서 옷도 말리시고 쉬었다 가세요 네 아저씨 고마워요 마무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 걱정 마시고요 박씨 내외는 산지기를 하며 두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마음씨 좋은 분들이었다 따뜻한 구들방에 다리가 닿자 소름이 돋았다 으쓱으쓱한 한기가 등을 타고 내렸다 마른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문을 열고 빗줄기 사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 산의 나무며 풀들이 싱싱하게 숨을 내뿜었다 상쾌한 숨결이었다 그 후로 박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비닐을 덮어주었고 햇볕이 좋은 날은 거두어 의자에 차곡차곡 접어두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엔 운전을 하기가 번거로워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날도 심심풀이로 그에게 사들고 가 병에 가득 채워두곤 했던 초콜릿을 주머니에 가득 넣었다 온통 흰빛으로 둘러싸여 햇빛이 하얀 눈에 반사되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말끔히 지워둔 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기운이 옷 속으로 전해졌다 충식씨 참 예쁘죠? 눈사람 만들어서 친구 만들어 드리고 갈게요 간혹 박씨네 큰아들이 나를 따라오곤 했다 얘야 우리 눈사람 만들까? 아저씨에게 멋진 친구를 선물하는 거야 어때? 아이는 신바람이 났다 둘이는 가져간 초콜릿을 먹으며 빨간색과 짙은 밤색은 눈망울과 입으로 쓰기로 결성을 했다 약간 균형은 없어 보였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눈사람이 되었다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저녁엔 쓸쓸하지 않겠죠? 저도 마음 놓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남은 초콜릿 봉지를 주머니에 꼭꼭 챙겨 넣은 후 집으로 달려 내려갔다 한바탕 넘어져 엉덩이의 눈을 터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이 나왔다 초콜릿을 펼쳐놓고 그와 반나절을 지냈다 아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 보았다 박씨가 볼 일이 있어 나가니 차길까지 경운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와 아이는 경운기에 올라타 집과 헝겋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 노래 부를까? 아줌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 혹시 캔디 노래 아니? 아이는 모르겠다며 부끄러워 했다 그럼 아줌마가 가르쳐 줄게 아저씨가 전에 아줌마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야 한마디씩 해보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의 나하고 웃어라 웃어라 캔디야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나를 불러 세워 큰 소리로 한 소절씩 따라 부르게 하던 노래였다 경운기의 흔들림에 노랫말이 끊어지기도 했지만 멀리서 그가 함께 부르는 소리를 따라 나는 힘껏 부를 수가 있었다 울지 않으리라 울지 않으리라 겨울강의 슬픈 노래 그가 나를 부린 후 1년 동안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새벽 잠을 잊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어야 했다 끝내는 내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고 싶어 했던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명륜동 부모님의 뒤를 따라 1년 뒤 자신도 화상을 해줄 것을 부탁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결국 그의 유언을 따르기로 하였다 눈도 내리지 않는 겨울인데도 산은 말이 없었다 쓸쓸하게 보이고 고동색의 능선 위로 우울한 회색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가늘 속으로 불어오는 섯달의 북풍은 매서운 찬바람이 되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마구 뒤흔들었다 그때마다 나무들은 제각기 얼신연스러운 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만가지의 상념이 격차하는 나의 심경에 영합하는 듯 목이 메인 애절한 울음소리로 들려왔다 곡괭이와 새관을 든 인부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러면 나의 치맛자락도 찢겨져 나갈 도폭처럼 팽창하여 내 몸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였다 나는 그때야 등을 돌렸다 아무리 섯달이라지만 왜 놈의 바람이 이리도 차나 키가 큰 인부가 한마디 시끈둥하게 뱉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논사를 지푸렸다 그러나 다른 인부들은 이렇다 할 말이 없었다 앞서 걷는 박씨를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들을 따라 걷는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았다 아니면 어느 훈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정신을 차려보고자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정신은 맑지가 않았다 마침내 그의 무덤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깬 여자처럼 쏘아하니 달려드는 현실과 맞부딪혔다 나는 지금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야산 배앞골에 와있고 이제 곧 인부들과 함께 내 남편 충식씨의 뼈를 파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 뼈를 태우고 재로 변한 그 뼈가 한 많은 지상 어느 한 곳에 뿌려지게 되리라는 생각도 가서 보았다 그러자 제가 흩뿌려 지난 환상이 나를 휘감았다 그의 모습이 한숨의 재로화하여 허공서 멀리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윤희야 난 이제야 웃을 수 있어 불레마는 시바의 연을 끊고 자유로운 극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부자유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윤희 너만은 알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윤희 잘 있어 쟤는 안개처럼 나의 시야를 메웠다 그 순간 나도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하마터면 뭐라고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고 말았다 조심하셔야죠 이런 날 다치면 뼛속까지 멍듭니다 박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며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이 귓전을 스치는 바람처럼 들렸다 몸을 일으킨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슬픔 때문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휘청거리며 걷는 내 마음 속에 이젠 정말 영영 이별이구나 무덤이라는 모습 조차도 영원히 영원히 사라지는구나 라는 절망적인 단식이 쉼 없이 새어 나왔다 그러자 거센 슬픔의 회오리를 타고 그의 환영이 또 한 번 나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전생에 아무 죄도 없는 그였다 그러나 나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그의 인생은 어떠했던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반신 불수가 되어 청춘의 즐거움을 몽땅 빼앗겨 버린 그였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골방에서 시커먼 천정만을 응시한 채 응어로진 가슴을 한 손으로 어루만지던 그였다 모든 대화는 단절되고 도망쳐 숨어 있기만을 종용하는 운명의 채찍이 온종일 그의 영혼을 휘갈길 때 몸을 비틀며 절규하던 그였다 왜 무엇 때문에 그는 그러한 형별 속에서 살아야 했나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알기로는 그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오직 운명의 신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아 운명의 신이여 이제 그의 뼈젓사 태워 마지막 이별을 서두르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죄 없는 한 생명이 죄인보다 더한 형별의 아픔 속에서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고통해야만 했는지요 모든 꿈을 앗아가고 끝없는 좌절과 절망만을 삶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주었는지요 이제 그 불쌍한 영혼이 또 한 번 파헤쳐져 섯달의 향기의 뼈를 보이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추운 날 그의 뼈가 다시 지상으로 나와야 함은 무엇인가요 그리하여 뜨거운 불꽃에 의해 형체 없이 부서져 제로화함은 또한 무엇인가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전생이 이처럼 가혹한 죄인의 인생이었던가요 그렇다면 기회를 주어야지요 깨닫고 뉘우쳐 참순의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어야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고통과 죽음으로만 징계하시면 연약한 인간이 어쩌란 말인가요 항변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이 무슨 부질없는 생각들인가 하면서도 거져볼 수 없이 솟구치는 마음의 소리를 억제할 수 없었다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이 곧 가신다고 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 보아야 한번 땅에 묻힌 죽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슬픔이 곧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며 잊으려 하여도 그 이만한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잊으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그는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내 의식을 점유하였다 그가 두 눈을 감고 이곳에 묻힌 지난 1년 반 동안 나는 매일처럼 새벽잠을 잊지 않았던가 이 쓸쓸한 야산기술에서 그의 영혼이 안식을 취하지 못한 채 떠돌 것을 생각하면 단잠은커녕 이 순간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날이 세기가 바빠게 부스스한 얼굴로 이곳을 향하여 달려와야만 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 이를 위해 그 이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나를 알고 있는 내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나를 보고 도깨비에 홀렸다고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진짜 충식시의 혼에 지배당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그의 숨결에 취하여 살고 싶었다 엄충식 그는 나의 또 다른 생명이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나의 체온이었으며 나의 사랑이었다 그가 살아있음으로 하여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었고 그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생존의 구시를 갖는 것이었다 사랑은 하나일이라 그리고 사랑은 생명이다 그 절대적인 끈으로 인하여 그와 내가 한 영혼으로 결집되어 있음을 그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죽어 흙으로 돌아갔어도 나의 영혼엔 여전히 그의 채취와 호흡이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나와 그가 대화하고 있음을 그 누가 알 것인가 그러나 나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역의 어둠을 뚫고 이곳으로 달려올 권리마저도 박탈당하였다 하지만 왜 이러는 것일까 나는 지금 그가 마지막 유언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모둠조차 없어져 그의 모습이 이 지상 어느 곳에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의 존재는 무엇이 되겠는가 나는 그때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갑자기 흐들흐들 떨리는 하체의 흔들림을 느꼈다 자신이 없다 이제는 더더욱 살아갈 자신이 없다 다시 바람이 불어오고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경적처럼 산우름이 들려온다 그리고 그 산우름의 뒤를 이어 중식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윤희야 심각한 모습으로 슬픈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한 송이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보다도 더 허망한 것이 인생일지도 몰라 윤희야 우린 이제 그 허망한 인생에 착렴하지 말자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한 사랑의 밧줄로 둘만의 몸을 꽁꽁 묶어보자고 맞아요 충식시 하지만 저도 이젠 이 험한 세상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충식시처럼 멀리 떠나고 싶어요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그와의 대화는 예전처럼 언제나 살아있었다 이때 앞서겼던 박씨와 인부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새 그의 무덤 앞까지 온 것이었다 인부들이 들고 온 관을 저만큼 해 놓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작고 금은 새 몇 마리가 빽빽거리며 저리로 날아갔다 초겨울을 매서운 바람 때문인지 정류되지 않은 야산의 묘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쓸쓸하고 을신연스러웠다 자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일을 시작해 봅시다 박씨가 담배값을 인부들 쪽으로 내밀며 말하였다 인부들은 박씨가 내미는 담배값에서 한 가치씩을 뽑아 입에 물었다 박씨는 곧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다음 얼른 그 거칠은 손으로 바람을 막아 그들의 담배에 불을 붙여 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한 대 피워 물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부우하고 길게 불어냈다 그러더니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측은한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야산치곤 북풍을 많이 타는 지형입니다 몹시 추우시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견딜만 해요 아저씨들이 추울 것 같아요 원 별말씀을 우리들은 의복이 턴턴해서 참을만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는 푸르스라 음악에 변한 내 정갱이를 힐끔 내려다보더니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정말 칼날 같은 한기가 하체로 파고들었다 한기는 점차 퍼져 뺨에 와 닿는 바람도 보통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거시 입술을 깨물고 한기를 쫓았다 공초이부를 발로 부드득 비벼 끈 인부들이 각자 준비해온 삽과 괭이를 들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한 번씩 힐끗힐끗 살피더니만 손바닥에 침을 퇴퇴 내뱉했다 다시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잡아든 괭이를 허공으로 높이 올려 이내의 봉분을 향해 내리찍었다 퍽 하는 둔닥한 소음과 함께 금붉은 흙이 허물어져 조금씩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충식씨가 이마가 터져 피가 솟구치는 듯한 환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한 번 시작한 괭이 소리는 계속하여 나의 고막을 울려댔다 고요한 야산인지라 그 둔닥한 소음도 메아리 되어 돌아오곤 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버티어 있을 수 없었다 그때 박씨가 내 곁으로 왔다 그는 아까보다 더욱 측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을 하였다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은 저 아래 관리소에 내려가 계십시오 날씨도 차고 안색도 좋지 않으시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좀 녹이십시오 나는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겨우 가누고 있었는지라 그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연구사라고는 저밖에 없는 외로운 사람인데 곁에 없어도 괜찮을까요? 나의 이 말에 박씨는 가볍게 웃었다 별일이 있으려고요 선생님의 부근을 생각하는 그 정성이야말로 태산이 없어진들 변하려고요 그런 정성은 산 사람보다도 죽은 홀령이 더 잘 아는 법이지요 아무 염려 마시고 내려가 계십시오 작업이 다 끝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인부들이 사정없이 내리찍는 괭이질에 의해 무덤은 어느새 제 형체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땅이 꽁꽁 어느 석달인데도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괭이가 인부들의 머리 위로 번쩍 들려질 때마다 흙먼지는 제처럼 날렸다 무덤으로 남았던 마지막 그의 모습이 차츰 차츰 붕괴되어 부스러지고 있으리라 문득 벚꽁형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 이 몸을 의지해서 편타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에 변치 않은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걷잡을 수 없는 생의 무상함이 뇌리에 엄습하였다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는데 가슴은 왜 이리도 찢어질 것만 같은가 이 세상의 무엇이 표주박의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육신도 썩었으리라 그리하여 앙상한 백골만이 파헤쳐지는 저 무덤 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와 함께 듣던 음악들이 백골과 인간 사이에 그 무슨 의미를 부여한단 말인가 모든 것은 무다 연못에 비쳤다가 사라지는 한밤의 달처럼 헛되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간사이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가지만을 추구해온 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헛되이 사라지는 덧없는 인연을 위하여 가슴 조이며 슬퍼하고 때론 불면에 밤을 세우고 괴로워했단 말인가 이 견딜 수 없는 공허를 엮기 위하여 이 순간까지 손재해 왔단 말인가 나의 여식은 다시 헝클어지기 시작하였다 다시 뇌에 통증이 왔다 난 나사지는 봉분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차가운 바람이 지마자락을 휘감았다 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관리소인 박씨집 대문까지 내려왔다 아주머니가 몹시 측은한 표승으로 나를 맞았다 그녀는 나의 위아래를 살피며 안쓰러운 어조로 말했다 날씨가 차갑지요 하필이면 서달이 되어서 원 아주머니는 나와 1년 반을 만나왔기 때문에 충식씨와 나와의 일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때문에 평범한 그녀도 철저하게 내 편인 셈이다 나를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러는 것처럼 그녀도 나를 동정하여 충식씨를 탓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머니의 그런 씁쓸한 얼굴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느낌이었다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널 지탄과 연민의 대상이 되었던 충식씨가 또 생각난 것이었다 참으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가 왜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야만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것이 나의 슬픔이었다 방문을 열고 방바닥에 앉은 나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제까지 꾹꾹 참았던 눈물보가 본물을 터뜨리듯 세차게 터지고 있었다 내가 엉엉 소리를 내고 울자 아주머니도 찔끔찔끔 눈물을 보이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다시 마음을 추스렸다 나의 이 헝클어진 심경이 울어서 정리될 것이었다면 나는 아마 수백 주야를 울기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정령 슬픔은 운다고 하여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슬픔은 눈물을 자아내게 할 뿐 냉정한 현실을 이겨내는 데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았다 내가 울음을 멈추자 아주머니는 빨개진 눈자위를 수건으로 콕콕 찌르며 말했다 오늘이 지나면 이곳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녀는 내 심정을 위로하는 마음보다는 그동안 묶여진 정의 끈을 끊기가 아쉽다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는 모양이었다 하긴 죽은 충식씨를 그녀가 내 마음 만분의 1만큼도 사랑할 리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나와의 유대가 그녀에겐 더욱 중요하리라 모덤이 없어지면 다시 올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늘 생각날 거예요 우리 아저씨와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수십 년 산지기를 하지만 선생님만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정성이 그만큼 갸락하고 기특하신 분은 처음 만났어요 산신령도 감탄을 했을 거예요 1년 반 동안을 단 하루도 그렇지 않고 그 먼 길을 꼭꼭 오셔서는 비가 오면 비닐을 덮어주고 눈이 오면 썰어주며 죽은 넋을 위로하였으니 큰 복을 받을 테지요 이 순간 나는 아니에요 그인 죽지 않았어요 하고 말하려다가 짐과 함께 그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이때였다 밖에서 흑기침 소리가 났다 박씨의 기침 소리였다 그는 곧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 관을 꺼냈습니다 헌데 제 생전에 그런 시신은 처음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묘지기를 하면서 평생을 보냈는데 1년 반이나 된 시체가 그처럼 멀쩡하게 있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혀 육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부군께서는 1년 반 전 매장할 때의 모습 그대로 반드시 누워 계시더군요 보기 드문 일입니다 네? 한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묻자 박씨는 빙글에 웃었다 사람들은 도로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러려고요 흙에 묻히면 8일 만에 다 썩어버리는 시체가 대다수인데요 여하튼 같이 올라가셔서 선생님이 직접 시신을 한번 보시지요 그래야만 시신을 다른 관으로 옮길 테니까요 난 갑자기 충식씨의 시신을 본다는 것이 두렵게 느꼈었다 그것도 뼈가 아닌 당시의 그 형체를 그대로 본다는 게 무섭게 조차하였다 그래서 난 박씨에게 물었다 제가 그걸 꼭 보아야만 해요 안 보면 안 돼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연구자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부군께서 선생님이 곁에 없음을 알고 관에 들어가실 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죠 만약 선생님이 시신을 보시지 않는다면 부군의 시신은 영원히 썩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긴 그러했다 비록 성장이 된 그 모습이긴 하나 이제야말로 그 시신까지도 마지막 이별이 되는 것이리라 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내가 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그 누가 보아줄 것인가 나는 방 안에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하게 잔뜩 지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하얀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황량한 사냐가 다시 시야를 메웠다 매서운 바람이 쉬지 않고 뺨을 때리고 달아났다 인부들은 관 옆에 모여 앉아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관은 검고 무겁게 보였다 관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마음은 두건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미묘한 흥분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관 가까이에 서져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주먹이 꼭 쥐어졌다 직접 열어보세요 박씨가 등 뒤에서 말하였다 난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옆으로 밀었다 그리고는 입을 꼭 다물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충식씨는 1년 반 전에 병원 영안실에서 입은 그 수위를 그대로 걸친 채 단정히 누워 있었다 신기할 이만큼 잘 보존된 그의 시신이었다 나는 한동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의 시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시신이 살아있는 충식씨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나를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윤희야 넌 나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지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야 내가 왜 나를 묻은 지 1년이 지나 다시 묘를 파서 화상을 하려고 한 줄 알아? 이렇게 너를 또 한번 보기 위해서였어 우린 1년 반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건 또 만나기 위한 잠시 동안의 헤어짐에 불과한 거였어 우린 곧 또 한번의 이별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건 이별이 아니야 우린 잠시 떨어져 있다가 또 만나게 돼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원히 영원히 같이 살 거야 착하고 이쁜 윤이와 내가 먼저 가는 극락에서 영원한 기쁨을 노리며 살 거야 내 말 알겠어? 알았지?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박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잽싸게 틀어놓았다 선생님 날씨도 차고 하니까 일을 서둘려야겠습니다 이젠 시신을 옮겨야겠습니다 그, 그러세요 나는 관디로 몇 걸음 뒤끌은지를 하였다 인부 두 사람이 능숙하게 충식씨의 시신을 꺼내 옆에 펼쳐진 전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숙련된 솜씨로 양복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몇 분 만에 새 수위가 입혀졌다 충식씨의 시신은 이제 새관으로 옮겨졌다 관은 금방 뚜껑이 씌워졌고 인부들은 그 관을 들고 연구차를 향하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씨도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봉분이 없어지고 다시 평평하게 변해버린 묘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검은색에 가까운 토색 때문인지 마치 흙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생각해보면 1년 반 동안 정들었던 땅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찾아와 내 엉덩이를 부비던 땅이다 그러나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이곳에 와서 이 땅을 마주 대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자 또 목이 메이는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그 흙들을 발로 몇 번 도닥거린 다음 산을 조심히 내려왔다 인부들은 어느새 관을 연구차에 실어놓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나의 행동이 너무 느린 게 그렇게 탐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인부들은 그 차에 올랐다 박씨와 그의 부인만 차 옆에 남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박씨 부인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어조로 말했다 이젠 그 무덤마저 없어졌으니 선생님은 무엇을 의지하지요 이젠 어떻게 살아요 다시는 이곳에 안 오시겠죠 네, 그렇지요 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만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뜨거워지는 눈시울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내가 눈물을 흘리자 아주머니는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그 울음소리는 나의 가슴을 청갈래 망갈래로 찢어 일순간 걷잡을 수 없는 소름이 나의 의식을 휘감았다 그러나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 감정을 억제하였다 그리고는 어렵게 그녀를 향하여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가끔 놀러올게요 죽은 사람도 늘 보러 왔는데 산 사람을 만나러 오지 못하겠어요 그럼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마음씨가 고운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타기 위해 몸을 돌린 나를 향해 떠듬떠듬 말을 했다 꼭 놀러오세요 꼭 꼭 말이에요 그래요 꼭 올게요 내가 차에 오르자마자 시동이 걸렸다 그러더니 곧 연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씨가 애숙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어 느릿느릿 흔들었다 아주머니도 한 손을 들어 마구 흔들었다 연구차는 그들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흔들고 있는 박씨 내외와 배압골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가 엄충식이라는 한 남자와 만나 끊을 수 없는 연을 이룬 것처럼 저들을 만난 것도 하나의 귀한 인연인 것이 틀림없었다 하고 많은 야산 중에서 하필이면 배압골의 충식실을 안장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사에 주어지는 모든 연이란 회사 정리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지난 1년 반 동안 나를 살부지 이상으로 대해주던 박씨 내외 하루가 멀다 하고 오라내리던 저 배압골 그러나 이젠 저들과도 이별이 되고 있었다 다시 오마고 약속은 나였으나 언제 어느 때 이것을 다시 발발진 내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들은 나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한 송이 두 송이 흰 눈송이가 방향도 없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차가 달림으로 인하여 그것들은 유리창에 마구 부딪혔다 연구차의 윈도우 브러쉬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히트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차 안은 여전히 썰렁하였다 옷은 분위기가 썰렁하였다 앞만 보는 운전수 아저씨 이따금 담배만 피우는 인부 두 사람 그리고 초췌한 얼굴의 나와 덩그러니 놓여있는 관뿐이니 희고 휑한 공간이 추워 보이는 것은 어찌할 바가 없었다 차는 이제 큰 길로 나왔다 그리하여 속력을 더하였다 나는 꿈을 꾸는 듯 했고 지난 십수개월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한없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를 배압구를 보낸 후 하루도 잊지 않았다 내가 왜 배압구를 찾아서 그의 시신을 안장시켰는지 내 자신도 모른다 그저 어렴풋이 추척이 되는 것은 그와 내가 둥지를 털었던 성남시에서 그래도 가까운 곳이 그곳이여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이다 나는 그때 봉분이 만들어지는 옆에서 그에게 약속하였다 충식씨 저는 당신이 제 곁을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당신이 누워있을 장소를 택했으니까요 전 이제 이곳으로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내일부터 말이에요 당신이 이곳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저의 말을 믿을 수 있죠? 왜 대답이 없어요? 당신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올 거예요 꼭 올 거예요 지난 길지 않은 세월 동안 그 약속은 철저하게 이행되었다 나는 눈을 뜨기가 바쁘게 배압골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가 육신의 형체를 하고 나를 기다리던 과거의 그 어떤 날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또한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나는 마치 신들린 여자라고 된 것처럼 배압골로 향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 며칠간의 그는 영혼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옛날 사고를 당하여 약수동 꼭대기의 슬레이터 집에 누워 있을 때처럼 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였다 가엾게도 그는 내 인생을 염려하였으리라 반신불수에게 혹은 혼명으로 떠도는 귀신에게 정을 붙여서 어쩌겠다는 속심이냐고 강하게 거부하였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 마음조차도 사랑하는데 어찌하겠다는 건가 그는 약수동에서 스물네 살의 여자인 나에게 미쳤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내가 왜 미쳤단 말인가 일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신불수가 되면 마치 헌신짝을 버리듯 버려야만 온전하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그래도 당신은 나의 반려자이니 당신을 섬기겠노라고 말하면 그게 미친 행동일 수밖에 없는가 나는 이런 것이 우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의 눈이 무섭다 그리고 싫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냐 그렇게 행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어느 쪽이 선인가 어느 쪽이 아름다움인가 어느 쪽이 자비이며 어느 쪽이 사랑인가 말이다 나는 충식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의식을 흐르는 그 한가닥 통념을 나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또한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다 부지럽고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나는 그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했고 그를 연민의 성으로 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린 부부였고 이 지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운명을 함께해야 될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결국 그와 나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시공을 초월하는 영혼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육신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여 그의 영혼조차도 소멸되어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영구천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더욱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하여 얼마 있지 않아 서울 시내로 들어섰다 충식시가 주민등록두기를 거부한 도시이다 사연많고 한많은 도시 탄생과 죽음이 엇갈리는 도시 금시에 터질 듯 하면서도 온갖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도시이다 영구천은 서대문을 거쳐 불광동 구파괄을 경유하여 경기도 고향군 대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내달렸다 대자리에 가까워질수록 하얀 빛깔의 영구차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마침내 영구천은 서울시립장묘사업소라고 간판이 달린 속칭 벽재화장터로 들어갔다 원형의 단층 건물 위로 오뚝 솟은 크고 검은 굴뚝 한 개가 금방 눈에 띄었다 굴뚝에서는 짙은 회색을 띈 희끄무려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연기를 보는 순간 미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 전율은 소년 전 충식 시아버지를 화상할 때 미처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다 인간, 영기, 재 라는 미묘한 등식이 내 의식으로 침투한 것이다 연구차가 관을 넣는 입구에 멈추자 인부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관을 들어 하얀 글씨가 쉬어진 빨간 천 위에 관을 놓았다 그의 관은 다시 도르래가 달린 들것에 실려 옮겨섰다 그 앞에서 늑숙을 해 이란 얼굴을 스님이 염불을 하고 있었다 스님 앞에는 지폐 몇 장이 놓여져 있었다 나도 천 원권 몇 장을 그 위에 놓았다 바로 그 옆에서는 목사와 유족들이 잔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분주하게 오고 갔다 그들 모두도 허망한 인생의 슬픔을 등에 지고 나처럼 이곳에 왔을 것이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던 한 생명의 영원한 떠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인생들아 짧은 세월 동안 성내며 싸우지 마라 너희도 머지않아 우리 길을 따르리라 하는 망인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술에 취해 있었다 걷잡을 수 없는 생의 허망함을 한 잔 낯술로 달래고 있으리라 구내 식당의 스피커에서는 회심곡의 구슬픈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호라 세상 사람 나의 노래 들어보소 허탄이 알지 말고 자세히 생각하소 고왕금내 무궁하고 천지사방 광활한데 사람이라 하는 것이 우습도다 허망하다 더운 것은 불기운 동하는 것 바람기운 눈물 콧물 비와 오줌 축축한 것은 물기운 손톱발톱 털어기어 살과 뼈와 이빨 단단한 것 흙기운 맞아 그래 맞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습고도 허망해 나는 회심곡의 가락에 동화되어 망연하게 서 있었다 그때 도러리가 달린 들것에 그의 관이 실려 원형으로 된 스물네개의 화구 중 한 화구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의 육탈되지 아니한 한 많은 시신도 제로화할 것이리라 화구 앞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쪽패가 놓여져 있었다 쪽패에 새겨진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빛을 발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줌의 제로 변해버릴 한 생명을 슬프게 확인시켜 주었다 쉬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유가 쏟아지는 소리일이라 화구에 파란 불꽃이 일했고 그 불꽃은 점차 빨갛게 변했다 빨간 불꽃은 소리도 없이 활활 타올랐다 이제 그 불꽃은 충식시의 시신을 사르리라 괴로웠던 한 인간의 흔적을 연소시켜 한숨의 제로 남겨놓으리라 나는 빨갛고 기세등등한 불꽃을 한동안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자 내 사신의 몸에도 불꽃이 점화되고 있는 환각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사신도 모르는 사이 몸을 흔들었다 불꽃의 점화를 거부하는 반사적인 몸놀림이었다 이때 등 뒤에서 한 인부의 목소리가 굵직하게 들려왔다 아주머니 여기 그렇게 서 계시지만 마시고 구내 식당으로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한 시간 반이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보이는 키 큰 인부는 나의 창백한 얼굴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하였다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서서 지켜보는 게 좋아요 인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화상에 신물이 난 자기 입장으론 나에게 해준 한마디도 보통의 선심이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결국 나는 구내식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몇 걸음 걷다 보니 원형으로 된 상세상 건물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이 보였다 그리고 안내판에 속힌 글씨들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곳에는 이곳은 이곳은 경건한 곳입니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 개인의 경거망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글기로부터 망인의 가속이 부담해야 될 요금 조견표도 있었다 가격 어른 8,500원 어린이 4,200원 사사나 3,000원 적출 종량 2,300원 또 화장시간도 명기되어 있었다 어른 1시간 40분 어린이 1시간 다만 관의 두께와 망인의 신체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는 안내판의 글씨들을 빠르게 읽으며 비감에 젖었다 여기서는 인간의 몸뚱이가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마당에 널려있는 장작이라도 태워버리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몸뚱이는 태워버려야 될 일종의 짐이었다 안내판의 글씨 속엔 그러한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구내식당에 얼마간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하여 그의 시신이 들어간 화구 앞에 다시 섰다 그때 도르래가 달린 화구와 수레가 인부의 손에 의해 끌려 나왔다 네모 반듯한 하얀 벽돌 위에 그의 유예가 한숨의 채로 변하여 얹혀 있었다 제 옆엔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타버리지 않은 몇 조각의 뼈도 함께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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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후에 관리사무실로 오셔서 유예를 인수해 가십시오 기름 불꽃의 절음 때문인지 얼굴이 검어 쥐쥐한 화보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화보가 긴 젓가락으로 뼈를 집어 쇠졸구에 담아 쇠공이를 잡는 모습을 보고 그곳을 나왔다 밖에 나오니 또 한 대의 새로운 연구차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유족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서복을 한 젊은 여인이 땅에 엎어지더니만 대성통곡을 하였다 아마 미망인인 모양이었다 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그 옆을 지나쳤다 장자장 밖 저 멀리로 갈색의 산야가 쓸쓸히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다 끝이 매운 바람이 가늘적으로 뺨을 때렸다 주위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차소리 등이 단 1초도 차분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죽으면서도 곱고 편하게 인간을 생각했다 그리고 충식시의 하얀 이마와 얼굴을 생각했다 그 모든 잡다한 생각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황량한 들판과 어우러져 나를 비틀거리게 했다 삶은 이처럼 회색이 전부란 말인가 분홍과 노란과 빨강 그리고 초록과 풀빛의 삶은 진정 꿈의 낙원에 불가한 하얀 하얀 안내 안내판에서 보셨겠지만 상세상 하얀 나의 이 대답에 사내는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처음보다는 훨씬 더 활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시다면 이 근처에 절에 가셔서 위패를 모시지요. 이 근처엔 절이 많이 있답니다. 나는 사내의 그 말에 그렇구나 충식 씨의 유예를 절 근처에다 뿌리자 하고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충식 씨 어머니가 잘 다녔던 여주와의 실낙사를 떠올렸다. 오늘 당일에 유예를 뿌리기 위해서는 안성맞춤의 장소일 것 같았다. 나는 그 사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실낙사로 갈 준비를 하였다. 내가 유예 상자를 들고 실낙사에 도착했을 때는 사방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곳에서 절차를 밟아 위패를 모시고 절 아래의 강변으로 내려갔다. 겨울강은 혹독한 바람을 쉼없이 일으켜 주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검은 빛을 띈 물결 위로 바람소리만 지나갔다. 나는 주위가 평평한 지형을 골라 거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유예 상자에서 봉투를 꺼냈다. 마침내 그의 육신이 마쇄된 채를 나는 한 움큼 쥐었다. 보드랍고 따스한 분말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충식시 하고 외쳤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는 소름이 북받쳐 올랐다.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나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더니 주르르 주르르 쉼없이 솟구쳐 나왔다. 나는 재를 뿌린다기보다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짚고 있는 재를 조심조심 놓았다. 그러자 재는 겨울바람에 실려 도로는 강물 위에 떨어지고 도로는 어둠이 내려오는 공중처 멀리로 흩어지고 또 도로는 눈물로 범벅이 된 나의 얼굴에 와 닿았다. 나는 봉투 안의 재가 다 날려갈수록 엉엉 소리를 높여 울었다. 흐느끼는 통곡의 소리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빈 봉투만 나의 손안에 남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언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다. 이리하여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난 1984년 여름 7월 이후 1년 반 만에 화상을 치르고 그때 나도 따라가면 되지 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아직도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와의 생활은 이미 지난 날의 회상 속에만 있지만 충식시만은 늘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래서 내가 모르는 예수같이 그분은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를 잃지 않았다. 다만 이런 것은 나 자신일 뿐이다. 에필로그 진공 속에서 살아갈 생명은 없다. 그의 부재는 나에게 진공의 세계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햇살이 되고 공기가 되어오는 그의 따스한 체온을 나의 어깨 위에 가득히 받으며 오늘은 어때요? 그에게 물결인 웃음을 보낸다. 그는 웃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한 동기는 출판사 측의 유혹도 있었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에게 감사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작게나마 지난 날의 흔적을 남겨보고 싶은 작은 욕심 때문에 쓰였다. 하지만 이 책을 낸 지금 나는 그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 남편에게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세 번의 개수를 보내면서 나는 이 책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았음을 본다. 오히려 실승한 사람처럼 그의 영혼을 따라 이런 새벽 강변을 떠돌아야만 했다. 내 마음에는 아직도 살아서 내게 말을 건네오는 남편이 이 작업을 통해 또한 나의 손에 의해 그의 죽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할 수만 있다면 진정 이제라도 되돌리고 싶다. 남편은 스스로 남은 생명을 끊었다. 그것은 그가 내게 준 최고의 사랑의 표시가 아니었는가 싶다. 나 역시 나의 생명이 내 뜻이 아닌 다른 이유로 끝이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남편이 그랬듯이 나 또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난 지 3년이 다 될 때까지 죽음을 택하지 못한 것은 혼란과 믿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만약에 죽음 뒤에 영혼의 세계가 없고 눈을 감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나는 살아서 남편을 만나야 한다. 또 하나는 혈명의 관계였던 종환 씨를 포함해서 참된 벗들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내가 어쩌다 문득 종환 씨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다. 언젠가처럼 그의 부활을 알려줄 것만 같기 때문이다. 윤희 씨 사실은 충식이가 살아있어요. 숨겨서 미안해요. 나는 종환 씨에게 이런 말이 듣고 싶어 자꾸자꾸 그에게 되묻는다. 종환 씨, 저에게 할 말은 없어요? 숨기고 있는 건 없나요? 그러나 그는 늘 없다고 대답을 한다. 나는 이런 영혼의 혼란과 믿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의 죽음 앞에서조차 하지 못했던 곡을 한다. 앞으로 얼마 동안 이 길을 갈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한다. 어찌되었건 나는 그의 사랑을 향해 무기한의 계약을 한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길가에 나서면 검은색의 내 옷차림이 사람들 눈길 속에서 어색하게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러한 눈길이 나는 싫지가 않다. 미망인이 받는 시선 그대로가 아닌가. 하루하루의 대부분을 나는 남편을 생각하며 그가 듣던 음악을 듣는다. 남편을 두고 생각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감사할 만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우리 세 사람은 고립되어 살아왔다.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꼭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남편이 절망에 가까운 침묵의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해주었던 로드비 반 베토벤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침을 지켜주었던 페르귄터의 작곡가 그리그에게도 감사하고 싶다. 특히 우리 혈명의 관계가 좋아했던 피아노 협조곡 5번 황제의 갈체를 보낸다. 이 책 상권을 읽고 난 독자들로부터 적잖게 칭찬의 말과 함께 읽기 어렵다는 격려의 말이 전해져 온다. 그러나 나는 그를 만큼 특별하게 살아오진 않았다. 사랑하며 사는 일이 특별하다고 한다면야 이미 이곳은 살만한 곳이 못된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한다. 사랑이 아닌 연민이나 동정이라는 감정은 세상에 흔히 떠도는 위선이요. 희생이라는 과상된 존경의 어휘로 될 뿐 사랑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나와 그 일을 두고 그런 오해를 하는 지나치게 자신의 척도를 고집하는 그들이 주제 넘게도 내게는 불행하게 보인 경우가 있다. 독자 가운데는 책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분도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되었건 그러한 눈물은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한 조각 슬픔이요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이 된다. 그와 함께 살아온 시절에 나는 행복했었고 그의 영혼의 부활을 믿는 지금도 나는 행복하기 때문이다. 1987년 겨울 글썽이 김윤희 이뮤 그의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의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아멘